아... 머리가 진짜 많이 길렀... 아... 왜 이렇게 길렀어요? 머리? 네. 제수생 같네. 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오늘 오신거는... 네. 그... 폐업신고... 폐업신고? 폐업신고하러 오신거죠? 폐업이라니... 폐업아니에요. 시즌1이 끝났다. 시즌1, 시즌2가 또 있다. 응. 아직 다 끝난게 아니다. 그럼요. 죽는... 내가 죽어야 끝나지. 하하하하하하 의미심장한데? 그전까지는 뭐든지 끝이란건 없어요. 그래요? 그럼요. 사람 어떻게 될지 몰라. 뭐 뼈 들어가 있는거 아니죠? 말에? 아니에요. 그런거 어딨어. 폐업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거기 그... 개업하실때 뭐... 그... 좀 채무가 많다던가... 뭐 그런거 아니죠? 개업할때 되게 참... 채무가 많다던가 어떻게 개업을 합니까? 하하하하 아니아니 그 막 뭐 잔뜩 끌어다 써서 뭐... 하하하하 정말 그렇게 안했어요. 건물 하나를 통째로 썼으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의미심장에서... 의미심장에서... 진짜 되게 엄청나게 많은걸 또 공부를 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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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걸...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금 상황에 대해서. 뭘 어떤걸 정리를 하죠? 아 일단 카페 이야기 먼저? 네. 카페 이야기는 일단은... 어... 대장정에... 막을 내렸죠. 음... 시즌1을... 왜냐면은... 쓰읍... 이게 참 희한하게도... 네. 인생에 있어서... 어떤... 쓰읍... 그... 기회라고 봐야겠죠? 좋은 기회가 하나와서. 접을 기회가? 아니죠. 작업을 하기... 하하하하 제가 한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왜냐면은 한 번도 찍어보지 않았던 스탯이거든요. 이 스탯은 또. 그래서 이 스탯 한번 찍어보고 싶다. 네. 일종의 뭐냐면은... 어... 게임을 하는데... 캐릭터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 사실 변경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한번 해놨던 캐릭터가 있으니까... 그렇죠. 추구에 끝나잖아요. 다시 할 수 있잖아요. 죽네. 불안하게 해야죠. 아니 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캐릭터로 치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때마침... 어? 이번에... 야. 안 죽고도 캐릭터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네. 어떤 마법의 물약 같은 거가 발견된 거죠. 네. 그럼 이거 먹어야지. 네. 새로운 캐릭터 해보고 싶잖아요. 다만 스탯은 없어. 이쪽 스탯은 없어. 네. 다시 찍어야 돼. 네. 새로 키워야 돼. 새로. 새로 키워야 돼. 그래서 그걸 덥석 물약을 마셨죠. 아. 그래서 이제 스탯을 다시 찍고 있는 중인데... 기존에 키우던 그... 캐릭터들은 세이브죠. 세이브. 홀딩. 홀딩이 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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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쉰커패드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하나에 집중을 해야 돼. 물론 열정을 그쪽도 할 수 있겠지만 거기다 열정을 있어? 그럼 그거 끌고 다시 여기다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열정을 쏟아야 될 거 아니야? 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올인을 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카페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오히려 재밌게 시작했던 게 제가 늘 카페에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야 되고 돌아가는 사장은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가 있으면 작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어어? 어서 오십시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를 보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른 카페로 갑니다. 음. 근처에 있는 다른 카페를 가서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제 만들었던 취지는 커피를 워낙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좀 아이디어도 짜고 이런 공간을 어... 그냥 어차피 계속 갈 거면 카페로 갈 거면 참이자! 이런 그렇죠. 사실은 로망이었죠. 작업도 하고 카페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깨달았죠. 아, 카페를 하면 작업이 안 되는구나. 자기가 익숙한 공간에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무튼 집중이 안 되는 바람에 굉장히 다른 카페를 계속 돌고 돌고 하다 보니까 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사장이 자질을 지키지 않으면은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결국 내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내 거란 말이야. 그런데 제가 하나 둘씩 이제 신경이 쓰이면서 머리가 분산되고 집중이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된다. 음... 하지만 이제 나는 새로운 어떤 스탯을 찍기 시작했기 때문에 요거 약간 잠깐 홀딩하자. 아, 홀딩하자. 해서 휴업을 하기로 했다. 요렇게 지금까지 페어업 설명회죠? 휴업. 아니요. 아니, 진짜로 은하가 기사를 폐업이라고 나가. 아, 예. 절대 폐업이 아니에요. 아,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채널인가요? 여기가? 아, 그럼요. 아, 몰랐어요? 기사를 침투부보고 쓴다는 거는 너무... 그... 그거를 몰라? 기자 자격 실격인데요? 침투부보고 기사를 쓴다? 아니, 기사를 쓴다? 어, 왜냐하면은 네. 뭐... 기자들이 많아요. 기자분들이. 그러면은 모든 채널을 다 열어놓고 있어요. 아... 네. 왜냐하면 어떤 기사가 자기가 먼저 써야 되거든. 아... 알겠습니다. 휴업을 하고 있고 열심히... 그 와중에... 네. 응애나 아가병건 님 만원 후원 상근 님 만원 후원 그리고... 쥬쥬쥬쥬쥬쥬쥬쥬 유유유 님 만 비트원 거의 10만원... 10만원이 넘는... 뭐 하시는 분이지? 14만원... 14만원이면은... 15만원... 이 정도... 아, 부담스러워... 너무 부담스러워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후원과 구독 캐시너님과 함께 너무 부담스러워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죠? 휴업하죠 뭐 방송하다가 홀딩하면 되지 뭐 너무 부담되면 유표왕같은 존재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휴업을 휴업을 했죠 휴업을 했고 희한하게도 모든 일들은 한꺼번에 닥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일도 하나 생겼고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됐습니다 제가 옛날에 침착한 주말 할 때 옷카페에서 찍었잖아요 촬영을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라고요? 손님을 지하로 보내고 우리가 좀 쓰자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손님을 안 받으면 지하까지 우리가 쓸 수 있겠네? 아 그럼요 이루어졌네요? 진짜로 와서 쓰세요 왜냐하면 이제 이루어졌네? 지금 거기에 비어있어요 비어있고 저는 이제 오히려 비어있으니까 가서 작업이 잘 되더라고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근데 다만 월세가 많이 나가요 월세가 많이 나가요? 그럼요 통으로 보겠습니까? 김풍 스튜디오로 변화됐는데 네 그 김풍 스튜디오 월세가 혼자서 쓰기엔 좀 너무 넓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하실 1층, 2층 다 있으니까 네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긴 할 텐데 어떻게 활용을 할까 그리고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저 혼자 쓰고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옷이라도 좀 갖다 놓고 좀 파세요 제가 찍은 작업실로 쓰되 1층에 뭐 잡동산이 집에 안 쓰는 거 있죠 당근마켓처럼 풍근마켓 해가지고 몇 개 그냥 다 잡동산이 다 갖고 와서 팔아요 그것도 또 역시나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대면을 해야 되잖아 무인 시스템 없어요? 그게 피곤하다고 무인 시스템? 무인 시스템? 그... 그 뭐죠? 그거? 그...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비대면 그거 뭐죠? 그거 찍는 거? 계산하는 거? 그 있잖아요 키오스크 키오스크 갖다 놓고 그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처럼 키오스크 한 대가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 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도 투자해야죠 투자라는 거는 어떤 그 이상의 값어치를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3천만 원 이상이 15만 원까지는 제가 보태드릴게요 보조금 심창병 보조금 15만 원까지는 오늘 후원이 좀 들어왔으니까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아 싫음 말고 15만 원 투자 박... 이거 어? 지원 받기 싫음 말고요 하하하하 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키오스크처럼 해서 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하하하 그게 유행이라니까요 아 유행이고 뭐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아 알아요 되게 많죠 주변에 네 우우죽순처럼 생겼잖아요 지금 아무튼 그걸 다 떠나서 지금은 이제 다른 거에 신경을 일도 못쓰겠어요 정말로 정말로 뭐라고요 좀 내가 이렇게 다른 거에 신경을 1도 못쓸 정도로 바쁜 적이 있었나 이렇게 내가 집중을 한 적이 있었나 뭐하나에 어 좀 성과가 있어요? 성과는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뭐 지금은 아직 과정이니까 내부적으로 뭐 아 잘 나왔다 뭐 이런건 의미가 없다 그렇죠 결과를 보고 대중들의 선택을 딱 보고 그래봤자 뭐 그냥 하루 기분 좋죠 아 그래 뭐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오늘 기분 좋다 뭐 이정도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은 계속 해야되니까 그 옛날에 그 보여주셨던 그 찌질의 역사에서 보여주셨던 그 악마의 재능이 발현된다면 이번에도 그 대중들의 어떤 그 마음을 사로잡지 않을까 글쎄요 그거는 또 뭐 속도 안할 수는 없고 네 일단은 뭐 저희한테는 과정이다 네 왜냐면은 뭐 이번에 해가지고 하나 나오는게 또 인생의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거에서 또 디딤빨 디디고 또 다음 것도 넘어갈 수 있는거기 때문에 요번에 요 스태팅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저한테 말은 잘하시네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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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청산 뉴슬네요 말 그러니까요. 말만큼 이게 좋아 난 차라리 말만큼은 잘 나왔으면 좋겠어 다 잘 나왔으면 좋겠어 주눅 들고 이런 것보다 아이 주눅이라니 끝도 모르고 이게 계속 당당한 게 저는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나친 겸손과 어떤 막 이런 걸 약간 지향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 좋지 않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 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충수에 빠져요 그쵸 그런 것 같아 약간 좀 잘난 척까지는 아니더라도 오히려 잘난 척하는 게 나아 그치 뭐 심지어 그리고 특히나 뭐 이제 이런 얘기 같은 거 할 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잘하면 돼요 이래버려 그러면은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왜냐면은 못한다고 했는데도 못하면은 스스로도 위축되는데 그냥 일단은 혼자서 잘한다고 해버리고 나면은 못했을 경우에 야 너 잘한대 왜 라고 하면은 도대체 제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요 이러면 그냥 인간대도 있어 보이잖아 그리고 또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치 그잖아요 그치 그런 게 있지 예 하 그래서 그 이런 건 어때요 사업아이템으로 사업 안된다니까 자꾸 사업을 뭐 뭐요 어저께 나온 얘긴데 뼈치킨 프랜차이즈 그게 뭐예요? 치킨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진짜 기깔난 아이디어져 뭔데요? 치킨인데 뼈치킨이에요 그래서 3,000원 단돈 요즘엔 치킨값 19,000원 하잖아요 뼈만 주는거? 뼈만아 살코기는 다 발라내고 그걸 누가 먹어? 감자탕처럼 이렇게 붙은 살코기를 먹는거지 뜯어먹는 재미 아 이제 개혁을 했었을때 살을 발라내니까 짜투리같은 살까지 바르진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솔직히 그건 버리진 않거든요 그것도 다른 또 이제 육수나 이런걸 파는대로 또 다시 남아가요 그쵸 사실상 그건 버리진 않지만 그쵸 근데 치킨은 먹었는데 살은 안쪄요 왜냐하면은 뼈치킨이니까 뼈치킨이니까 그러면은 네 실질적으로 봐봐요 살이 안 찐다고 하지만 내가 배부를 정도까지 먹으려면은 그 뼈를 더 많이 발라야 되잖아 그쵸 그쵸 다른걸로 채우고 샐러드로 채우고 샐러드로 채우고 샐러드로 겉에 위장의 코팅을 네 뼈치킨으로 하는거죠 그니까 사실 90%를 샐러드로 먹었지만 아 치킨을 먹은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어떻게 나 일단 튀김에 이 맛이 있으니까 이 뼈치킨 그쪽에 개뼈다귀 같은거네요 개뼈다귀 이제 왜 장난감 있잖아요 그럼 개한테 뭐 그냥 기분 내는거지 그쵸 고기 향도 나니까 그거를 물리겠다 아 오늘은 딱 치킨 먹자 그니까 이런거 있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의 그 좀 먹을거면 그냥 확실히 먹지 되게 어중간하게 그 제로콜라를 먹는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저 제로콜라 제로콜라 왜 뭐 칼로리 따지면서 칼로리야 맛있어 콜라를 먹으면 콜라를 맛으로 먹어요 콜라를 먹으면 그냥 콜라를 먹든가 그게 아무튼 그 제로콜라 이외에도 네 뭐 이렇게 여러가지 그 저칼로리 위주의 그런걸 먹는다 그러니까 라면을 먹어도 튀긴게 맛있는데 자꾸 막 그 건조시켜가지고 먹는거 그런거 이제 어중간하게 타협을 한단 말이요 근데 봐봐요 뼈다귀를 튀기잖아요 그럼 튀김옷을 입혀서 튀긴다고 응 그럼 결국은 탄수화물을 더 많이 먹는거야 기름과 응 오히려 단백질을 더 적게 섭취하고 응 뼈다귀 그걸 더 많이 먹는거지 저탄고지 거지 아니 고탄이지 고탄고지 고탄고지 그치 고탄고지지 그럼 다이어트 안되나? 다이어트 안돼요? 고탄고지는 안되나? 저탄고지는 되잖아 구독 감사합니다 아 좋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되게 뭐랄까 기분이 좋습니다 왜요? 헛소리를 들으니까 헛소리에요? 아니 아니 오랜만에 마음속으로 저 무시하고 있죠 하하하하 겉으로도 무시하는데 하하하하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기아나하고 동급으로 보고있어 지금 사실 기아나하고 동급 기아나하고 동급 아니죠 아득히 멀리있어요 그쵸? 나 그것만큼 용서 못해 물씨내야 되거든요 하하하하 나를 기아나는 좀 공주에 떠있잖아요 근데 아 천상계지 걔는 아니 그런데 침착맨은 땅이 붙어있어요 땅이 붙어있기 때문에 좀 약간 달라요 사람을 급으로 나누고 저를 아래급으로 놔도 되는데 기아나하고 같은 급으로는 놓지 마세요 하하하하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아무튼 저는 이제 개인사이긴 하지만 이제 저희 아버지를 이제 보냈죠 아 네 전화를 보내드렸고 한 2년 반 정도를 아버지께서 되게 편찮으셨어요 네 편찮으셨고 어 좀 이제 어머니께서 많이 고생을 하셨죠 저도 저는 솔직히 이제 뭐 고생이라기보다는 신경은 쓰지만 네 네 또 이제 여러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음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고 아무튼 뭐 그랬는데 근데 요번에 이제 아버지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네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일단은 첫 번째로 네 어 근데 제가 상주잖아요 네 첫째 아들이니까 여러분들도 뭐 언젠가 다 겪어야 될 일들이고 뭐 겪으셨던 분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이 이야기는 뭐 다 나중에 되면 다 아 그때 그 얘기가 그 얘기였어라고 아마 들으실 거예요 어 저도 처음이니까 네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물론 이제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는 했었어요 그렇죠 너무 편찮으시니까 좀 심해지니까 그런데도 이게 막상 닥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지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병원을 잡고 뭐하고 해가지고선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장례지도사라는 부분을 네 와 저는 맞아요 상주에서 이제 해 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가입한 상주는 없었지만 네 저희 이제 처가 네 그 다니는 회사에서 그 상주가 가입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 분이 거기서 나오셨는데 어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에 저는 엄청난 경유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와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의지가 되는 오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의지가 돼요 음 와 정말 대단한 저한테만 그러니까 이분이 특이하신 건지는 저는 뭐 물론 많이 경험해보지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 이분은 딱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딱 옆에 붙어 계세요 아 2호 장례식장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하시고 아 맞아요 통소를 하시고 그리고 뭐 입관부터 모든 절차 외 네 마지막까지 뭐 장지까지 가는 모든 것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고맙더라고요 말투도 제가 옆에서 좀 뵙잖아요 네 좀 약간 단호한 게 있어서 오히려 좋아 어 맞아요 맞아요 단호하니까 단호해 울지 마세요 어 어 하지마세요 딱 이러니까 뭐랄까 오늘 그치게 돼 그렇지 어 왜냐하면 또 너무 격한 슬픔을 하게 되면 좀 약간 좀 더 피곤하고 그렇지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몸도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지마세요 딱 하고 뭐 선택지를 안 주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오늘 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자 앞으로 해야 될 게 많은데 오늘 해야 될 거 이거니까 요것만 기억하세요 어 요것만 하세요 다음날 되면 다시 또 자 오늘 해야 될 거 이겁니다 그렇지 딱딱딱 해두더라고요 와 그거 진짜 프로예요 완전 진짜 그래서 그 아 구독 감사합니다 그분이 그 조세호 씨를 닮았는데 약간 좀 풍이형은 햄버거라고 하고 햄버거를 좀 닮았다고 하셨고 왜 풍이형은 왜 여기서 왜 꺼냅니까 안 했어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 한 얘기를 그랬다고 굳이 왜 여기서 그 얘기를 해 아니 그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땅땅하게 생기셨어요 네 네 장례지사 분께서 너무 땅땅하게 생기셨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리고 그분께서 직접 입관까지 다 해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의를 입혀주시고 네 그거 이제 몸도 이제 닦아주시고 다 하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 가는 것까지 다 모든 걸 다 통제해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통제해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딱 보는데 일단은 착착착착착착 모든 하는 것들이 진짜 너무 믿음이 가고 아버님 아버지죠 아버지죠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것도 뭔가 좀 그래서 같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분이 하시는 말대로 될 것 같고 그렇지 같이 아니 딱 이게 너무 그리고 그게 딱 포스가 있으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또 딱 위로를 진짜 진심으로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잘 보내드렸는데 근데 이제 제가 요번에 느낀건데 사실은 이제 장례식장이라는 데를 우리가 살면서 네 저는 좀 종종 많이 가보긴 했어요 네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도 좀 네 그런데 저랑 비슷한 제 친구 또래들도 많이 안 가본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딱 들어와서 당황을 하는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윤수 형 윤수 형 윤수 형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사회 그 분은 고양이 말고는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고양이 말고는 그 윤수 그 심윤수 작가님이 이제 오셨어요 네 심윤수 작가님 일단 머리를 주렁주렁 엄청 뽀글뽀글 파마해서 이렇게 머리를 길게 파마한 게 아니라 원래 머리가 정말 파마한 것처럼 진짜 파마한 것처럼 엄청 꼬불꼬불 그리고 한쪽 머리 이렇게 내렸어요 킬러들의 수다 같이 아니 예전에 그 뭐지? 넘버3라고 한석규 최민희씨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랭보라고 있어요 정확하게 랭보랑 똑같이 하고 왔어요 그렇게 하고 일단 그렇게 하고 왔어요 들어왔는데 처음에 누군가 몰랐다가 어? 아 윤수구나 라고 했는데 윤수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 향을 꼽는 향을 꼽고 절을 하시는 우리나라 전통 방식이 있고 한쪽은 이제 국화꽃을 커다란 꽃병 안에 국화꽃이 막 꽂혀있거든요 그 꽃을 뽑아서 이제 앞에다가 딱 놓고 약간 좀 이렇게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나 그런 분들이 하시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렇죠 윤수가 딱 들어오자마자 너무 자연스러워 당황도 안 해요 딱 오자마자 거기에 있는 꽃들이 놓여있잖아요 꽃병에 있는 꽃을 빼서 놓는 건데 놓여있는 꽃을 빼서 꽃병에 꽂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리와인드 하는 거예요 텐의 텐의 돌아... 인버전을... 되돌리기 인버전을 보는 것 같이 저는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면서도 이게 지금 내가 지금 거꾸로 보고 너무 너무 사연을 많이 봐서 거꾸로 보고 있나? 그럴 수도 있어 하고 싶을 정도로 심지어 뒷걸음질로 이렇게 와서 하니까 문워크로 네 문워크로 하니까 근데 일단은 근데 그거는 윤수영이 잘못한 게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당황스럽잖아요 윤수영의 얼굴과 윤수영의 그 머리와 윤수영의 그... 캐릭터가 있으니까 특유의 그 몸동작이 있거든요 그 어색한 몸동작 있어요 있어요 그게 맞물리면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이게 마치 삼위일체처럼 그 모든 행동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 순간은 웃음이 안 나왔어요 그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웃었어요 정말로 정말 대단한 친구인데 대단한 친구 아무튼 근데 윤수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아 네 그렇게 행동하는 친구가 그 있었어요 말고도 두 명이 더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일단 요것이 되게 특이한 건 아니었구나 네 왜냐면은 또 두 친구도 마찬가지로 와가지고 그렇게 거꾸로 근데 놓는 사람 있으면 잡는 사람도 있어야 그렇죠 그래야 이게 유지가 되죠 그렇죠 네 거꾸로 하는 친구가 있었고 또 한 친구 같은 경우는 오자마자 아버지한테 먼저 절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저한테 먼저 절을 해야 되잖아요 아 네 그러면 또 저도 절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죠 절망 받을 수 없잖아요 저도 같이 엎드려요 일단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게 하는 친구도 있었고 근데 사실상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음 그것도 왜냐면은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와가지고 이렇게 와줬고 저는 큰 위로가 됐고요 좀 무식할 수도 있는 거지 그쵸 아니 무식이라기보다는 그런 건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거를 누가 가르쳐줘 그리고 저도 좀 페이크 아닌 페이크가 들어갔는데 뭔데요 그 도착해서 저를 두 번 한 번 하고 이제 그 상주 절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절을 하려다가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다 절을 하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게 그것도 참 눈치 싸움인 게 어 일단은 상주는 절을 많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저도 아프잖아 지금 무릎이 지금까지 약간 좀 시큰해요 왜냐면은 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인사하는 게 더 좋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상주한테는 가급적이면 그냥 요정도 인사 중이면 좋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상주는 일단 눈치를 봐요 이 사람이 인사를 하나 절을 하나 앞에는 절을 했고 상주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하도 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사해주면 고맙거든요 눈치를 살짝 보는데 좀 더 구부린다? 그럼 상주도 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 맞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장 좋은 방법은 저 인사만 하겠습니다 아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아버지한테 예 아버지한테 한번 전화하고 저는 그냥 그냥 먹냐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인사해주면 고맙죠 사실은 미리 말을 안 해가지고 제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고 보내셨더라고요 아 그랬죠 저는 주우민 작가님 통해서 들었어요 아니 근데 그리고 지금 지금 시국에서는 그리고 또 몇 명 이상이 들어가면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게 그게 맞고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 다 와가지고 그런 것이 무슨 또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이제 와주면 너무 고맙죠 사실은 와주면 정말 고맙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너무 늦게까지 있지 않는 게 또 되게 고맙고 아 너무 오래 있으면 네 왜냐하면 또 늦게까지 있으면 사실 상님도 피곤하거든요 피곤하더라고 진짜로 그래가지고 좀 약간 쉬고 싶긴 한데 또 이제 고마우니까 또 이제 막 왜냐하면 일단 마음은 너무 고마워 피곤한 것도 피곤한 거야 새벽에 막 새벽 5시에 오면 어떡해요 새벽 5시에? 네 예 그런 적은 없었어요? 없었죠 예 왜냐하면 요즘엔 또 그것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뭐 다들 너무 고마웠고 마지막 손님으로 오신 분이 최규석 형 규석이 형 성곶 성곶 아 저는 규석이 형이 여기 와주는 게 좀 놀랍더라고요 왜요? 왜요? 왜냐하면은 규석이 형이랑은 왜 놀라워? 몇 번 이렇게 같이 이제 원래 술도 같이 먹고 뭐 이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좀 연락 안 한 지가 좀 됐거든요 아 그랬는데 심지어 제가 연락도 개인적으로 안 했는데도 딱 전화가 와가지고 야 풍아 너 뭐 그렇다며 그래가지고 어 형 그러니까 야 나 가도 되냐? 이러다가 그래서 아 오면 고맙지 형 그래가지고 부천에서 거기까지 한밤중에 다 와주더라고요 그게 기억이 많이 남았어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늦게 오는 거 싫다고 아 근데 이제 근데 마지막으로 저격성 발언은 아니죠 아니 마지막 날이라서 그때는 별로 그런 거 없어요 첫째 날이 좀 피곤하긴 했었는데 둘째 날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딱 와가지고 그게 기억이 많이 남았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두 가지만 지키면 되겠네요 그 상주에게는 될 수 있으면 목래로 하는 게 목래로 하는 게 고맙고 밤에는 좀 일찍 가는 게 예 그렇죠 와가지고 그리고 또 그 시간대가 있더라고요 저녁 시간대는 몰려요 왜냐하면 퇴근하고 그렇죠 퇴근하고 오는 게 그때가 되니까 그래서 혹시 뭐 회사를 안 다니거나 가능하다면 한 10시 11시부터 한 4시까지는 네 좀 널널합니다 오 네 그럴 때 가면 괜찮아요 오 네 그리고 이번에 느낀 건데 만약에 또 하나 이제 팁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만약에 이 상주가 내가 어떤 영업을 해야 되거나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좀 뭔가 이제 부탁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쳐봐요 네 그 시간대 가잖아요 네 한 10시나 뭐 한 이때 9시나 아니지 그때는 비어있다니까 아 무조건 만나야 돼요 상주는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잖아 와줬잖아 일단 고맙다고 그러니까 그럼 뭐 식사라도 그러면 아 저 좀 먹고 가겠습니다 딱 앉잖아요 네 그럼 혼자서 앉아서 먹고 가기 뭐 하잖아 네 그럼 상주가 옆에 앉아줘야 된다고 그렇죠 그럼 계속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만약에 보험 얘기를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지 예를 들면은 뭔가 이 사람한테 내가 뭘 좀 뭐 잘 봐야 되거나 뭐 일이 있어 네 그러면은 그 시간에 가면은 꼼짝 없어 정말 무조건 같이 앉아갈 수 있어야 돼 시간을 보내야 돼 전집 얘기나 응? 전집 전집이 뭐야 책 책 같은 거 아 요즘도 전집 파야? 네 요즘도? 네 수렁이 전집 썼어 아 그래? 네 그렇구나 아무튼 뭐 그런 것도 근데 어차피 다 고맙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참 그 뭐랄까 그 운구 네 들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요? 네 그 근데 따로 왜 감사 인사 안 하셨어요? 따로 감사 인사? 전을 안 받았잖아 음 제가 안 받았나? 응 두 번인가 했는데 안 받았어요 그래 제가 또 다시 했는데 또 안 받았잖아요 왜 안 받았어요? 그때 왜 안 받았어요? 제가 다시 했는데 서로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그리고 또 다시 하셨을 때 제가 안 받았죠 그렇죠 왜 했어요? 그땐 그 때 하자마자 끊었어요 아 맞다 지금 게임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잘 보내드렸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뭘 이렇게 해서 아 자 그리고 그 휴 폐업이 아니고 휴업이라는 거 그럼요 휴업이죠 네 왜냐면 시즌2를 제가 생각하면 좀 재미있는 게 또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물론 지금 제가 지금은 못합니다 근데 뭘 쓰고 구상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한번 좀 시험해보면 어떨까 뼈치킨? 하하하하 시즌2는 치킨이다 아 그리고 요번에 하면서 느낀 건데 장난으로 뭐 하면 안 되겠다 네 아 할 거면은 100%를 다 넣자 그렇죠 그러니까 좀 설렁설렁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재미있는 어떤 뭐 재기발랄함으로 네 어 어떤 요런 거 자영업이나 이런 것들을 손대면 안 된다 올인을 해야된다 라는 거 이게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소위 말해서 이제 웹툰 작가를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해도 하다가 이제 안되면 딱 빠진 게 되는데 이거는 돈도 넣고 뭣도 넣고 계약되어 있고 뭐 장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빠지기가 다른 것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성향의 차이도 있는 건데 음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요번에 이걸 또 또 알은 게 아 나는 뭐 하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또 느꼈어요 ADHD 네 성인 ADHD 그러니까 이제 카페를 하면서도 좀 좋긴 했죠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이 갑자기 다른 일을 하게 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면서 아 지금 이게 약간 좀 뭔가 내가 계속 한쪽에 어 뭔가 좀 묶여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더라구요 네 사슬을 끊어야겠다 그러면 집중력이 저하가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 와중에 침 침친맨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또 얘기하다 보면은 또 구독이나 후원에 반응을 제대로 못해 드리는데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대단히 여기 한 두 달만에 온 거 아니에요 거의? 아닌가 두 달은 아니고 한 달? 한 달 된다 음식을 좀 시켜놓을까요? 아 그러니까 그죠 배고프죠 제가 계속 꼬르르 아 저 그리고 그 이거 뭐야 뭘로 드실 거예요 뭐 안먹어놔요 그래요? 그럼 햄버거에요? 어디꺼? 모르겠어요 제일 위에 있는거 맘터있어요? 맘터있어요 맘터 햄버거로 갑니다 맘터처벌 딴거 드시고 싶은거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딴걸로 바꿀수도 있어요 아니요 햄버거 요즘에 햄버거를 잘 안드시죠? 아 근데 내가 얼마전에 그 제 처가 처가? 네 뭐 옛날사람같은데 제 처가 아니 와이프는 뭐 요즘 말이야? 마찬가지지 근데 제 처가 맘터 매니아에요 아 맨날 맘터를 먹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맘터가 사실 저는 맘터를 먹는건 모르고 그리고 가면은 맘터를 시킬 때 이제 배달할때 최소금액 있잖아요 네 그러다보니까 다른것도 시키거든 곁다리로 그렇죠 저는 항상 가면 텐더가 있어요 같이 네 저는 텐더를 먹어요 항상 텐더를 네 남은 짬을 먹는거죠 네 짬을 텐더를 먹는데 왜 맘터가 맛있냐 맘터 먹을거면은 차라리 뭐 아니면 다른 어떤 뭐 수제버거나 다른것들도 많지 않냐 그래서 아니라는거에요 맘터에 어떤 있다는거야 차라리 그래서 내가 그런데 어느날 이제 맘터를 먹는걸 딱 봤는데 나한테 한입 먹을래서 내가 딱 먹었 너무 맛있는거야 그래서 뭐야 봤더니 그 맛 그게 인크레더블 맞아맞아 인크레더블 맞나 어 어 인크레더블 버거 세트 언리비 언빌리버블이었나 그림을 보세요 이거랑 이거는 새우가 있고 인크레더블이다 어 인크레더블 요거 세트? 제로로 바꿀까요? 응? 제로로 바꿀까요? 제로콜라로? 아 제로콜라 어 바꿀 수 있는건 없네요 없어요? 응 콜라 변경이 없네요 어? 원래는 있는데 롯데리아는 있는데 헐 제로콜라 때문에 딴걸로 롯데리아로 시킬까요? 아냐아냐 괜찮아요 후원 감사합니다 한개 담고 치즈감자로 변경? 나 뭐 나 뭐 감자에는 뭐 크게 뭐 집착없고 네 저는 이번에 나온거 내쉬빌 먹어야겠다 매운거 내쉬빌? 어? 혜자스러워 혜자스러워 커플 내쉴 커플 내쉬밀? 이거? 이건 아냐 이건 싸이버거를 먹어야되서 저는 일단은 확실히 맛있었던걸 알아가지고 그거 맛있어 저는 내쉬빌 버거 세트를 먹고요 어 이거 맛있겠는데? 야 이거 진짜 이게 뭐야 이거 매운거요 매워? 네 코울슬러가 들어갔네? 땡겨요? 두개? 아냐 아냐 무조건 인크레더블? 코울슬러 따로 추가 아 추가? 응 코울슬러 그거만 할 순 없어 그러니까 이거 시키고 아래? 사이드로 코울슬러 어 있다 있다 요걸 하나 추가 뭐 드시고 싶은 것도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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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라피뇨 너겟 어차피 저녁은 이 치킨 텐더같은게 사실은 만들어낼 때 갈아내는거잖아요 남은걸로 그쵸 뼈는 어떻게 쓸거냐 이거에요 뼈치킨으로 내야된다는거지 바로 빨리 주문 빨리 배고파 시즌2는 치킨이다 빨리 주문 빨리 주문 배고파 아 근데 나 살 진짜 많이 쪘다 저도 나 미쳤나봐 저도 이게 다르잖아요 그쵸 좀 줄일까요 이거? 비율? 이게 지금 비율 늘려는거죠 우리? 늘렸데 아니야? 아니 늘린거 같은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좀 늘어났어 이렇게 보니까 이거랑 코가 코가 부었잖아 여기랑 코가 부었잖아 똑같네 하하하 하하하 똑같아 하하하 아 근데 진짜 제가 한참 저는 이제 2, 30대를 뛰어놀다보니까 많이 먹었죠 많이 먹어도 뛰어노니까 살이 별로 안쪘거든요 네 먹는 양은 그때 먹었던 식습관대로 먹고 네 지금은 이제 물론 아침에 운동을 하지만 운동은 사실 중요한게 아니에요 네 식습관이 중요한건데 네 와 그냥 막 지는거에요 활동량은 많지 않고 그쵸 와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그게 다 재산이에요 살이 재산이요? 응 나중에 위급해졌을때 이걸 태워서 버티는거죠 위급해진다라는거는 이제 뭐 먹을 수 없는 만큼 위급해졌을때 비상상황 그니까 뭐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뭘 좀 사.. 먹기 힘들때 지금 이게 다 재산이 돼서 태울 수 있는거라는거 아 그리고 저 뼈치킨 같은거는 제가 드릴 수 있다는거 으아 ν 나쁜 건 아니다. 저 역으로. 저도 그래요. 저도 재정적으로 좀 힘들어서. 먹을 수가 없다. 그럼 이거를 좀 태워서 버틸 수가 있고 드시다가 남는 뼈치킨이 있으면 저를 좀 주시고 이런 식으로 뼈치킨 조약을 맺자는 거죠. 서로. 서로 간에. 알겠습니다. 좋다. 나 이러면 얘기 듣고 싶었어. 헛소리. 무시했죠. 방금 또. 그쵸? 아니 그게 아니라 좋다고. 마음에 사람을 급을 나눠서 저를 아래다 배치했죠. 아니 아니. 무슨 급을. 맞췄구만. 맞췄네. 똑같애. 나도 똑같은 건데. 뭘 똑같애. 분명히 아래다 배치했어. 맞죠? 그게 아니라 뭐랄까. 너무 정제된 어떤 그 이성적인 어떤 상황에만 계속 최근에 놓여있다가 오랜만에 이 이성의 끈을 놓으니까 너무 편안합니다.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한 건데. 하하하하하하. 아 좋네. 응. 어. 뭐. 저는 게임대회를 좀 했고. 네. 게임대회 꼴등했죠. 꼴등. 아 근데 열심히 노력. 열심히 했잖아 연습을. 그거 열심히 안 한 사람 없어요. 그거 그 대회 참가해가지고. 다 열심히. 다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과열돼요. 대회가. 그 뭐랄까. 꼴찌를 했었을 때. 이 이유가. 분석해보니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런 거 같아요. 진짜 뻥 안치고. 혜인은. 저만 잘했으면 이겼어요. 아 본인이. 어. 어떤 거기에서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스킬샷도 삑 나고. 제가. 그 라인전에서. 상대방을 이렇게 이겨야 된다는 막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전멸을 막 그냥 뻘플로 쓰고 막 하니까. 여기서 했어요? 응. 이 키보드로? 네. 왜요? 아이씨. 이걸로 하면 안 돼요? 당연하지. 왜요? 무선이잖아. 그 정도는 영향이 없어요. 그럼 프로게이머. 거기까지 가야지. 아니지. 그게 아니지. 어쩐지 안 맞더라 스킬이. 프로게이머들이라서 잘하는 게 그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못하면은. 네. 장비라도 일단은 최고로 갖춰야지. 그 갭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그럼 그럼. 직관적으로 탁탁탁 했을 때 바로바로 탁탁탁 가야지. 아. 이거 하다가 이제 잘못되다가 뭐. 블루투스법. 삑사리나 봐. 아. 예상이 왠데요? 아. 예상하기가 아니라 당연히 맞는 거죠. 그냥. 게임하는 사람 무조건 유선이에요. 무슨 전무님 스타일상. 네. 이런 거 장비보다는. 정신력으로 이겨내라고 할 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아니. 게임 쪽은. 게임은 일단은 피지컬이에요. 장인은 뭐.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정신력으로 하라고 할 것 같은데. 아니네. 특히나 이제 롤 같은 경우는. 깨어있네. 피지컬을 요하는 게임입니다. 피지컬에는 무조건 장비에요. 본 적 없잖아요. 롤. 해본 적은 없지만. 알지. 피지컬 게임이 뭔지는 안다고. 이거 주파수 몇이야. 이거 게이밍 모니터 아니죠. 네. 몇 헤르츠야 이거. 보통 60헤르츠겠지 이거는. 그냥 산. 한 144헤르츠 사세요. 게이밍 모니터 하나 요즘에 한 40만원대야. 그게 또 달라요? 주파수에 따라서. 당연하죠. 왜 달라요? 주파수가 뭐냐. 예를 들면은. 니가 입력을 했었을 때. 60헤르츠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잔상이 남아요. 근데 헤르츠가 높으면 잔상이 안 남는다고. 훨씬 더 선명하고. 더 리얼하게. 그때그때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게. 어차피 저는 눈이 뿌얘가지고. 다 그게 그걸로 보이는데. 저 시력이 안 좋거든요. 아 그게 아니지 그래도. 예를 들면은. 이거에요. 12프레임짜리 애니메이션 보는 거랑. 24프레임짜리 애니메이션 보는 건 다르잖아요. 네. 부드러움 그 정도가.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헤르츠가 높을수록. 그 중간에 그런 것이 없는 거야.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나이가 들수록. 눈도 침침해지고. 장비로 보완해야 된다. 장비로 일단은. 밀고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응. 경제적으로 밀어라. 그럼요. 할 수 있잖아. 아재들의 경제력으로 밀어라. 당연하지. 왜 현질이야. 현질을 왜 하는 거야. 저 지나가다가 그. 동네 야구. 무슨. 있어요. 채널. 어. PBD인가. 그 채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회인 야구단에서. 장비 맞추는 거. 를 봤는데. 장난이 아니야. 그럼요. 당연하죠. 장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장비를 일단은 했다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어떤 마음가짐의 어떤 표상이에요. 응. 내가 이 정도까지 장비를 들였다. 이거는 내가 안 하고는 못 빼긴다. 응. 이 정도까지 했으면 나 해야지. 스스로한테 어떤 다짐이에요. 응.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전처럼 막 헝그리하게 막 하는 거. 약간 좀 옛날 낡은 방식입니다. 응. 그런 의미에서. 장비는 풍족하게. 먹을 거는 뼈치킨으로. 아. 뼈치킨 자꾸 얘기해. 뼈치킨 왜. 아. 왜 이래. 뭐 어제. 뭐 있었어. 뼈치킨을 왜 갑자기 꽂힌 거야. 그. 최악의 치킨 월드컵 하다가. 시청자들하고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뼈치킨 어떠냐고. 다이어트용으로. 그런 것도 아이디어라고 얘기해요. 미치겠네 진짜. 아. 그리고. 오늘 또 준비된 월드컵이 있습니다. 원래 하려다가 안 한 게 있었는데. 어릴 적 추억의 음식 월드컵이에요. 어우 좋네요. 그런 거 좋다. 아무래도 또 과거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전부님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과거에 안 살아요.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지금. 어제. 어제발로. 오큘러스 퀘스트 2가 도착했어요. 오큘러스 2? 오큘러스 퀘스트 2. 오큘러스라고. 옛날 컴퓨터 아니에요? 아니지. 오큘러스가. VR.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최신 버전이죠. 아. 다 아시네. 나만 모르지. 네. 이번에 이제 그. 정식으로. 정식 수입을 하게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거 이제 바로. 오. 해가지고 이제. 어제. 가동을 해봤죠. 이게 저는. 이 전문님의 이. 성마음을 모르겠어요. 왜요?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게. 쓰시느라. 이. 그 뭐지. 잠정 휴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VR을 하고 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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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해니. 아니. 아니. VR은. 스트레스를 확실해 줘야지 내가. 맞짱구로 치죠. 아니. 아니. VR을 할 수 있잖아. VR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밥도 먹는 것처럼. 예. 그렇잖아요. 일단 VR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어떤. 아.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가겠구나. 미리 약간 좀. 약간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음. 그런 거잖아요.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했어? 막 이런 거. 근데 왜 저한테. 계속 이랬어요. 뭐요? 아우. 시간이 없다고. 아. 시간은. 하하하하. 시간은 없지. 시간이 없다고 막. 아우. 이거. 어. 하루에 뭐. 얼마치의 분량을 끝내야 된다. 아. 보통 사람들이. 너 바빠? 시간 없어? 라고 했을 때. 바쁘다. 시간 없다고 한다라는 거. 너한테 쓸 시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하하하하하.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 사람은 금으로 다니고. 아니.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니까. 예.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예를 들면 막 이런 거야. 남녀가 헤어질 때. 남녀가 헤어질 때. 뭐 때문에 헤어진 줄 아세요? 몰라요. 서로 바빠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래요. 야. 왜 나한테 연락 한 번도 안 해? 너 뭐 밥 먹으면서 잠깐 전화할 시간도 없어? 예. 그랬던가 너 화장실 가면서 전화할 시간도 없어?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따진다고요. 근데 사실상 그래요. 지금 너무너무 사랑하는 뭐 애인한테 전화를 하는 거 당연히 하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잠깐이라도 이 밥 먹으면서 멍때리거나 휴식할 수 있는 이 시간은 너무 소중한 거야. 아. 그래서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헤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싸워서. 사실 바쁘다라는 것도 뭐냐면은 내가 좀 멍때리고 있거나 뭐 딴짓을 하더라도 이것도 나한테 되게 중요한 시간인 거지. 음. 요렇게 해서 가십시오. 네. 그런 서비스가 생길 수도 있겠어요. 뭐요? 주기적으로 연락해주는 서비스. 이 보이스를 따가지고 흉내낼 수 있거든요. 기계가. 요즘에 그 트위치 보면은 도네이션 스트리머 목소리로 해줘요. 오오. 타자를 치면 그걸 읽는데 스트리머 목소리로 다 구현이 가능해요. 오. 자연스럽게? 그거를 안부를 묻는 거를 그 하루에 뭐 몇 번 지정하면은 연락을 하는 그런 서비스. 음. 그리고 6개월 이상 하면 뼈치킨 하나 증정. 음. 그러면은 그걸 이제 해주는 거야. 그 사람한테 대신. 그쵸. 나 대신. 설정을 해놓으면. 설정을 해놓고 알아서 알람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목소리가 똑같으니까.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의 마음을. 듣기 위해서는. 가짜 마음. 가짜 마음? 응. 가짜 마음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기는 멍 때리고.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응이. 난 딱 느꼈어요. 뭐야? 날 무시했구나. 무시한 거 아니야. 수긍해서 이게 아니고. 아. 그만하자. 그만하자. 이쯤에서 그냥. 내가 그냥. 암만 안해야 넘어간다. 그리고. 급을 나누고. 저를 아래에다 배치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최근에 뭐. 무시당한 적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발끈발끈하지? 뼈치킨. 오늘 뭐. 없었는데. 어저께도 없었고. 뼈치킨에서. 그 반응을 보고. 너무 느꼈어요. 사람을 무시하는구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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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라뇨. 왜 무시합니까. 다만 이제 그냥. 뭐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 순풍산부인과에서.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좀 이상하잖아요. 순풍산부인과에 보면 이제. 오줌명 아저씨가. 네.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 막. 뭐 때문에 이제 막. 아. 이걸 뭐.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미달이가 막. 달려와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자. 오늘 와가지고서는. 뭐. 유치원에서 뭘 했고요. 뭐.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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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확실sterreich. 그래서. 서비스를 하자. 뼈치킨을. 6개월 하자. ед cerve십시스.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에서. 어. 그래그래. 오. 예쁘다. 그래그래. 올라간다고. 마지막에는. 막. 손을지류잖아. 아. 승풍 34.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네. 모르시는 분들이. 연극. 배우 출신이세요. 출신 건 아니라요. 연극을 했었지. 너무 해보고 싶어서 스탯을 한번 찍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구나 그게 한창 스페인 가족으로 히트를 하고 사업체를 내서 싸이월드 미니 홈피랑 그런거로 미니룸 같은거 서비스를 하면서 돈을 끌어모았다가 먹고살게 다 해결되니까 눈이 슬슬 딴 데로 돌아가가지고 재밌는거 뭐 없나 하다가 연극쪽으로 갔죠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스물아홉에 너무 해보고 싶어서 딱 했죠 그때 얘기는 잘 안하거든요 뭐 안좋은 기억이 있나요? 아니요 왜냐면 얘기가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아 또 그게 사연이 왜냐면은 사실 제가 그동안 침투부에서 저희 어떤 썰들을 계속 풀었잖아요 연극얘기는 없어서 제가 확실히 풀어야 될 이야기에 한 100분의 1정도 아직 썰이 아직 상당히 많아요 풀 수 있을 이야기는 천일야와 거의 뭐 천일야와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연극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제가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스물아홉이에요 아이가 스물아홉이고 이제 곧 서른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저는 그때 알았죠 서른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뭘 배울 때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서른이 넘어가면은 뭔가를 새로 배운다라는 게 조금은 쉽지 않아요 일단 존댓말로 가르쳐주거든요 네 아 그러시면 안되고요 응 안되고 해도 안해 그냥 뭐 하면은 못하면은 됐습니다 이러고서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저한테는 그래요 아 넘었으니까 서른 넘었으니까 그리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는 좀 다르지만 지금 약간 좀 그 에이지가 좀 높아진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약간 그랬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뭘 못하는지도 모르는데 잘렸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아 왜냐면 난 잘못한 것도 없고 난 열심히 했는데도 좀 더 진즉하게 안 기다려주는구나 안 기다려줘 왜냐면은 얘 말고 좀 잘하는 애로 바꿔 응 자기들이 얘기해버리고 끝내 그러면 자기는 어느 순간 빠져있어 거기에 아 근데 아무도 설명 안해줘 왜 안 가르쳐주지? 왜? 야 그걸 왜 모르고 왔냐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끝내는 거야 그렇게 돼버려 그렇게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살다보면은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서른 되기 전에 그럼 욕먹으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마지막 욕을 먹으면서 내가 너무 해보고 싶었던 게 연기 응 연기를 너무 해보고 싶다 라고 해서 연기는 언제부터 하고 싶었어요? 원래는 사실은 뭐 옛날부터 제가 뮤지컬을 너무너무 뮤지컬을 토요일 밤의 열기라는 뮤지컬을 제가 태어났어 처음 아니다 처음은 아니다 그걸 딱 봤었을 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에 회전문 관객이라고 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거야 그거 돈을 더 안 내도 가만히 있으면 아니죠 돈을 계속 내면서 계속 내고 네 왜냐면은 그게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안에 새로운 세상이고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박근영씨 나왔었을 때 버전으로 많이 봤었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커튼콜하고 앵콜하고 막 나왔는데 막 와서 인사 와 보는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것 같잖아 맞아요 사실 영화나 이런 것들도 재밌긴 하지만 이거는 막 직접 그 앞에서 있는 공간인데 이 앞에서 연기를 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아 그치 그리고 매번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 했지만 기회가 없었잖아 네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이제 지인 장황중 감독님이 혹시 잠깐만요 커튼콜 하고 싶어서 아니 그건 아니죠 당연하죠 멍청한 생각으로 잠깐 했는데 혹시나 했던 게 맞을 경우도 있더라고요 간혹가다 김풍 작가님은 아니에요 너무 멍청한 생각이고 그거는 그래서 장황중 감독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황준이 형 저 연기를 좀 배워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황준이 형 맨날 농담을 하니까 황준이 형도 아 황준이 형은 이제 이제 농담으로 항상 어떤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 개인적인 사담이니까 먹이 사슬이구나 무시하는구나 장황중 감독님은 사람을 아래로 놓는구나 형을 형은 나를 아래로 놓고 그렇죠 아니 위안이가 아니야 뭔 말을 하면 뭔 말을 하면 그냥 어 그래 농담으로 그냥 하시는구나 지나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너무 뜬금없으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황준이 형은 또 농담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한테 fuck you 이래요 황준이 형은 항상 저한테 그러면은 빡퀴 네 빡퀴 귀엽게 그러면 제가 어 농담 아니고 진짜요 네 몇 분인지 하니까 황준이 형이 아 얘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구나 어 감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 너 진짜야? 진심이야? 진심이야? 그래서 제가 진짜 해보고 싶어요 어 그러니까 야 이거를 진짜로 제대로 배우고 싶으면은 극단에 들어가야 돼 어 연극을 배워야 된다 어 그것만 하는 게 없다 어 그래서 제가 음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때 네 그것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어 뭐라고 해야 되나 본격적으로 그렇죠 그냥 1대1로 왜 학원 같은 데 가면은 뭐 대본 같은 거 놓고서는 막 연습하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뭐 드라마극 같은 거 하는 거 할 때 하는 것처럼 뭐 고를 정도 생각을 했죠 가볍게 생각했는데 가볍게 캐주얼하게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갑자기 극단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 음 그건 맞는 말이죠 그랬어요 아 형준이 너 뭐야 그럼 극단에 들어갈래? 어 어 들어갈 수 있겠어? 어 이러는 거예요 진지하게 근데 자기도 모르게 얘 그렇죠 왜냐면 딜 딜 딜 들어왔잖아요 그럼 저도 질 수 없으니까 네 원래 생각한 거는 그 옷카페에서 하셨을 때처럼 그 악기현주 이거 뭐죠 이거? 아 이거 까온 문화센터에서 배우는 까온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아 그 정도였다고요 여기서 뜻밖의 여정이 시작된 거야 그렇죠 원래는 가볍게 하려고 했는데 그 여정이 어 그날 벌어졌어요 황준이 형이 전화를 딱 합니다 딱 전화해서 형 야 그 내 동생 그 자리에서 네 친한 동생이 있어 김풍이라고 그 만화 그리는 애야 어 맥이네 걔가 그 너 혹시 극단 극단 단장을 건너 건너 알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혹시 뭐 좀 얘 좀 가서 좀 할 수 있는 거 있나? 그래서 어 뭐 또 강우중 감독님이 또 이렇게 부탁을 한 거면은 이걸 하루 안에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그럼요 왜냐면 작은 역할 같은 걸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어 야 됐다 너 연락처 이거 받고 이거가지고 지금 대학로로 가 그 감독님이 열받아서 그런 건 아니죠? 이 자식이 연기를 무시해? 너 한번 그러실 수도 있어 너 한번 맛 좀 봐 이런 거 아니 이런 건 아니겠죠? 그랬을 수도 있고 제가 좀 진지하게 해서 또 진지하게 받았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얘가 정말로 지금 당장 갈까 할 수도 있겠죠? 한번 보려고 반응 보려고 그때는 이제 술을 먹고 있었거든요 낮술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아 술이 또 들어가니까 술도 먹는 와중에 제가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좀 약간 뭐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언젠간 할 거라면 빨리 하고 또 이거를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갔죠 바로 딱 가자마자 바로 극단이 들어갑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그리고 곧 이제 좀 커다란 연극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도 뽑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때마침 제가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딱 와가지고 인사하고 소개받았으니까 또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 그렇죠 단장님이 그러니까 단장님이 한번 연기를 한번 한 적이 없는데 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앞에서 뭐 가르쳐줘줘요 딴 데 학원에서 배워서 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니까 뭐 사실 기운은 잘 안 나요 잘 안 나는데 되게 기초적인 어떤 이제 뭐 하는데 제가 또 이제 흉내면 또 잘 내니까 뭐 하니까 이제 어 뭐 발성도 나쁘지 않고 괜찮다 한번 해보자 바로 이제 시작하는 거죠 뭐부터 했어요? 나무부터 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성극이었어요 성서극 좀 커다라요 규모가 크고 성서극 같은 경우는 기분방 인상은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교회나 교인분들이 많이 오셔서 보시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막 뭐 망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규모가 좀 컸어요 그 당시 양택초 선생님도 거기에 같이 참여하셨었고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요셉이라고 혹시 아세요? 요셉이요? 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삭의 아들 요셉 알죠 요셉이 나중에 유명하잖아요 이집트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 게 맞나 또 모르겠어요 요셉이 왕이 돼요 근데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고 형하고 갈등이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 맞네 양치기 총리가 되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제가 많아요 형제 중에 한 역이요 팔려가죠 팔려가죠 형제들 팔아먹죠 이 동생이 너무 잘난 척하니까 그래가지고 아무튼 제가 그 중에서 형제 중에서 단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단 제가 단이었어요 역할이 단역이에요 진짜 단역이네? 정말 단역이야 진짜로 렉인 거예요? 아니 아니 진짜 단역이야 그래서 단역이었어요 단역은 단역이에요? 좀 짧아요? 단역은 아니고? 아니 왜냐하면 사실상 대본이나 이런 걸 쓰다 보면 형제가 많으면 그리고 창작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사실 길지 않으니까 상상으로 나머지를 메꿔야 되잖아 그럼 형제들이 팔아먹어야 되려면 어떤 형제는 좀 더 앞장서서 얘를 팔아먹고 누군은 약간 누군은 좀 뒤에서 약간 좀 이렇게 막 부추기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아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막 적극적으로 막 한다라기보다는 약간은 조금 뭔가 형들 없을 때 더 더 포악하게 굴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썼던 거 같아요 아주 야비한 야비한 녀석이었죠 네 그럼 잘하셨겠는데요? 아 저요? 저요? 네 아 그래도 연기하느라고 쉽지 않았죠 아 그래요? 역시 연기하기 힘들구나 그래서 아무튼 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극을 하는데 한 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네 한 6개월 정도는 연습했던 거 같아 6, 8개월 정도는 그리고 극을 한 번 썼었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아 되게 재밌는 걸 했다 큰 경험 재밌는 경험을 했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 했던 이야기를 뭐 썰을 풀자면 너무 많은 게 네 저는 사실 극단 생활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때 당시도 회사도 있었고 네 그때 만화 그때 럭키곰스타를 또 연재를 할 때였어요 그 버디버디에서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고 있는데 뭐 낮에 일을 하고 네 어차피 연습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가면 되지 않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단순하게 다른 분들은 아침 10시부터 나와 있는 거야 연습을 거기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면은 항상 있으니까 저는 몰랐죠 그래서 다들 열심히 술을 먹고 뭐하다 보니까 아침 10시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처음 알았어요 형은 그 초심자니까 더 일찍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 좀 회사에다 얘기를 양해를 구하고 좀 일찍 갔어요 딱 갔는데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집에서부터 피신을 해와 있는 거야 아 부장님같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집에서 집에 있으면 잔소리들을 듣는 이제 약간 좀 나이가 많으셔서 왜냐하면 사실 극단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막 부유하고 풍족한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꿈을 갖고서는 꿈을 먹고 사는 어떤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집에서는 야 하지 말고 너 뭐 아빠랑 같이 뭐 하는 걸 해라 라든가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와서 이제 거기에 이제 피신이 있는 거야 집에서 어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도 갔는데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줄 알았어요 연습은 아니야 잘하네 연습은 아니야 그냥 와가지고 야 오늘 뭐 먹을까 밥 먹고 계속 떠드는데 동아리관 같은 느낌 너무 재밌어 아 그게 너무 웃기고 너무 재밌고 야 세상에 이렇게 끼 많고 웃기고 재밌는 사람들이 와 왜 TV 안 나오고 있지 막 그 정도로 진짜로 그게 사실상 메인 컨텐츠 하루에 맞아요 진짜 아니 지금 그분들 그거를 스트리밍을 스트리머나 카메라를 그냥 고정 카메라로 해놨으면은 대박이야 유튜브가 완전 장난이야 완전 각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안되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됐었어요 예 했었는데 근데 이제 한 번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을 막 막 먹었는데 전 동갑내기였던 이제 배우 친구가 예 아 너는 왜 왜 이거를 연극을 왜 해 왜 왜 이걸 하게 돼 왜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음 재밌어 보여서 응 이랬어요 네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자식아 그만 치세요 그만 치세요 재밌어 보여 이 자식아 우리는 지금 여기에 모든 걸 걸었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 아침에 잡다 저녁에 어느 날 연습이 다 끝나고 술을 먹으면서 그 친구는 또 다른 연극도 하고 약간 그런 친구였어요 되게 부지런한 진짜 연기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막 그렇게 듣고 있는데 막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만 듣죠. 그럴까요? 그발 추세! 그랬죠. 그랬더니 제가 이제 이랬어요. 그럼 너는 왜 연극을 시작하게 됐어? 그러니까 아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동아리로 연극 동아리를 했었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연극 얘기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고등학교 때는 왜 연극을 하고 싶었어? 잠깐만요. 거기서 심술났죠?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물어봤죠. 궁금해서. 재미있어서라고 대답이 나오고 하려고 계속 심술나서 계속 물어본 거죠. 맞아요. 결국은 재미있어서잖아요. 재미있어 보여서. 그렇잖아요. 자기도 사실상 그건데 너도 나도 마찬가지다. 다만 난 좀 늦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친구가 이해를 하더라고요. 대신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나도 여기에 좀 더 올인을 제대로 하겠다. 진지하게. 회사 그만두고 연재 그만두고 여기에다가 집중하겠다. 라고 해서 갑자기 회사에다 대고 형 나 좀 못 나올 것 같아. 왜? 연극을 하기로 했어. 전혀 몰랐거든요. 무슨 소리야? 좀 이해 좀 해줘. 그래도 제가 그때 참 너무 어리석게도 뭐 다음이나 이런 데다가도 연재를 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잠깐 휴제를 해야겠습니다. 그때 정말 생각이 없었나봐. 미친 사람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죠. 뭐야. 오프카페 시즌 0이죠. 그니까 그치. 근데 좀 다른게 오프카페는 내가 어차피 내 돈 들여서 내가 뭐 내가 리스크를 안는 거잖아. 네. 근데 그 당시에 연재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연재처럼 이런 데에 대해서 내가 그 물론 뭐 계약을 막 했던 건 아니지만 네. 내 스스로 이거를 연재를 갑자기 휴제를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상 좀 어떤 그 약속을 좀 어긴 거죠. 따지고 보면은 그니까 지금은 그 지금은 되게 그거에 대해서 아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반성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 크게 별로 생각 없었던 거예요. 어. 근데 그게 없으니까 아 그게 내가 이게 없으면 사실상 뭐 내가 이걸 많이 좋아했구나 안 해보니까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리고 또 뭔가 만화나 어떤 이런 웹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막 소명감을 갖고 하지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막 어디 가서 막 그 당시에 열심히 만나야 그랬다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음. 왜냐면 저는 소명감이 없었어요. 아. 그러면 제가 막 딴 데 가서 신나게 까도 되나요? 뭐 어떻게? 직업의식이 없고 소명의식이 없고 없었다. 어. 그냥 지금은 좀 있다. 한낮 돈벌이로만 돈벌이? 사용하고 어. 뭐 과장하면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냥 그때는 막 대충해도 되는 줄 알았어. 음. 진짜로. 왜 대충 했는데 해인 가지고 뜬 거야. 싸이월드 뜨고 해가지고 그래서 야 나는 운이 좋네. 근데 그때 또 각 잡잖아요. 재미없어. 그치. 그게 딜레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설렁했을 때 뜨면은 이걸 설렁 계속 설렁하기도 뭐하고 하하하하 각 잡으면 또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 벌써 20년이 됐어요. 그거가 벌써 거의 20년이니까.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그냥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했던 것 같아. 음. 네.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연극을 하게 됐고 연극 이야기는 뭐 이 정도까지 하고 우리 뭐 뭐 알겠습니다. 저는 연극 하면은 마지막으로 그게 항상 그게 생각났어요. 뭐요? 연극 하기 전에 연극 그 빈 객석하고 이제 그 무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사과박스 같이 돼있는 그 박스가 있고 거기에 타이질에 입고 있는 한 청년이 발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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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사과를 먹는 잠에 모르게 나 그냥 이런 게 생각이 나. 연극하면 연극 배우하면 뭔가 여유로운데 몸이 되게 민첩한 그 타이지 입은 사람이 사과를 먹는 그런 만화적 표현. 그게 어딘 나왔지? 몰라요 그냥. 난 그런 게 떠올라 그냥. 아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약간 좀 뭔가 덤블링 잘하잖아. 연극 배우들은. 덤블링 잘하잖아. 무슨 소리예요. 연극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요? 덤블링 잘하고 이런 건 또 다른 쪽이지. 그래요? 연극 보면 맨날 덤블링 하던데. 무슨 연극에서 덤블링을 해. 그래요? 연극 배우 중에 덤블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데. 뮤지컬이나 이런 거 봤겠죠. 뮤지컬이 아니면 발레극. 아 나 지금 기본 소양극. 기본 소양극. 기본 소양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극하시는 분들은 몸이 항상 릴렉슨 되어 있어야 돼요. 음. 스트레칭도 되게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역할이 들어오거나 어떤 상황이 들어와도 그때그때 몸을 써야 되는 거니까 당연한 건데 덤블링까지는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대학로에서 소극장에서 하는 연극 좀 봤거든요. 한참. 네. 그러면 이제 중반중반에 확 확 넘어요. 그걸 이제 덤블링을 할 수 있는 배우를 뽑은 거지. 그게 필요하니까. 저는 볼 때마다 그런 걸 있어가지고 수업시간에 있나 보다. 기본적으로. 덤블링은. 근데 뭐 잘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몸을 좀 우리는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 잘 써요. 확실히. 음. 가볍고. 그러니까 항상 연극 배우나 이런 분들 중에서 보면은 몸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근육이 많고 이런 분들보다는 약간 좀 호리호리하고 되게 유연한 분들도 많죠. 왜냐면 근육이 또 많아도 약간 좀 하기 힘들거든요. 음. 밥 먹을까요? 네. systems joke 너무 붙으면 안돼요 햄버거가 메인입니다. 그건 먹방은. 아 hypotheses 맵스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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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꺼야 우와 우와 이야 이게 맵스토치지 봉구스 밥버거 같은데 근데 봉구스 밥버거는 버거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밥을 떡처럼 만드는거에요? 뭉치려고? 근데 너무 떡처럼 그래요? 일단은 밥이 든든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대하는거 아 여기 맘에 드네요 휴지 많이 주네요 남은거 또 써야지 휴지가 있어? 휴지가 있어? 휴지는 있으면 쓸수록 좋은거야 집에 은행같은데서 받은 휴지같은거 있잖아요 그런거 많아가지고 좀 줄게요 다다액선 다다액선 이건 휴지에 이거보다 더 잘 어울리는 단어 같고 다다액선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진짜 그때 이제 처가 이거 한입 먹으라고 할 때만 이렇게 한입씩 먹었다가 아 나 이거 한번 풀로 한번 먹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만 했지 처음으로 이거 풀로 먹어보네요 인생 최고의 날이네요 얼마나 기다렸나 즐거운 순간을 고대하면서 즐거운 순간을 고대하면서 이거 그 뭐야 LAR이랑을 김병욱 감독님이 연출하신거 알아요? 네 그 매니아시잖아요 사실 김병욱 감독님은 어떤 저한테 그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교주같은 존재였죠 아 뭐 저한테 직접 뭐 어떤 교리를 가르쳐준 적은 없지만 그 어떤 그분의 작품들을 보면서 와씨 이 사람은 천재다 그러면 급으로 나눠서 위에다 났겠네요 자꾸 왜 급으로 나눠 사람을 뭐 최근에 뭐 당했어? 어디가서 무시당했어? 아니 이해하기 쉽게 뭘 이해하기 쉬워 맞지가 않는 말인데 미칠게 자 호흡 감사합니다 호흡 감사합니다 예 이거 봐 미쳤어 야 아니 어떻게 사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지? 그쵸? 괜찮은데? 나 이거 계란이 맘에 들어 계란 아 계란 사이가 좋아 보통 부실해야되는데 아 랍스터 치는 똑같게 사진하고 음 음 이거 매운건데 음 이것도 맛있네 맛있네 야 이거 잘 만드네 이거 어디야? 장동구 맘사치야? 네 장동구 맘사치 장동구 맘사치? 아 괜찮네 여기 아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야왕 이영건님 감사합니다 장동구 맘사치 이것도 뜯어놓을까요? 드실까요? 응 뜯어놓겠습니다 포크가 만들어졌네요? 포크가 집이 있어요 저기 작업실에 여기 안 돼 있어요? 아 마음속에 감죠? 안 되겠네 갑자기 또 안 되겠네로 아니요 이거에 신경을 쓰느라 못쳐 쓸 수 있다 만드는거에 응 왜냐면은 너무 잘 만들었어 이거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FM대로 만들었어 양상추도 되게 신선하고 양상추도 되게 신선하고 양상추를 되게 신선하게 잘 만들었어 이게 제가 그 댓글에서 봤는데 원래는 FM은 이정도로 됐는데 점장이 빼라고 인데 하아 그 수진타산을 위해서 아 이게 지점이라서 그렇구나 본사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내려오는데 음 음 그렇구나 그래? 가짜뉴스? 그래 맞아 가짜뉴스일거야 가짜뉴스에요 여러분 신경쓰지 마세요 제가 원래는 화소리 많이 하잖아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맛있네 와 괜찮네 진짜 괜찮아 맛있네요 왜 나한테 그동안 얘기 안했지 이렇게 맛있다는 얘기를 으음 아, 나 계란이 들어가기가 너무 좋네 그거 맞다, 그 작성하셨어요? 뭐요? QR코드? 검사? 저거? 아, 저거 했어요! 아, 했어요? 했어요, 저거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음주에 물 또 보잖아요 네, 다음주에 또 오세요 그... 홍보하는 게 있어요 재밌을 것 같아 나 되게 궁금했거든, 그런 거 응 흠 근데 이렇게 다 이렇게 묻히고 다녀 땡큐 나도 재밌을 것 같아 궁금하죠, 여러분들? 응 안 알려줄 거예요 궁금하라고 응 근데 내 기쁨이니까 궁금한 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내 즐거움이고 행복이니까 맞아 그리고 갑자기 잠적해 말 안해 말 안하고 잠적해버려 응 그리고 어느 날 나를 못하는 채로 나타나 맞아 어 그럴 안 알려줄 죽을 때까지 싫어진 거일순 하나 으응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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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두꺼워, 그쵸? 고기가 옛날에 그 뭐지? 탑하이스, 우리나라 다 철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철수했어요, 이번에, 그쵸? 탑하이스에서 로스트 치킨버거를 썼어요, 로스트 치킨버거를 썼어요 잃어버린 치킨버거라고 그거를 이제 뼈치킨인가? 이게 이제 허벅지살을 이용해서 만드는거죠, 다짓살로 그거를 이제 친구들하고는 근육치킨이다 왜요? 그니까 왜 이제 닭다리살이 딱 씹을때 어떤 탱글탱글한 느낌이 마치 근육같아서 그 때 두툼했거든요, 팝파이스가 딱 씹을때 야, 근육버거 맘에 든다 근육버거라고 했거든요 저는 맘스터치랑 팝파이스랑 비슷해서 느낌이 이것도 좀 케이준스타일로 나왔잖아요, 감자튀김도 다 같은건줄 알았어요? 이름 바꾼건줄 알았어요 다르더라고요 뭐라고? 감자튀김을 케이준스타일로 내잖아요 거기에 아, 그치 이것도 좀 케이준스타일 아니에요? 케이준스타일 케이준시즈닝을 뿌린거지 그니까, 그렇게? 응 그래서 저는 같은건줄 알았어요 같은거 맞아요? 근데 팝파이스가 외국거죠 아닌가? 팝파이스? 매고 근데 그치 뭐 스타일이 비슷해 철수라고 하니까 매굽게 맞지 응 만약에 우리나라거였으면 망 이렇게 나겠지 철수라는건 어디로 간다라는거잖아 네 철수 팝파이스랑 맘스터치랑 모헤사가 같대 으으음 그렇구나 그 뭐지? 그 bbhc랑 bbq랑도 오늘 처음에는 그 위에서 같이 좀 나눠진 거잖아요 네 그런 거 같습니다 김풍 작가님이 드시는 건 인크레더블 버거고 저는 내쉬빌 버거입니다 제 건 매운 거 아 감자튀김을 꽂아서 넣어서 먹어주세요 맛짜라리네 bbq랑 bhc는 원수지간이래요 왜요? 그게 뭐 나도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제 그 거기서 했던 뭐 같이 했던 임원인가 임원진인가 했던 분이 분사를 해서 나온 거 나와서 따로 한 건가 막 그런 걸 알고 있거든요 bhc랑 나중에 후발을 주자니까 근데 자세한 건 모르겠어 아무튼 근데 중간에 나오면 원래 사이가 안 좋지 않아요? 응? 중간에 나오면은 원래 사이가 안 좋지 원래 그렇지 근데 이제 뭔가 좀 뭐가 있었나봐 나름 그 내부적으로 뭐가 검색해보세요 뭐 나오겠지 뭐 흠 아 맞아 저희 집에서 잘 됐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런가봐 음 요런 게 이제 은근히 많아요 특히 형제들 사이에서 응 형제지간에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어떤 뭐 유산이나 어떤 기술이나 응 또 이런 것에 대해서 형보다 동생이 더 잘나가거나 왕자의 난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장자들이 막 성을 내거나 응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응 현실판 삼국질 그렇죠 후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 빨리 먹는다고 그러네요 응 매운줄 알아요? 왜요? 배고파서 배고파서? 응 나 침착맨둥 시장에는 장사없다 아 그러면 그동안에 케잌 케잌 먹었던 거는 배가 안 고팠던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배때기가 불렀다고 표현했어요 아아 배때기가 어우 과하게 알겠어요 음식은 음식 소중한 줄 모르고 배때기가 처 불렀어 처 불러서 처 불러서 처 불러서 그랬구나 후원 감사합니다 서울대 햄버거에 토마타는 토마토 이건 없네 이건 없는 거예요 원래 이것도 토마토는 없는데 암튼 원래 토마토가 없어요 버거킹이 다 넣는 거구나 버거킹만 버거킹만 후원 가능합니다 사실 뭐 버거킹은 다 있잖아요 모든 메뉴가 그쵸 그냥 또 토마토와도 약간 약간 시그니처처럼 근데 최근에 토마토 뺐다고 뭐 있었던 거 같은데 있어서 토마토가 응 달이 넣었나 모르겠네 근데 토마토 다이어트 하셨잖아요 다이어트에 보다는 토마토를 많이 먹었죠 응 그래서 토마토를 진짜 무슨 토마토 주식 산 거 같이 응 계속 튼튼하셨어요 아 토마토는 최고예요 응 응 완벽한 어이 뭐 사실 남자들한테 항상 완벽하다고 그래 남자들한테 좋은 거는 공식이 별로 많지 않아요 응 사실 여자들한테 좋은 건 많거든요 응 근데 남자들한테 좋다라는 거는 사실 남자한테 좋다라는 게 좀 애매해 응 뭐 우리가 너희 뭐 표현하는 뭐 남자한테 좋은 거는 정력에 세다 뭐 이 정도잖아요 네 근데 정력을 쓸데가 없으면 사실 좋은 거 아니야 오히려 안 좋아 오히려 안 좋지 미치는 거야 그냥 미친데 그렇잖아 쓸데 없으면 미치는 거야 사람이 과격한 표현은 좀 자제해주세요 알겠어요 돌아버려 알겠어요 왜 돌아버려요 알겠어요 뭐가 돌아버려 그러니까 오히려 정력이라는 거에 되게 예민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토마토는 그냥 남성의 어떤 신체에 대해 좋다 응 아 그냥 응 그냥 흔히 말하는 남성이 좋다가 어떤 정력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렇죠 그냥 남성이 좋다는 뜻이 사실상 정력이 좋다라는 거랑 그렇죠 비슷한 말이 돼버렸는데 토마토는 진짜 문자 그대로 그냥 남자의 신체에 좋은 거죠 근데 왜 유독 남자 신체에 좋은 거예요? 전립선에 음 좋으니까 음 그리고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들 당연히 여전히 다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데 남자의 어떤 전립선 부분에 있어서는 토마토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일거양득 일석이조 한 번에 두 가지를 치료해요 뭐 뭐 프로페시아를 먹으면서 전립선하고 탈모를 잡아요 아 그쵸 응 후원 감사합니다 아 프로페시아 먹고 있어요? 네 저기 옆에 있잖아요 아까 까져있잖아요 음 얼마 먹었어? 한 한 몇 달 됐죠 이제 한 5개월 됐을라나? 5개월? 응 5개월이면 이제 슬슬 이제 효과가 좀 나아 4개월 됐나? 응 좋아요 그럼 괜찮아요 한 2-3년 먹어야 돼 그래요? 나도 한 2-3년 먹었어요 지금 안 먹는데 이마 라인이 좀 뒤로 간 거 빼고는 응 머리 털은 많은데요 머리가 기본적으로 이마가 좀 넓기도 한데 또 늘어 사실은 이마가 더 넓 좀 넓어지긴 했죠 네 어쩔 수 없는데 흠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솔직히 뭐 부재경 없다고 하는데 응 이제 슬슬 저도 이제 2세를 준비해야 되니까 음 혹시나 몰라서 네 가슴이 커졌어요? 그게 아니라 여유증이 생긴데 그 프로페시아에 있는 어떤 그런 성분들이 여자한테 안 좋아요 응 맞아요 그 가루가 그래서 그 가루까지도 여자들은 손도 대면 안돼 사실은 맞아 응 위험할 때 이게 그게 원래 약이 코팅되어 있는데 알약이 응 그게 그 프로스카를 쪼개서 먹으면 맞아요 코팅해서 그때가 위험한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흠 좌우적이면 이제 그거는 저도 이제 섭취를 안 하고 있죠 음 동생이 사실 약사라서 물어보면은 이제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응 그래도 동생은 내가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상관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응 나는 나잖아 응 그러니까 상관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먹겠다 그럼 제가 그럼 제가 김풍 작가님 모발이식 백모 침청맨 보조금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한 모에 천 원이니까 십만 원 뭘? 이식할 때 이거 프로페션 안 먹은 만큼 빠지실 거 아니야 아 십모요? 백모? 백모 심으면은 뭐 한 50모 남겠... 50모도 안 남... 안 남을텐데 원래 심으면은 한 3분의 1정도는 딱 앉혀 잘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신음 말고 해주면 좋죠 땡큐 할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백모 지원합니다 좋습니다 갈수록 그거 심는 기술 늘어나는 거 알죠? 옛날에는 하나하나 쓰면은 이제 약간 좀 모내기 하듯이 쫙 일렬로 쫙 뽑아서 쫙 넣고 뭐 이런 기술이 생겼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이제 살도 안 뜯어요 그렇다며 옛날에 살 뜯어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더 기술이 좋아질 때까지 보다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좀 더 기다리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없어져요? 나노 이앙기가 생겨서 개발도 해 까지 다닐 거야 이 나노 이앙기가 나노 경운기랑 나노 이앙기랑 다 밭 갈아서 그냥 new가 있으면 뭔가 이렇게 기어다녀 비잉 Nikki 계속 emp 나로봇이 답이다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땐 제비iin 찌잉 이동해서 다시 돌아가고 뽑고 가고 나노로봇이 답이다 그래서 사실 어렸을때 제비추리라고 하죠? 뒤에 있는 거 이게 제가 좀 긴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저는 어렸을때 되게 싫었거든요 막 이상해 삐뚤빼뚤해 그래가지고 아 뭐지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너무 고마운 존재 마치 든든한 어떤 은행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미국 알래스카 가스 그렇지 일종의 미국 든든한 가스 든든한 가스죠 일종의 그리고 이쪽이 좀 더 길어요 오른쪽이 짭재기야 이만큼의 더 긴거 이만큼 마치 내가 더 마음이 부자가 된 느낌 든든한 든든하죠 사실 다른 부위의 털도 예식이 돼요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별로 안 내키네요 고정관념이요 그쵸 그러니까 또 털을 급으로 나눴어요 흐흐흐흫 아 근데 그거 아세요? 네 이제 그 다른 사타구니에 대한 모근 있잖아요 네 그 털은 원래부터 꼬불꼬불하지가 안 돼요 아 쓸려서 하도 이제 우리가 그쵸 뭐 입었다 벗었다 벗었다 하고 이제 막 눌려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약간 좀 이게 그런 식으로 꼬불꼬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 그거를 그거를 아 옮겨서 심을 수 있다 아 뭐 펼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응 모르겠어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응 근데 뭐 진짜로 네 솔직히 여기다가 막 심는다고 해서 네 뭐 냄새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 원래도 냄새가 안 나지 않아요? 그렇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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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을 생각해보니까 무슨 말인지 생각해보니까 원래 냄새가 안 나지 응 죄송합니다 그렇죠 참 진짜 밥맛 떨어지고 좋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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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코어수러가 맛있네 응 야무지게 드시나요 아 코어수러 좋습니다 아 이거 먹고 이제 월드컵을 하고 월드컵을 하면은 사실 저거는 월드컵 안하면은 또 저의 어떤 개인적인 썰들을 또 풀라 그랬죠 아 썰부터 썰 먼저 썰 먼저 월드컵은 중요한게 아니야 알겠어요 후원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이제 썰은 정말로 제가 이제 과연 내가 죽기 전까지 썰을 다 풀고 죽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 그렇게 많아요 너무 많아서 왜냐면은 그동안 이제 뭐 여러가지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제가 살았을 때 에피소드들의 일부분 밖에 안돼요 오 네 일단은 제가 장하중 감독님과의 만남을 얘기한 적 없었잖아요 어 맞아요 어떻게 만났느냐부터 그 옛날부터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벌써 2003년부터 알고 지냈으니까 월드컵 하니월드컵 그 다음날 그 다음 해 그쵸 그 다음 해 지금까지 연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거의 뭐 식구죠 지금 식구요? 거의 식구는 진배 없죠 왜냐면은 장하중 김은희 결혼기념일에 네 항상 참석을 합니다 두 분의 결혼기념일에 어 근데 이상하게 이제 그게 몇 년 됐는데 네 결혼기념일마다 같이 1박 2일 MT를 놀러 가거든요 네 그게 일종의 전통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항상 참석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자주 만나기도 하지만 꼭 참석해야 되는거 장하중 김은희 결혼기념일 그리고 마지막 12월 31일 12월 31일 뭐요? 이제 그때 이제 마지막 총 그거 할 때 같이 같이 아 아 그러면 그 결혼기념일이 되면 감독님의 결혼기념일이 되면 아무런 연락 없어도 그냥 와있나요? 아니죠 어디로 모이라는거 그러니까 집으로 가진 않고 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펜션이 어디 빌려가지고 거기 사람들 다 모이죠 안내를 안했는데도 그냥 알아서 온적이 있나요? 안내를 아는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딘줄 알고 그냥 뭐 암 안 알려줬는데 주위에 아 예를 들면 이런건 있죠 뭐냐면은 뭐 이쪽 패밀리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단독방이 있긴하지만 얘기를 못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야 너 왜 안와? 그러면은 어 어디야? 그러고서는 각기하고 가면 되죠 정식으로 초대는 안받았지만 초대라는게 딱히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적도 있어요 황준형같은 경우는 저를 초대한적도 없었는데 네 갑자기 야 너 왜 안와?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하자마자 야 성형아 너 어디야? 왜 안와? 왜 안와? 그런 기념 말고 일반 술자리 같은거 할때 그러면 내가 갑자기 무슨 소리에요? 보통 이렇게 해야되잖아요 어딘데요 아 바로 당연히 가는거 그렇죠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지금 어디 어디 어디고 야 너 올 때 뭐 뭐 뭐 좀 사갖고 와 오케이 그리고 뭐 다른거 필요 없어요? 오케이 그럼 뭐 그 만주는 뭐 없어요? 오케이 이러고 가는거죠 그럼 만약에 냉장고를 부탁해를 찍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야 뭐야 왜 안와 그러면 오케이 하고 갈 수 있어요? 그땐 전화가 아니라 이제 문자가 오죠 뭐 어디야 돼지 막 이렇게 해요 항상 그러면은 돼지? 돼지가 뭐 돼지? 저를 부르는 어떤 애칭 중에 하나에요 아 돼지라 그래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뭐 지금 모독화중이에요 뭐 하고 그러면은 꼴값하네 꼴값하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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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다짜고짜 네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잘하고 있다 잘해 뭐 이런거에요? 꼴값을 한다라는건 너의 꼴이 보기 좋으니 잘하고 있다 보기 좋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다 그죠 칭찬이 있나요? 칭찬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뭐 이제 항준이형하고 뭔가 작업을 같이 하는게 있어가지고 응 근데 항준이형이 너무 잘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공석인 자리죠 거기서 이제 어 야 너 너 왜 이렇게 이걸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속으로 살짝 이렇게 좋은 척을 했어요 장수영 감독님이 응 아우 저 표정 꼴값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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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네 저 표정 아우 저 표정 꼴 보기 싫어 우쭈라는 표정 우쭈라는 표정 어 근데 이해가 가요 그쵸 저도 이해가 가기 때문에 아 우쭈라는 표정 보기 좋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쵸 원래 그래요 주호민 작가님이 그 우쭈라는 표정이 있거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난 그게 난 세상에서 제일 참고 있는 아 있어요 있어요 난 진짜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우쭈라는 표정 있어 그 그니깐요 곤색 티 입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니까 곤색 그 티가 기폭제가 돼요 응 그 우쭈라는 표정 할 때 더 화가 나게 맞아요 응 근데 그래서 웃줄 할 때는 티내야 돼요 그냥 그냥 티내야 돼 어 웃줄이 아니라 아 이렇게 아 그렇게 ㅋㅋㅋㅋㅋ 이렇게 공격.. 공격 시간을 줘 그냥 아예 이렇게 쳐다봐야 돼 차라리 대놓고 재수 없게 어 그래야겠다 나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렇게 응 으음 흠 흠 그래서 참 아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그 감독님이 만난 얘기는 밥 먹고 그쵸 밥 먹고 아 지금은 예고편? 네 왜냐면 각 잡고 해야지 편집하기 좋잖아요 아 방송 방송쟁이에요? 저요? 정체성이 뭐예요 대체 정체성이라는 건 없어요 왜요? 물같이 삽니다 어느 용기에 닿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죠 아 그래요? 그러면 이번 용기는 그거, 그거잖아요 뭐요? 어티스, 어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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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에 담았잖아요 지금 약간 어티스트 용기에 담겨있죠 푹 작가님 취하셨나요? 크흠흠흠 콜라에 취했네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드셔야 돼요. 왜냐면 버릴 수가 없어요. 맞네. 다 위장이나 버리시고. 알겠어요. 짬타이거. 처가 저한테 짬타이거라고. 아 그래요? 네. 왜요? 남는 애는 다 먹어요? 아니 맨날 배달을 이렇게 껴 먹고. 남으면 안 된다고? 그쵸. 왜냐면은 1인분 배달이 많지 않잖아요. 배달을 뭘 또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또. 다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결국 남으면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짬타이거가 됐어. 먹으라고 그래요? 남겨놔. 남겨놔요 딱? 먹을 거? 아니 왜요? 있어. 가보면 냉장고에요. 아 오늘은 떡볶이를 먹었네? 아 오늘은 맘털을 먹었네? 오늘은 맘털을 먹었네? 이러면 살이 찔 수 밖에 없어. 맞아 맞아. 저도 이제 개인 방송하면 이제 그 12,000원어치 시켜야 되고 이러면은 다 먹어요. 맞아. 떼지가 될 수 밖에 없어. 맞아. 그니까 그러니까 뼈치킨인거야. 뼈치킨 금지어로 못 만드나? 금지어로 만들면 뭐에요? 제가 말하는데. 아니 너 지금 저거 보니까 얘기한거잖아. 갑자기 다시 또. 얘기 안하고 있다가. 아 아이 진짜. 답은? 답은? 뭐 뼈치킨인이라고? 아 짜증나. 아 신기하네. 아 아 본인 입으로 말할거 없겠네. 나 배불러. 배불러요? 답은? 집에선 안 하지? 집에서는 이렇게 안 하지? 이게 왜 재밌어? 레슨 이우흐흐흐흐흐흐흐 이해를 안되네 흐흐흐흫흐흐흐흐흐흫 아아 아흡흠흠흡 근데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로 모르는 거야 뭐가? 뼈치킨 뼈치킨 나올 수 있다고? 나올 수도 있어 다른 어떤 평형우주에서는 나올 수 있겠죠 내가 없는 평... 그러니까 이름은 갖다쓰고 좀 먹을 수는 있게 나오겠지 대신 거기에 그 우주에는 나는 없을 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요? 뼈치킨이 있잖아 같이 공존할 순 없어, 나랑 뼈시키는 아... 진풍과 뼈시키는? 같이 있을 순 없어 소림사 출신으로서 한 번 호되게 꾸짖어 주세요 이제 소림사 출신이 왜 나와? 귀가 너무 아파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나 여기 귀 아프다 보니까 그거 보라고 귀 아프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아무것도 못하지? 귀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 알아? 귀 아파 봐야 알아 귀 아프면 움직이질 못하네 꼼짝도 못해 정말 귀는 괜찮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넌 괜찮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넌 괜찮은 줄 알고 넌 괜찮아? 아 저도 괜찮아 이거 어떻게... 여기도 다 버려줘요 이건 살짝 휴지로 닦아서 버려줘 아니 그 어차피 그거 물로 헹궈야 돼? 네 헹궈야 돼 일단 이거 때려받고 나중에 분리수 응 큭 자꾸 안되어 써야되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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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 형 테스 형 노래 들어봤어요? 소크라테스요 대단하죠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창작과 활동을 쉬지 않고 그 테스 형 노래가 원래는 아버지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원래는 아버지였는데 테스 형을 아버지로 치환하면 그게 느낌이 달라죠 아버지 무덤 앞에서 썼던 그런 이야기인가 그런다고 나훈아 님이 힘들면 아버지 산소로 가가지고 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 그때 쓴 건데 너무 내용이 무거워지니까 인생 선배 누가 있나 해서 인생 선배 철학자 근데 소크라테스 사실 수말 철학자가 있잖아요 물론 소크라테스 형이 제일 어떤 대명사이긴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 다섯 글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버지는 세 글자에 좀 뭐 아니면 이제 뭐 두 글자잖아요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 맞춰서 할 수도 있는데 다섯 글자를 굳이 앞에 걸 잘라서 그저 테스 형 그리고 모를까봐 소크라테스 형이라고 풀어서 한번 소크라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테스 형 히포크라테스 형 그 제가 그 그 침투브 클래식 할 때 했잖아요 그 짭테스 짭테스 형 짭테스 형 찐테스 형은 소크라테스 형이고 짭테스 형은 히포크라테스 형 여기서 머리도 감아요? 싱크대에서? 아니요 근데 여기 샴푸가 왜 있지? 그거 유구한 역사가 있어요 뭐죠? 광진구 작업실에 쓸 때부터 주호민 작가님이 갖다 놓은 샴푸인데 그거를 제가 왕십리로 가져오고 왕십리에서 여기까지 또 가져온 거요 왜 자꾸 갖고 다녀요? 그래서 그분은 왜 샴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작업실에서부터 있었어요 그냥 그 짐 쌀 때 그냥 있으니까 갖고 오는 거죠 되게 오래된 거에요 그 작업실에 청아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주호민 작가님 광진구에서 있을 때부터 갖다 놓은 거, 그분이 갖다 놓은 거 계속 갖고, 갖고 와서 있어요 약간 좀 뭐 그런 건가? 뭐냐면은 이제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말이죠 그 어미가 자식을 잃었을 때 그 자식의 몸을 계속 물고 다녀요 그 뭐지? 치타였나? 네 계속 물고 다니는 거야 이미 죽었고 막 썩어가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썩어가는데도 계속 물고 다니는 거야 나중에 되면은 막 팔다리 뜯어지고 대머리도 쓰리다 쫓아다니고 막 이래요 근데 끝까지 그걸 물고 다녀 주호민 작가님입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저는 오히려 거기서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리 감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은 그냥 해요 라고 하지만 샴푸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 어 그건 저도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남들한테 그렇게 말 안해 샴푸를 쓴다고 아 얘기하지 않았어? 뭐 그래요? 안 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음... 그래? 아무튼 근데 뭐 구분, 구분해서 쓴다고 하던데 그 얘기를 아니 그 우리 처가 알고 있는 거 보면은 네 방송에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어디선가? 정확하게는 아 이게 좀 사실은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예 없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샴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방송에서는 으쾌하게 세수할 때 크게 한다 음 근데 이제 샴푸의 존재로 우리는 유치해 볼 수 있다 이정도죠 아... 더 얘기하지 맙시다 알겠어요 여기서 끝냅시다 왜냐면 사람도 없을 때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또 비열한 일이기 때문에 네 네 기여랑이 짝이 없어요 정말 없는 사람 얘기 합시다 하지맙시다 네 흐흐흑 여기 들어와 있는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아 장항중 감독님과의 일화 크으으으 사실 이 역사가 깊어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장항중 감독님을 네 맨 처음 알게 된거는 네 라디오를 통해서입니다 오 그때 이제 윤종신의 2시에 데이트라고 네 한참 할 적 있었는데 거기에 한 코너로 장항중의 어수선한 영화 이야기라는 응 코너가 시작됐는데 그때 이제 지윤 형이 네 야 너무 웃기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럼 mp3로 그거를 어떻게 이제 자기가 다운을 받아가지고 라디오 그 당시에 그냥 근데 그거 자기가 또 실시간 다운을 받아서 네 저한테 보내준거야 들어보라고 어 미친거야 너무 너무 웃긴거야 어 미친거야 그래서 그거를 듣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했어요 한 코너의 이야기를 맨 처음에 얘기가 아마 아톰인가 뭐 그랬던거 같아요 네 말이 미친거야 어 너무 재밌는거야 너무 재밌어서 와 이 사람 미쳤다 미쳤다 검색을 해보니까 그 라이터를 켜라라는 영화를 했던거에요 응 어 그래서 그것도 다시 봤죠 응 와 재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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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사람이 근데 2003년도에 불어라 봄바람 이라는 영화를 어 그 영화를 찍습니다 네 그랬는데 제가 그 당시에 엔키노라는 잡지에서 어 근무를 할 때였어요 응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엔키노 잡지에서 팀장님이 어 이제 뭐 취재를 해야 되니까 네 영화잡지에요 영화잡지 웹진이죠 네 제가 불어라 봄바람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팀장님 불어라 봄바람 개봉을 했으니까 응 그거 취재합시다 응 그때는 이제 야 너무 가뻑고 사람이 난 좀 별로야 막 이러더라구요 응 그래가지고 진짜 팀장님 응 엄청 핫해요 무조건 취재해야된다고 응 막 밀어붙였어요 내가 원래 팬심으로 그랬더니 취재를 하게 된거야 옆에 막 서있어 솔직히 내가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었는데 서가지고 이제 구경하려고 구경하려고 하면서 이제 딱 저기 그 장호중 어도님 응 이제 옆에서 쭈뼛쭈뼛거리면서 응 저기 저 그 김풍이라고 그때 이제 제가 폐인가족이라는 웹툰을 그리는 그리기 직전이었나 하여튼 마음은 그때쯤이었은 것 같아 네 초반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저는 웹툰 작가고 김풍이라는 사람인데 응 여기서 뭐 좀 따로 만나보고 싶습니다 만나 뵙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거죠 네 그래서 명함을 드렸어요 네 언제인지 시간쯤 되면은 네 솔직히 저는 그때 제정신이었나 싶어 왜냐면은 명함을 주면서 내다도 없이 아 꼭 어떻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따로 응 여긴 이런 얘기를 했던거야 laptops 솔직히 생각하면 왜? 왜 만나? 그렇잖아.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장수영 감독님은 또 사람이 좋으니까 아 예예예 연락이 안오는거야 연락이 왜 안오지? 왜 안오지? 올거라고 생각했죠. 아직 바쁘신가? 아니 그냥 바빠서 안오는줄 알았어요 난 몰랐죠. 그런걸 피하는거라는 생각을 못했던거죠 그랬다가 어느 날 영화 시사회를 하는데 그녀를 모르면 간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시사회인데 바로 내 앞자리에 장수영 감독님이 앉아 계신거에요 그래서 제가 왜 안왔어요? 왜 연락 안해요? 장수영 감독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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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순수하치게 놀라면서 저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 어? 예예 기억하죠 그 영화문들이 혹시 시간 되시면 연락좀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제 명함 갖고 계세요? 아 제가 지금 그걸 아 없는데 잠시만요 나중에 꼭 한번 시간 나시면 꼭 만나뵙고 싶습니다 사실 용건도 없어 뭐 만날 용건 있어야 되냐 그냥 좋은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것도 없는거야 참 제 명함 정말 난 또라이야 그래서 그냥 들였어 또 기다리고 있어 사양없이 언제쯤 연락이 올까 연락이 안오냐 참다참다 안돼서 어... 시네마서비스라는 그 당시에 시네마서비스는 강철중 공공해적 했던 감독님 강우석 감독님이 차린 제작사에요 거기에 장우석 감독님이 계셨거든요 시네마서비스 전화를 했죠 한국 홍보부서에 저 엔케노의 김풍입니다 아 예예 안녕하세요 장우석 감독님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쉽게 알려줘 왜냐면 나는 그때 기자신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 예예 무슨일이시죠? 아 저번에 취재했던거 있잖아요 나머지 취재를 좀 해낼거 있어가지고 아 예 그럼요 알려주신거야 전화를 바로 걸었죠 아 드디어 전화번호 얻었어 번호 땄어 찐 여보세요? 장갑노님? 아 소름끼쳐 진짜 아 나 좀 추워 그래서 아 예 누구시죠? 아 저 엔케노의 김풍입니다 아 예예예 어쩐일이세요 아 제가 예전에 꼭 시간나면 연락을 해달라고 시간나면 꼭 연락을 해달라고 했는데 영락이 없으면서 너무 바쁘신가 해서 하여튼 바쁘신가요? 이렇게 얘기한거야 강정연장님이 나도 졌다 했겠죠? 어 그러면요 혹시 지금 어디세요? 이러시는거에요 아 저는 지금 회사죠 혹시 지금 충무로로 오실 수 있나요? 지금요? 아 예 그럼요 아 그럼 충무 어디어디어디 그랬죠 근데 저녁에 제가 회사에서 일이 있었어요 팀장님 저 팀장님 저 반차 내겠습니다 야 그 일 어떻게 하려고 갔다와서 할게요 이러고서는 그냥 바로 그냥 간거야 그리고 저한테 장은중 감독님을 알려준 형하고 전화를 했죠 형 지금 장은중 감독님과 만나기로 했어 드디어 드디어 만나는 날이야 오늘 형 지금 뭐해? 나 회사에서 일하지 당장 반차 쓰고 빨리 춤으로 태워 하고서는 같이 간거야 거기로 그리고서는 장은중 감독님을 만났어요 드디어 만났어 와 저 멀리서 되게 조그맣게 생기잖아 입 막 걸어오는데 쪼그맣게 생겼네 야 막 보면서도 야 내가 드디어 만나나? 드디어 만나나? 너무너무 가슴 뛰는거야 딱 만났어요 장은중 감독님이 비실비실 웃으면서 오더라고 장은중 감독님이 딱 오더니 아 예예 아 뭐 어디 혹시 뭐 도가니 좋아하세요? 도가니? 난 도가니가 뭔지도 몰랐어요 아 그때 당시? 네 뭔지도 모르지 그 당시에 내가 스물세살인가 스물네살인가 그랬으니까 도가니요? 아 예예 좋죠 막 이랬어 아 그럼 저기 잘한 도가니집이 있는데 거기로 가시죠 딱 갔어요 도가니가 한 대에 그 당시에 2천원이나 3천원 했던 것 같아요 도가니라는 건 소 무릎이잖아요 네 근데 항준이 형이 그랬어요 도가니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도가니 몇 개가 막 들어있어요 막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항준이 형이 아 혹시 도가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도가니를 잘 몰라가지고 도가니가 소 무릎입니다 그리고 소 무릎이라는 거는 여기가 몇 개가 들어있죠? 하나 둘 셋 넷 소 한 마리가 들어있는거죠 그리고 소 지금 몇 개죠? 막 새는거야 그럼 소가 여기 한 네 마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막 이러고 너무 웃겨 미친듯이 웃었어요 아 이마와 하하하하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와 드디어 내가 앞에 앉아있는데 솔직히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나 근데 꽤 시간을 보냈어요 앉아가지고 거기 항준이 형이 막 떠들고 나는 밑에서 막 배꼽 잡고 웃고 있었어 잠시 있다 전화가 옵니다 잠시만요 어 그래 응 어디야 어디야? 어 나 지금 뭐 기자님이랑 얘기하고 있어 응 어 그래? 그래서 잠깐만 저 혹시 윤종신 아시나요? 어 준주 가수 윤종신? 깜짝 놀랐어 당연히 알죠 종신이가 지금 홍대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같이 가서 한잔 하실래요? 응 제가 가도 되는거에요? 응 아 그럼요 응 저야 너무 영광이죠 응 어 지금 갈게 가시죠 아 이게 지금 이게 지금 현실인가? 막 이런 느낌이 드는거에요 어 왜냐면 사실 종신이 형 제가 완전 팬이니까 또 어 왜냐면 2시에 데이트를 그렇게 해서 듣기 시작했었던거니까 막 가고 있는데 택시를 잡았어 택시를 막 타고 이제 그 형이랑 둘이 타고 있었지 응 뒷자리 앉았고 형이 장중 감독님이 앞에 앉았어 응 막 가고 있는데 아 막 지금 정신이 없는거야 꿈인지 생신인지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거니까 어 그래서 팍 가고 있는데 정신을 다 차려봤어 응 딱 이렇게sche 렀더니 내 손에 도 가니가 들려있는거에요 어 도 가니가 갖고 하T 흐흐흐흐흨 왜 너무 정신이 없어소 지금 내가 이게 현실감이 없으니까 지갑인 줄 알고 챙겼어요 그냥 도가니 든 채로 계속 있던거야 택시탈 탈 때까지도 응 도가니가 든 채로 그냥 이렇게 있는거야 그래서 너무 창피하잖아요 어 도가니 들고 있는데 택시는 계속 가고 있고 어으 창피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주머니에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넣었는데 어... 잠시 입어보니까 이 도가니에도 이게 진액이 나오면서 얘가 이게 미끄미끄러지 콜라겐이 나오면서 기름이 지면서 색깔이 변해 그래서 아이씨 에이씨 막 이러고 가고 있는데 옆에 형을 봤는데 형 주머니에도 이렇게 도가니가 그분을 챙겨 먹을라고? 아니 그 형도 마찬가지였어 그 형도 너무 좋아서 정신없이 와가지고 도가니를 든 채로 탄거야 야아 도가니를 들고 그니까 MSG 아니에요 제가 그 형이랑 대면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어 그게 뼈 스테이크에요 뼈 얘기 그만하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둘이 정말 그 정도로 너무 그날 사실은 부분부분들은 기억이 나요 근데 중간중간에 무슨 일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나는거야 홍대에 도착을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수노래방 바로 옆에 있는 어떤 술집이었어요 딱 갔는데 이제 약간 야외 테라스 같은데 종신이 형도 앉아있고 사람들이 되게 많은거야 무슨 날이었길래 그럼 무슨 날이 아니야 그 이후로 알았지만 항준이 형은 모르는 사람하고 계속 판을 벌려서 나중에 되면은 정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술을 먹어 그런 자리가 그런 자리가 매일 버렸어요 매일같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은 안만나고 싶어했다는게 그게 진짜 만나기 싫었다는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갑자기 침착맨 좋다고 누군가가 나이도 어린놈이 누군지도 모르겠어 전화해가지고 침착맨님 저 완전히 팬인데 아 저 좀 뭐 연락 좀 막 명함주면서 전 나중에 좀 시간되면 저랑 좀 볼 수 있을까요? 어 왜요? 어 아 그냥 좋아서 이게 말이 안되잖아 네 근데 그렇게 했던거야 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면 참 또라이 같은데 어 항준이 형이 이제 나중에 이제 물어봤지 어 왜 이렇게 왜 만나줬냐 어 니가 안 만나면은 끝까지 귀찮게 할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하하 하하하 잘 타일러 하려고 네 그리고 일단 전화번호까지 알아버렸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전화기 나 때문에 전화번호 바꾼다라는건 엄청난 리스크잖아 네 다른사람 다 바꿔야되니까 네 그러니까 아 씨 한번 만나자 뭔데 그럼 만났던거지 아 네 그랬는데 이제 이제 항준이 형이 또 저를 또 이제 귀엽게 봤나봐요 네 그래서 어 뭐 계속 이제 술자리가 이어졌죠 그 이후로도 아 근데 그날 종신이 형도 이제 처음 봤죠 네 종신이 형도 막 이제 막 술에 좀 취해있고 다들 막 돼있는데 응 그때 이제 그 자리에는 그리고 항준이 형은 항상 그 항준이 형의 철을 데리고 다니죠 어 김은희 작가 네 네 킹덤이랑 왜 뭐야 시그널 뭐 사인 유령 등등을 했던 뭐 종신이요 응 그리고 뭐 누구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막 있는데 한 2, 30명이 모여서 같이 술을 먹는거야 응 와 근데 그 2, 30명인데 어느 순간 다른 사람하고 막 같이 술을 먹으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나는 처음 경험해 봤어요 그런거를 응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나는 항준이 형 때문에 왔지만 응 자리가 계속 이제 벌어지니까 모르는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막 나누고 있는 거야 응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좀 힘든 이야기죠 어 성격상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성격이 항준이 형 때문에 변한 거예요 원래는 집착이 많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집착이 아니라 원래는 모르는 사람하고 어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나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약간 좀 좀 피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어 내로남불이었네요 그렇죠 하하하하 그러니까 항준이 형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네 이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굳이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거의 진짜 매일같이 술을 먹었고 네 항준이 형은 지금은 이제 딸 딸이 있죠 네 그때는 이제 없었을 때라서 홍준이 형님 집이 그냥 아지트였어요 오 3박 4일 동안 술을 먹는 거야 그 집에서 응 술을 먹고 나 회사 출근해야겠다 아침에 술을 회사 출근하고 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응 퇴근을 해 나도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형 저 출근하고 올게요 오늘 가서 출근하고 돌아오면 다른 사람들이 와 앉아있어 오오 계속 이어져있어 네 또 막 술을 먹어 또 막 얘기하고 놀아 밤이 되면 잠깐 거기서 자 또 일어났는데 어 그것도 아침이네 회사 갔다 올게요 어 회사 갔다 아 그런 생활을 계속 했어요 그런 생활을 했어 응 그리고 그러니까 은혜는 나도 사실은 이제 술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야 응 그냥 부부의 집인데 진짜 게스트하우스에요 진짜로 어 근데 그 감독님이나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의견은 응 확실히 괜찮다는 거였죠 황준이 형 되게 좋아했죠 아 그쵸 네 왜냐면은 계속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와있으니까 어 그리고 심지어 이런거에요 예를 들면은 뭐 뭐 이런거야 네 침창민이 무슨 뭐 뭐 나는 철면수씨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술을 먹는데 아 형 뭐 철면수씨님이라고 알지 아 나 뭐 뭐 뭐 보긴 했지 그러면은 술먹었는데 형도 올래? 그러면 어 그래 뭐 네가 있으니까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막 술을 먹어 네 그러다보면 철면수씨님이 예를 들면은 그럼 또 불러 야 저기 내 친한 동생인데 아 얘 좀 부르면 안될까? 그러면 어 불러 불러 막 이러는거야 어 그러면 또 와 어 그러면 또 인사를 시켜주잖아요 어 그러면 또 이제 인사를 하고 어느 순간 철면수씨님이 저기서 자고 있는데 너도 너도 아 나는 다른 데 가봐야겠다 갔어 응 나는 뭐 이 동생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거야 아 아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는거에요 그럼 이제 넓어져 정말 어 이게 거의 매일같이 벌어졌어요 어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 인간관계의 폭이 급속도로 팽창되는 응 그 뭐랄까 인간관계의 빅뱅이 일어났다 어 네 그렇게 해서 맺어진 인맥들이 되게 많고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죠 어 아 그래서 계속 계속 인연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주였나 엠티를 가자는거에요 갑자기 그렇게 놀고도 예 또 엠티를 가서 놀자고 응 야 집은 지겹다 응 강화도 가서 술 먹자 이제 응 강화도요? 언제요? 평일인데 너 안되지? 월차를 낼게요 잠시만요 월차 내고 응 가는거야 거기로 강화도 성모도로 원석이가요? 차 있어봐봐 야 누구 있어봐나? 원석이를 부를게 막 누굴 불러 원석이한테 야 너 혹시 봉꽃차 좀 하나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응 그때 영화 쪽 그때 장하중 감독님의 막내 연출부에 장원석이라는 그 연출부 막내죠 네 나보다 한살 많은 형인데 그 형이 저는 약간 맨 처음에 약간 좀 모자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응 왜냐면은 이상하게 헛소리도 많이 하고 웃기지도 않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발음도 어색해 발음도 막 계속 사투리를 쓰는데 발음도 되게 새가지고 한 30% 이상은 잘 못 알아듣겠어 네 그래서 아 황준이 형이 이런 사람도 되게 이제 데리고서는 할 정도로 자애롭구나 응 라고 생각할 정도로 뭔가 좀 그랬어요 지금 코스프레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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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중 감독님 코스프레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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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좀 모자라 보이는 사람이지만 좀 데리고 있는다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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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모자란 사람은 아니지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막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막 막 그냥 도착해 뭐 예를 들면 돈이 떨어졌어 야 소울 떨어졌는데 돈 있는 사람 왜냐면 그때 황준이 형이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았어요 네 황준이 형 지금은 많으세요? 지금 어우 장난 아니죠 엄청 많아요 김은희 작가님이 대작가가 됐지 않습니까 네 네 아무튼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아니었으니까 황준이 형도 왜냐면 그 이후로 계속 영화들이 엎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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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시나리오를 봤거든요 이게 이게 영화가 안 된다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았어요 어 역시 천재 감독이다 역시 천재 작가다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영화로 만들어지진 않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너무 막 보면서 벽이 엄청 높구나 응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영화 쪽에 어떤 그것이 응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러면은 보통 사람이라는 게 되게 기죽고 막 좀 위축되고 연락도 안 받고 막 이렇게 되게 마련이잖아요 응 황준이 형은 아이씨 야 술 막자 하하하하 이런 성격이야 어 대박이에요 진짜 어 이분은 슬픔이 없나 하하하하 이런 느낌 있잖아요 혹시 이거 아닐까요? 슬픔이 없다기보다는 슬픔의 크기보다 슬픔의 크기보다 슬 먹고 싶은 마음의 크기가 크기 때문이 아닌가요? 둘 다 공존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술을 되게 좋아하고 어떻게든 술 먹을 찬스를 만듭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뭐 했는데 참고로 장은준 감독님은 그 내가 나무위키를 한번 검색해봤더니 네 나무위키에서도 사실상 다 나와있진 않더라고요 네 원래는 라디오 작가 출신이죠 아 그래요? 네 원래 라디오 제가 알기로는 CBS인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어요 불교 방송이 CBS 잘 모르겠어요 무슨 종교 채널이었던 것 같아 거기 라디오 작가를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김병욱 감독님이라고 네 LAR이랑 승풍산부인과 하이킥 시리즈 웬만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등등을 했던 시트콤의 거의 뭐 거장 거장이죠 네 사실 시트콤의 아버지 뭐 현재 그런 김병욱 감독님 이것도 김병욱 편에서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할텐데 아 여러가지 편이 준비되어 있네요 김은희 편 그렇죠 그거 뭐야 그거 있잖아요 뭐지 아 생각이 안나네 그 누구지 왜 중국의 무슨 책 중에서 무슨 이렇게 열전 열전 열전처럼 열전처럼 사마천 네 사마천 처럼 풍마천 풍마천 한 사람씩 제가 다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언급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사실 이제 김병욱 감독님 얘기를 또 나중에 할테지만 네 사실 이제 장우정 대표님은 라디오 그걸 할 때 하다가 이제 TV 방송국 작가를 하게 됩니다 오 방송국 작가로 데뷔를 하게 됐을 때 SBS가 첫 개국을 해요 네 SBS가 개국을 하고 나서 90 몇 년도였던 규순의 초반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개국하고서 나서 이제 각 방송국에 있는 뭐 괜찮은 사람들을 이제 막 이제 스카우트 했을 거 아니에요 SNS에서 막 했을 텐데 그 당시에 이제 김병욱 감독님도 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별밤 pd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라디오 pd였어요 네 라디오국에 있었는데 김병욱 감독님 꿈이 있었어요 TV로 하고 싶다 난 tv pd를 하고 싶다 그게 꼭 뭐든 예능이든 뭐든 그건 아니였던 것 같고 tv로 하고 싶다 근데 sbs에서 이제 모집을 한다고 하니까 네 sbs에서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라디오 쪽으로 이제 cp나 이런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김병욱 감독님은 아 난 tv로 가겠다 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은 주연출부터 해야 되는데 하겠다 김병욱 감독님도 꿈이 있으니까 했던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뭐 처음으로 했던 게 꾸러기 대행진인가 아마 그런 거예요 옛날에 뭐 최양락 이봉원에 뭐 꾸러기 꾸러기 얍 라디오 있었어 있었어 좋은 친구들 이거밖에 나면 모르겠네 좋은 친구들이 그 다음이야 어 그거를 이제 그게 이제 일요일요일 밤에 어떤 대항마를 sbs에 내놨던 건데 나쁘지 않았어 성적이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입봉작으로 처음으로 만든 방송이 좋은 친구들이었어 음 sbs 예능고에서 편성이 나왔어 응 어 김병욱 너 이제 머리 올려라 응 너 이제 요번에 메인 피디로 가 응 어 그래요? 뭔데요? 시간이 어떻게 되는데요 시간은 일요일 아침 10시야 응 하 일요일 아침 10시에 누가 tv를 봐 사실은 애기들 보자 그치 애기들이나 보거나 아니면 거의 그 시간에는 잠을 잔다고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요일만 쉬었거든 그치 그치 토요일까지 업무를 봤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일요일에 밀린 잠을 다 자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일요일 아침 10시로 편성을 받았는데 예능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뭐 노인들을 위한 어떤 뭐 그런 뭐 방송이나 아니면 애들을 위한 방송이지 젊은 사람은 방송이 아닌 거야 예능이 사실 어울리지가 않는 건데 편성이 그렇게 나버린 거야 그럼 이제 하 어떡하지 그러면 그럼 메인 작가는 누군데요 있어 그 뭐야 라디오에서 온 친구인데 장왕준 그리고 또 장진 장왕준 감독님 장진 감독님이 좋은 친구들의 메인 작가였어요 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들어온 거야 김병욱 감독님이 첫 입법을 했고 셋 다 사실상 처음으로 예능을 만든 게 좋은 친구들이었다 에스쿼드네 그쵸 최고의 외인부대가 탄생을 한 거죠 다들 몰랐어 그치 그때는 이제 다들 이제 초보 이제 서로 첫 만났으니까 아 어떡하지 다들 이제 고민들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아이디어 좀 줘봐 그러면 아 뭐 만약에 인터뷰를 하는데 뭐 황준님 인터뷰 인터뷰를 하는데 몰래카메라 같은 건데 그 당시 몰래카메라는 건 있었으니까 연예인 대상이었잖아요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몰래카메라인데 예를 들면 뭐 아 기잔데 인터뷰를 기자처럼 진짜 기자가 하는데 뭐 바나나를 들고 있어 이렇게 바나나를 들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야 마이크를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과연 바나나인지 인식하고서는 계속 얘기를 할지 근데 막 그런 게 대박이 난 거야 진짜 바나나인데 앞에 대고서는 막 아 예 뭐 종로인데 뭐 오늘은 약간 춥고요 막 이렇게 막 인터뷰를 나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첫 시도와 그리고 그때 이제 이휘재 남의석의 어떤 그 어떤 두케미 이 모든 것들에 이제 한박재가 딱 멀어버려져서 시청률이 그 당시에 하여튼 미친 듯한 시청률이 나왔어요 맞아요 거의 한 40% 하여튼 아침에 그거 보러 일어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작이었죠 비교체험 극과극 맞아 맞아 비교체험 극과극 요즘에 유튜브에서 하는 게 옛날에 있었어요 사실 그렇죠 그 당시에 그게 커피 제일 비싼 거 커피 제일 싼 거 뭐 이런 식으로 체험해 보고 그걸 이미 했었지 그 당시에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갔었고 그 와중에 장흥준 감독님은 영화를 너무 하고 싶었던 거야 난 영화감독이 되는 게 꿈이었던 거야 네 근데 그 당시에 예능 메인작가로 예능 좋은 친구들의 메인작가로 잘 나갈 때는 어 항준이 형 말에 빌자면은 월천 이상을 벌었다 응 90년도에 월천 이상이면 지금 치면은 억 이상이에요 응 금액으로 치면은 왜냐면은 메인작가로서 작품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하거든요 응 이거 하면서 다른 것들도 할 수도 있고 응 이름만 걸어줘도 응 막 돈을 주는 데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돈을 끌어 모으고 쓸어 모으는 거지 응 근데도 영화를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아 영화감독을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예능을 이제 뭐 하게 되면은 사실상 방송일이라는 게 작가들은 특히나 아침에 저녁에 계속 회의하고 미팅하고 뭐하고 대본도 써야 되고 해야 돼요 응 시간이 없어요 응 근데 영화를 대비를 하려면은 보통 뭐 그쪽에서 막 올라오지 않으면은 자기가 각본을 써야 돼 응 강준휘 내가 각본을 써야겠다 응 라고 해서 그 좋은 친구들 다 일을 마치고 나면은 밤에 와서 막 대본을 쓰는 거예요 응 새벽 4시까지 잠 한 두세시간 자고 다시 또 출근하고 응 이걸 해가지고서 막 만든 대본이 박봉건 가출 사건이라고 응 그게 아마 90... 들어봤는데? 네 그게 이제 96년도에 그 심해진 주연에 네 그게 이제 96년도에 청룡영화제 그 각본상을 받아요 응 그리고 그 당시에 황준이 형 나이가 스물여섯인가 그래 응 최연소 청룡영화제 각본상을 응 받은 거지 그 당시에 응 박병건 가출 사건 박병건 박병건 응 네 그래서 난 됐다 이제 영화도 가면 된다 네 얘는 그만 두고 네 그 그 떼돈을 버는 걸 때려치고 다 때려치고 네 영화로 들어온 거예요 응 바로 찍을 줄 알았던 거지 아니었어 ㅋㅋㅋㅋ ㅋㅋㅋㅋ 아니었다고 들어왔어 많은 기다림이 필요 ao 그렇죠 많은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영화가 다 될 줄 알았는데 엎어지고 막 이런게 이렇게 있는 걸 몰랐던 거죠 응 한 5년 동안을 그냥 한 달에 한 1년에 300을 벌었던 선박도 못 벌다 하여튼 그냥 거기에 기본적으로 주는 인제 왜냐면은 거기서 월급을 주는게 아니에요 응 영화가 들어가고 거기에 인스틴티브 개념에 어떤...? 그것이 freezer 자기한테 월급이 되는 거고 영화사나 제작사는 월급을 좀 챙겨줄 수는 있겠지만 안 줘요. 제가 알아서 해야 돼요. 어떻게든. 한마디로 그냥 거기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만들었던 게 이제 라이터를 켜라가 됐던 거고 5년 만에 걸렸죠. 그렇게 해서 라디오를 켜라가 제가 영화를 잘 몰라서 보는데 대박이 났어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엄청 대박까지는 아니었지만 김승우 주연의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코미디나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이거는 약간 뭐라고 되냐면 일종의 소동극이에요. 라이터에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별것도 아닌 것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딱 닫힌 공간이죠. 기차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고 거기 안에서 어떤 봄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벌어진 이런 이야기들이 짜인 새 있는 이야기나 이런 스타일의 영화 같은 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가능성이 보이는 영화가 감독이 돼버린 거죠. 이 감독은 다음 작품에 있어서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된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성적도 나쁘지가 않았어요. 손익부 기념 이상을 넘었으니까. 그래서 또 이제 준비를 했었던 거고. 아무튼 이제 뭐 그렇게 했지만 또 이제 그 다음에 부르라 본바람 했었을 때는 좀 힘들었고. 2003년도 개봉을 했던 거고. 그거는 좀 안 좋았고. 좀 안 그러니까 뭐 손익분기점까지 했나? 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안 좋은 건 아니죠. 좋았고. 뭐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 여하튼 뭐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와가지고 장흥중 감독님이 이제 계속 연을 이어갔죠. 아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제가 약간 말했던 약간 지금 뭐 모자라는 것 같은 그 형이 그 장원석 장원석이라는 그 인물은 그 당시에 이제 항준이 형과 신이메스비스에서 처음으로 이제 붙은 그 새끼 연출 조연출이죠. 이제 보통 이제 새끼 연출가라고 연출을 하는데 이제 거의 막내예요. 막내. 근데 새끼라고 할 것까지 없지 않나요? 새끼라고 새끼가 되는데 그냥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새끼라고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막내죠. 막내. 귀염둥이 막내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밑에서 막 하고 하는데 진짜 머슴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준이 뭐 하나만 하자 그러면 확 하고 그러니까 에너지도 엄청나. 그래서 참 되게 정말 마름 같다. 이 사람은. 정말 옛날에 있으면 정말 마름으로서는 최고의 마름이었겠다. 머슴. 그렇죠. 마름이 머슴 중에 최고의 머슴이거든요. 그중에 그 장이에요. 장. 머슴장. 머슴장이죠. 일종의.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했죠. 생각은 했어요. 그냥 그 정도로. 근데 이제 뭐 재밌지는 않는데 계속 헛소리를 하고 되게 웃기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재밌지는 않는데 왜 이렇게. 그래서 저랑은 약간 좀 표현이 이렇게 잔인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저랑은 약간 좀 그 척을 뒀어요. 왜냐하면 나는 유페이스인데 그게 앙심이 있었구나. 유페이스인데 들어오자마자 뭔가 항준이 형이 계속 나를 부르고 뭔가 귀여워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약간 좀 처음에 들어왔는데 제갈량과 관우처럼 서열 정국이. 그리고 이제 우리끼리는 항상 그런 게 있었거든요. 자꾸만 인기투표. 사람들이 많잖아. 이 안에서 인기투표를. 그러니까 인기투표를 무기명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코너가 있네. 술자리에. 술자리에 항상 코너가 있어. 게임도 진짜 많이 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막 2, 30명 모여요. 남녀가 되게 많이 모이잖아. 그럼 꼭 인기투표를 해. 무기명으로 하는 거야. 자 여기 결혼했다는 거 다 치고 다 빼고 만약에 내가 천연총각이었다고 했었을 때 이 사람과는 이 사람 같은 게 나의 좀 이상형이다. 이 사람과 만나보고 싶은 사람을 무기명으로 쓰는 거야. 막 해가지고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결국은 1등과 꼴찌가 나눠지잖아요. 그때 1등을 많이 했어요? 김풍 작가님이? 아니요. 저는 어 뒤에 있었어요. 근데 더 뒤에 있었던 게? 그렇죠. 그러니까 원석이 형은 내가 김풍 정도보다는 그래도 인싸들은 원래 이렇게 잔인해요? 배려가 없네. 인싸들은. 한들 끝도 없네. 인싸들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원석이 형은 내가 얘보다는 이들하고 지낸 시간도 많고 그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뒤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얘는 새로 들어왔어.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약간은 조금 이제 물론 장난이긴 하지만 항상 이제 어떤 뭔가 대결구도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뭔가 그랬었던 거야. 원석이 형은 또 이제 사실 그 지금 검색하면 나옵니다. 장원석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러면은 하... 마름으로 나와요? 아니요. 영화 지금 충무로에서 장원석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아 그래요? 엄청난 제작 PD예요. 아 제작 PD가 일단은 뭐지? 어 범죄도시도 있고 맨날에 뭐 의염재 같은 것도 PD가 했었고 네. 영화도 대표예요. 어 네. 영화 산처럼 생겼대. 영화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 거 다 셀 수는 없는데 검색해봐야겠다. 유명한 건 너무 다 했죠. 어지간한 거는 마름같이 생긴 게 뭐지 직접 제작한 영화 말고 본인이 PD를 했었던 영화가 잘 된 게 진짜 많아요. 마름 말고 마름을 검색하면 어떡합니까? 장원석, 장원석. 장원석도 나오네? 장 원석 그렇죠. 아유! 사진 되게 유쾌하게 잘 나왔네. 아 이분이구나. 보면은 BA 엔터테인먼트 대표로 나오죠. 이미지로 볼까요? 이분인가요? 아니야. 이거 말고. 본인은 사진 찍은 게 별로 없죠. 대표니까. 이렇게 생겼고 원석 검색해보세요 보면은 뭐 영화가 최근까지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이거 코로나 때문에 좀 했는데 이거 호화 출연진이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앞으로 넘겨보세요 사라진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라진 시간도 있었구나 타짜 원아이드 잭 롱 리브 더 킹 기억이여밤 악인전 성난 황소 뭐 엄청나죠 버닝 기억의 밤 범죄도시 터널 터널 대전 김창수 아 범죄도시 모르는 영화가 많네 원래 이 정도 근데 이게 목숨권년에 이런 거 근데 1년에 지금 제작해서 들어간 영화가 장난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한 이렇게 다작을 한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허삼관 뭐 끝까지 간다 악의 연대기 예 끝까지 간다 아 끝까지 간다 재밌어 최고죠 집으로 가는 길 내가 살인범이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미확인 동영상 최총변기 활 범죄의 전쟁 네 범죄의 전쟁 퍼펙트 게임 네 의형제 의형제 비스티보이즈 비스티보이즈 왕의 남자 왕의 남자 장난 아니죠 박봉곤 가출사건 이 정도 박봉과출사건 이때는 제작부 그렇죠 이때 제작부를 했던 거예요 이때부터 오버드레인보우 연출부 비무부터 제작부장 그렇죠 사실 정원석 편이 따로 있긴 한데 살짝 얘기를 하자면 왕의 남자 같은 경우가 제작실장이었네 이때는 그렇죠 제작실장인데 왕의 남자가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원석이 형의 공이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준익 감독님이 어 그 뭐지 왜 고그려백제실러 나왔던 거 이런 거 황산벌 황산벌을 한 다음에 어 좀 이제 살짝 이제 좀 딱 떴어요 차기작을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가 이제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원석이 형이 아 스튜리를 이런식이 아 건너 막 아 저기 뭐 진짜 잼 뭐 안 돼요 하면서 막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하면서 아 또 무시하고 있네요 은혜지에 왜 이렇게 무시해요 흉내려 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근데 왜 무슨 말인지는 몰라 이거 왜 너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지 알았어 알았어 아 엄청한 재밌는 연극이 있는데 아 그거 봐야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가서 본 거야 연극 B라는 연극이 있었어요 어 네 그게 왕의 남자의 원작이에요 어 그걸 딱 봤는데 아 어떠냐고 그러니까 막 뭐 재미는 있는데 약간 좀 큐어 코드도 들어있고 약간 좀 근데 재미있는 부분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좋아하게 된 거죠 어 거기에서 왕의 남자가 대박이 났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어떤 제작실장을 맡으면서 그 엄청난 그 제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 영향을 많이 미쳤나 봐요 어 영화가 대박 날 때까지의 어떤 그거에 대해서 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일단 인정을 받았고 피디로서 네 그러면서 나오는 어떤 피디로서 맡았던 것들이 터지기 시작한 거야 어 네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해가지고 양질의 영화를 계속 만들다가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냐면은 사실은 피디라는 직업이 월급이나 이건 사실은 뭐 제가 읽기로는 인센티브 정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뭐 배우나 감독한테 거의 다 들어가고 제작 제작사한테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피디는 사실상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맛만 먹으면은 중간중간에서 해먹을 게 많아요 따지고 보면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원석이 형 같은 경우는 한 1화를 얘기해드릴게요 네 대장 김창수가 영화가 좀 잘 안됐어요 네 그 감독님이 누구지? 까먹었네 하여튼 그 그 감독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제작을 맡았는데 돈도 많이 들었어요 하 아 이원태 감독이 있구나 이원태 감독이 검색 한번 해보세요 쳐보세요 응응 그렇지 그렇지 악인정이셨지 그렇지 그렇지 그 감독님이 이제 사실 이제 이 옆에서 제가 알기로는 네 이제 뭐 그게 좀 이제 좀 잘 안되면 사실상 감독이 좀 위축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사실 뭐 누구 탓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응 뭐 결국은 뭐 감독님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 번 영화가 좀 잘 안되고 심지어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응 좀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장원석 피디가 아 감독님 뭐 하십니까 응 아 같이 술 한잔 하시죠 응 아 미국 한번 같이 가는 건가 싶습니까 응 미국 피디 모든 걸 다 경결되죠 응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사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응 탓을 할 수가 있는데 탓을 안 해 탓을 안 하고 아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응 다음 작품도 저랑 같이 하시죠 응 뭘 보고 그잖아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잖아 근데도 아 저는 이게 감독님의 어떤 그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응 어 다음이 있을 거고 응 이렇게 뭔가 신뢰를 주는 거야 응 그럼 다음 작품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 사람이라는 어 그쵸 그쵸 사람을 이렇게 끌어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야 저랑 시작과 끝이 똑같네요 중간만 다를 뿐 그래요 형이 만약에 실패를 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크으 사람이 무능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해 네 위로를 하는 건 똑같아 무능한 거 하진 않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중간 위로하는 건 똑같아 근데 중간에 화가 나요 여기서는 응 끝은 열받아서 잘해서 해피엔딩 응응 이게 조금 달라 거기는 위로를 얻어서 잘해서 해피엔딩 똑같이 위로를 하고 똑같이 자극이 돼서 똑같이 해피엔딩 아무튼 어 약간 그래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인간 군상들이 어떤 초창기 모습을 같이 봐왔던 거죠 어 왜냐면 그 당시에 원석이 형은 소위 말해서 그냥 제 시각입니다 그냥 좆바 하하하하 왜 이래요 진짜 아니 그냥 제 시각이었어요 전 잘 모르니까 네 왜냐면 그 당시에는 뭐 그냥 뭐 연출보고 그냥 뭐 라고 생각했던 거지 옛날에 또 사람 또 급 나누시네 하하하하 고질병이네 그때부터 자겠네 그리고 은혜 누나는 그냥 되게 술을 잘 먹고 잠을 많이 자는 그런 누나 정도 황준이 형은 되게 웃기는 사람 뭐 이 정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맨날 술을 먹고 맨날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맨날 게임을 하고 그렇게 놀았죠 네 술을 많이 마시면 네 어 지능이 좋아지나 봐요 왜요 트레이닝이 되잖아요 뭔가 글쎄요 좋은 그 각본도 쓰시고 그건 술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술을 먹으면은 오히려 일 안되더라고요 그럼 네 저는 술을 먹으면은 일이 안돼 아무튼 뭐 이제 그렇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인연들이 이어져 오고 뭐 나중에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김은희 작가가 어떻게 탄생을 했나 해야 돼요 아 김은희 작가님 편 그건 또 김은희 작가 편에서 제가 또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중간중간마다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핵심이 있어요 뭔가가 있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걸 뭐 굳이 얘기하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삶의 태도들이 좀 달라요 다들 저는 사실 만약에 형준이 형은 저는 제가 항상 멘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 멘토예요 인생 멘토 근데 형준이 형을 통해서 세계를 본 세상을 보는 어떤 시야가 바뀌었어요 아 그 정도로 인생에 어떤 큰 영향을 끼친 자유리의 어떤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니 본인도 지금 힘들고 빌빌 싸고 있는데 막 이런 거예요 항상 일단은 괴로워하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이득이 소득이 생기잖아요 지금 내가 없으면 소득이 생기면 뭐 해요 이걸 가지고 일단은 저축을 하든 내가 그동안 필요할지 못 썼던 걸 사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 지금 나보다 좀 더 고생하네 얘 진짜 많이 고생하거든 얘 일단 먼저 주자 우리는 집이 있잖아 뭐 그러든가 아니면 야 우리는 지금 적어도 일단은 뭐 가족이라도 있잖아 이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이상해 뭔가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면은 일단은 뭐 내가 어느 정도의 뭐걸 했었을 때 어느 정도 뭐가 되면은 얘를 친하다고 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야 얘랑 좀 덜 친해도 얘가 열심히 살아오는 게 내가 봤고 얘는 착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럼 이 사람을 먼저 도와줘요 아 그래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서운해할 수도 있어 내가 더 친하게 지냈고 내가 더 많이 했고 나도 이거 할 수 있는데 왜 이 사람을 도와주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넌 먹고 살 수 있잖아 예를 들어 형이 힘들어요 저는 그냥 적당히 살만해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살아야 되니까 그냥 옮기자 도와달라 차라리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제대로 못 들었어요 아니요 뼈 치킨이었어요 아무튼 그런 마인드를 옆에서 보고서는 많이 배웠죠 물론 제가 그렇게 막 저는 그렇게 행동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떤 항상 그래도 머릿속에 한 번은 생각하죠 생각하죠 단점은 없어요? 단점은 어 술을 너무 잘 먹어요 너무 많이 마신다 너무 많이 먹어 그리고 지금 많이 줄었는데도 그리고 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 아 같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할 때마다 웃겨 나 그것도 희한한 재주기는 해 그래서 장점이 많아서 단점을 덮었어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도 희한하게 역시 스토리텔링이 기가 막혀요 같은 말도 재미있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렇고 단점이라고 한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없어? 네 그냥 좀 있겠죠 가까이 살면은 근데 뭐 저는 거의 뭐 놀 때만 항상 보니까 대단하다 어떻게 단점이 딱 안 보이지? 아무튼 뭐 이 정도 오늘 인물탐구 시간 너무 좋았고 네 인물탐구 시간 고정 코너로 만들어도 괜찮겠나? 고정은 안 돼 내가 그러면은 고정적으로 없어요? 고정적으로 항상 그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이어가야 되잖아 가끔 오더라도 이 이야기를 이거는 계속 갖고 갈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이제 출연하실 때는 인물탐구 한 번씩 알겠습니다 네 아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저도 네 어 그러니까 제가 항준이 형을 만났던 거가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일을 하게 된 것까지가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왜 사람이라는 게 응 쭉 뼛대게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이 뭔가 이 사람한테 필요하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한테 뭔가를 영향을 받고 싶을 때 네 그런 마음이 있지만 어떤 그것에 대해서 쭉 뼛대게 사실은 더 크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그냥 뭐 그냥 이러다 말거나 하잖아요 네 그런데 좀 예를 들면은 또 뭐 저는 첫 만남에서 호감을 갖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뭐 무리에 그때도 황준이 형 그 무리에서 또 첫 만남이 제가 호감이 아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뭐 좀 좀 죄수 없죠 뭐 지가 좀 만화 웹툰이 사실 뭔지도 모르던 시절이니까 네 웹툰은 뭐 좀 뜨긴 했긴 하겠지만 뭐 술도 막 지가 돈 내고 있고 뭐 막 좀 막 좀 약간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좀 그런 좀 얘기를 들었죠 너 처음에 죄수 없었다 아 황준이 형한테 말고 같은 무리들한테 되게 친해진 이후에 어 지금은 다 너무 친하지 근데 사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죠 죄수 없는 줄 알면서도 한 게 어 그게 진짜 죄수 없는 거예요 저는 상관없어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호감을 살라고 노력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호감을 사면은 조금만 어떤 비호감적인 행동을 하거나 실질적인 걸 했었을 때 사람들이 어 실망을 해버려 음 근데 그냥 처음에 편하게 하는 거야 나 원래 성격이 이런데 어쩌로 처음에 실망을 줘 네 근데 빼일 보잖아요 자주 보잖아요 성격이 들어온 놈을 자주 보잖아요 근데 나 못돼 처먹은 놈은 아니면 돼 좀 성격이 좀 나랑 안 맞는데 자주 보는데 음 자주 보다 보면 정들어 그래서 이런 애가 항상 나쁠 수는 없거든 한 번쯤은 좋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내 마음에 드는 어떤 행동을 하잖아 그럼 갑자기 마음이 돌아선다 아 그러면서 알고 보면 괜찮은 놈이네 알고 보면 괜찮은 놈이네 어 포지션 그렇지 저는 근데 이게 편해 이게 편해요 활동하기가 네 그리고 저는 계속 그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항상 처음에는 뭐 좀 비호감이거나 음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어 그래 예 애초부터 기대감을 안 줄이기 때문에 아 애초에 여기까지는 예상 범주였다 그쵸 요런 느낌도 있고 음 나도 솔직히 이러면 좀 죄스럽다고 느낄 것 같은데 아 싶은 거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하시는 일은 언제쯤 끝나죠 이거는 이제 끝이 없죠 음 네 제가 저도 끝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끝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괜히 한다고 했어요 끝 끝이라는 건 이제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어 내부적으로 아 여기까지는 일단은 제가 끝 제 할 몫은 했습니다까지 하는 걸 제가 보고 싶다라는 거죠 마무리를 보고 싶다라는 거지 음 이거는 좀 계속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 이 일을 그만둬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쵸 아 아무도 뭐라고 안 하죠 그쵸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뭐 싸우진 않는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를 또 찾아서 지금 약간 흥분 상태죠 음 그러니까 저는 근데 힘드니까 이제 이걸 좀 약간 그 계속 참으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돌파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농구 하면은 중간에 막 계속 블록킹하고 계속 점수도 우리 팀이 지고 있어 음 그러니까 진짜로 경기가 아닌 어떤 이제 친구들끼리 하는 어떤 그런 뭐 농구 같은 거 할 때 음 중간에 숨이 막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내가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이거 못 해먹겠다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힘든데도 재밌으니까 하잖아요 그렇죠 고단계 네 그런 느낌이에요 엄청 힘든 건 아니고 네 그리고 재미가 느껴지니까 이제 하는 그렇죠 이거는 즐거운 힘듦이죠 음 네 그리고 농구를 계속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정도는 해서는 숨이 안 차 네 단련이 되니까 음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나중에 좀 제가 이제 정식적으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나중에 하면 저도 좀 트레이닝을 해주세요 무슨 트레이닝이요 글 쓰는 거 글 쓰려고요 네 음 좋지 그 뭐 따로 문화센터 가서 배우면 돼요? 아니 솔직히 글 쓰는 거는 안 배워도 돼요? 일종의 이런 거죠 뭐 포토샵을 배우러 학원을 간다? 응 갈 수 있지 갈 수는 있죠 학원도 있으니까 응 근데 자기가 포토샵을 하는 이유는 내 사진을 합성을 하든 내 사진을 뭔가 다시 보정을 하든 그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포토샵을 하는 거잖아요 네 포토샵이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그렇죠 글을 쓴다라는 것도 어떤 거를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있어야지 그걸 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하다 보면은 그때그때마다 어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는 검색하면 나오고 모르면 물어보면 되고 전화해서 철로콤즈의 왓슨이 이렇게 관찰 형식으로 쓰잖아요 네 제가 기한을 관찰하는 형식의 파브로 곤충기처럼 이병건 기한기 아 기한 열 그래도 일종의 기한 열 절이 되겠네요 그렇죠 기한 하나만으로도 제가 살짝만 취재를 했는데도 한 20가지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렇게 이병건 기한기를 쓰면 파브로 곤충기처럼 이거는 무조건 히트다 근데 이거는 내가 진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만 해야겠다 그거 약간 그 기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떤 웃음을 지금 뽑아내고 싶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다큐 웃음 웃든지 울든지는 독자의 뭐 나는 있는 그대로를 그냥 담담히 적어나갈 뿐 담담히 적는다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역사책조차도 역사가들의 어떤 사관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도로 객관적으로 본인이 쓰면서 내가 쓰지 마 여기서 내가 쓰지 마 웃음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단어를 선택할 걸 그래도 최소한 가르치고 여기서 웃으시면 됩니다 차라리 정해주죠 웃는 부분은 그 꽁트 같은 데 보면 깔깔깔 웃잖아요 웃음 이모티콘을 달아 여기서 웃으라고 그래 이런 신개념 장치들을 좀 넣고 싶어요 좋습니다 아이고 참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잘하시고 오늘 얘기한 거는 나중에 편집을 할 때 제가 정확치 않은 어떤 얘기들도 많이 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적을게요 제가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잘못된 사실 같은 김풍 작가님이 오르시 들은 이야기들이 많고 다 근거 없는 얘기고 왜냐하면 팩트체크가 정확하게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어떤 영화를 냈다라든가 뭔가 어떤 걸 했던가 이런 것이 약간 어떤 인물의 어떤 형태적인 어떤 그것들은 어차피 주관적인 거니까 그것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그거를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요? 옷카페 네 시즌 2 나오기 전에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 그거 사실 좀 고민이긴 하죠 그거에 대해서 좀 그 뭐라고 그러죠? 집단지성 좀 도움을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아 이제 음 음 글쎄요 근데 뭐 거기를 활용하자기에도 음 활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뭐냐면은 음 어쨌든 금전적인 리스크가 있었었는데 그게 뭐죠? 금전적인 리스크? 돈이 더 나가선 안 된다라는 뜻 아 더 이상 여기다 돈을 더 넣고 싶지 않다 그렇죠 왜냐면 이건 더 이상 그 생산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뼈치킨? 돈이 더 이상 들어갈 수는 없는데 그게 왜 불편이 안 들어가 뼈를 어서 공수여야 되고 튀겨야 되고 전기세며 기름값이며 인건비는 그럼 이렇게 이거 어때요? 안 튀기고 줘 포장 용기에만 담아서 안 튀기 안 튀기고 주면 되잖아 생답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딱히 뭔가를 하기도 뭐한 게 음 뭐를 하려면 또 내가 낯설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 낯설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거기에 진짜 제일 쉬운 아이디어를 좀 드릴까요? 뭐냐 인터넷 스트리밍하고 연결시키는 새로운 시도인데요 네 오프라인에 그게 다 유리창이잖아요 삼각형으로 그 1층에 다 집기 다 치우고 형만 들어가서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그 간판 있죠 김풍 동물원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서 구경해요 행인들이 그리고 도네이션 그 함을 만들어서 넣는 거야 꽤 벌릴걸? 하다가 눈 마주치면 뭐 좀 가끔가다 뭐 좀 쇼도 잠깐 보여줘 복카페가 돈을 못 벌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괜찮아요 활용 그 공간 활용 의미 있는 작업으로 내가 아니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옷카페가 장사가 잘 돼요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게 더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가 더 높은 어떤 일이고 또 내가 더 좋아하는 일이니까 이걸 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 말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요 인간 김풍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옛날에 옷카페 간다는 것도 이제 김풍 작가님을 만나고 싶어서 가는 게 많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게 그걸 그것 때문에 글이 안 써진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집중이 안 돼서 내가 딴 카페를 간다니까 다 해결 방법이 있어요 뭐야 밖에서는 보인데 안에서는 안 보여요 밖에서 그런 유리가 있어요 알아 알아? 가르치고 그만해 후원 그만해산님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뭐 예 어쨌든 이제 뭐 주인을 찾고 있습니까? 주인이 알아 좀 근데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니면 제가 하려고 했는데 소진만 하지마 매직미러로 해가지고 니가 들어간다고? 도네이션 니가 들어가요? 그러면 니가 들어가라고 거기 야 거기 작업실을 해! 훨씬 좋네! 매직미러로 해서 난 좋은 것 같은데? 너가 하는 것 같아 제가 진짜로 리얼로 리얼로 좋은데? 나는 진짜로 그냥 하면 되죠? 응 뭐 비용 내는 거 없죠 내 컴퓨터 줄게 거기세요? 알았어 좋네 왜냐면 일가워서 그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해서 하면은 그렇죠 나갈 때까지 해 그 대신 그거야 사람들은 못 들어와 아 당연하죠 왜냐하면 침착만 동물원이니까 당연하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 어항이라고 봐야지 어? 침착맨 침착맨 수족관 그렇지 어항이 들어가지 않잖아 어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응 침 침쿠아리움 아 후원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그 앞에서 막 예를 들면은 쇼도 하고 가끔씩 그냥 뭐 이렇게 솜사탕도 팔고 그 앞에서 번데기도 팔고 형이 그 앞에 있죠 침착매 동물원 앞에서 이거 만들어요 풍선 푸들 만들어서 형이 그리고 이거 다리 긴 거 해가지고 삐에로 이렇게 다리 긴 삐에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하면 되지 거기를 하나의 어떤 서커스 같이 만들면 괜찮네 그러면 거기 상권도 살아나고 상권이 더 죽을 수도 있어 아니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딱 몰리잖아 먼저 구경을 하고 있어밖에 없어 기분 나쁜 소문이 나서 상권이 죽을 수도 있어 아니지 괜찮네 그래서 매직빵님 불러가지고 마술쇼도 하고 그 형이 뭐가 뭐를 원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이제 그 마술쇼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무대를 절실히 원해요 그분 치과의사 아니에요? 마술도 했어요 오 그래요? 마술도 하고 치과의사도 하시고 지금 스트리머도 하시고 마술을 전문적으로 하셨던 거예요? 전문적으로 배웠는데 뭐 어느 정도로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배워 왜 배우신거죠? 마술사가 하고 싶어서 진짜로? 형이 그 여러가지 도전하는 것처럼 그 형도 아니 저도 예전에 마술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동갑이에요 동갑 아 그래요? 저도 옛날에 마술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정식으로 배우는 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카페에 가입을 했죠 네이버 카페 근데 이제 등업을 해야지 거기 영상을 좀 귀한 영상을 등업해야지 볼 수 있거든요 등업을 하려고 댓글을 많이 달고 글을 써 올려야 돼요 근데 대충 보니까 이제 좀 애들이 많아요 네 저는 나이가 20대 한 중후반 거의 됐는데 30대 됐죠 근데 거기 들어 가입을 했는데 애들이 많은 거야 너무 재밌죠염 와 멋있죠염 막 이렇게 멋스러워서 짜염 짜염 해가면서 이제 가입을 했어 네 그러면 드디어 이제 1단계 마법사 2단계 마법사 이렇게 1단계 마법사 올라갈수록 볼 수 있는 그 영상들이 있어요 그럼 딱 올라가서 이 영상을 딱 클릭을 해봐 와 이제 어떤 맛으로 볼 수 있나 카드 맛으로 딱 뺐어 카드 딱 나오는데 손이 조막손 애기야 애기야 아 근데 잘하긴 했는데 잘하긴 하는데 손이 작으니까 카드가 속에서 다 보여 그러니까 이건 잘하는데 그래서 더더욱 아 트릭을 알 수가 있어 아 더 좋아 손이 작아서 잘 보여 더 좋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목소리도 일단은 자 이렇게 해서 없지요 있지요 있지요 이러면서 목소리가 귀여워 웃기네 아 매직빵님은 그 그 뭐죠 개콘 말고 그 다른 거 있었는데 웃찼사 아니 폭소클럽 아 폭소클럽 폭소클럽에서 무대에서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마술하는 치과의사입니다 해가지고 저 폭소클럽의 초창기 때 거기에 심사위원했어요 제가 그래요? 네 맨 처음에 일 몇 회인가 심사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매직빵님 아니 근데 그 이후로 빠졌죠 사회까지 했나 월요일까지 했나 그때까지는 심사위원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왜 심사위원을 생각해보면 그 서수민 피디님이 하셨잖아요 최근에 한번 서수민 피디를 만난 적 있었는데 그걸 기억 그때 이제 서수민 피디님이 첫 입봉을 아마 그걸로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이제 얘기해 드려 어 그때 그거 제가 뭐야 김풍 작가님 네 그때 심사위원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셔도 어 맞다 어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피디였다고 아시더라고요 딱 그거를 근데 거기 서셨었구나 음 저도 생각해보면 그때 거기 왜 앉아있는 매직빵 이름도 서수민 피디님이 지어준 거래요 아 그래요 오 그렇구나 아직까지 매직빵 기억을 했었어요 저도 김풍 웨이터형 지어준 이름 아직까지 쓰고 있잖아요 7,8년생에 좀 지독하신 분들이 많아요 7,8년생이 말티잖아요 예 뭐 저도 그런 걸 믿는 건 아니지만 말티가 좀 길었어요 일단 고집이 장난이 아니에요 다 자기 말만 맞대 진짜로 자기 말의 말이지 자기 말이 맞다고 그래서 말티인가 봐 그게 아니라 자기 말이 맞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 우리가 살던 어떤 그 시대는 네 자기 말이 맞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 X세대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확하게 따지면은 N세대 정도 N세대랑 X세대 중간세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X세대 형들은 형 누나들은 지금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야 네 어 그리고 그걸 봐왔잖아 네 그 형들이나 누나들은 우리를 되게 귀여워했던 것 같아 응 너희들도 맘대로 살아 응 라고 했던 어떤 그게 있었어요 어 맘대로 살았지 어 어 그거 가지고 누구도 터치 안 했어 응 그리고 그 아래 세대가 이제 인터넷 세대가 이제 넘어오면서 네 인터넷 문화가 막 발달하고 막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막 거기다가 이제 막 짓거리고 뭐뭐라 했던 거가 되게 재밌었던 거야 응 즐겁게 짓거리었던 거지 응 누구 논치도 보지도 않고 응 정말 순전히 순수하게 재미만을 위한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을 시작했던 것 같아 맨 처음에 응 그리고 그것들이 대부분 어디가 대부분 잘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놨던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뭐 유지되는 것들도 있고 응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보다 보니까 약간은 좀 뭐 과장하자면은 성취감에 대해서 항상 늘 그거를 좀 어느 정도 맛본 사람들이야 성취감을 좀 맛본 사람들이고 좌절이라는 것도 해본 적도 있겠지만 다들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크게 막 위축되거나 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좀 약간 다들 좀 그렇게 기가 세게 살았던 건가 싶기도 하고 그 제가 봤을 때는 7,8년생 때문이 아니고 형은 일단 그 어디 연신내? 연신내 살았다고요? 뭐 언제? 어렸을 때? 봉천동 봉천동 그 봉천동이 좀 무섭더라고 얘기를 몇 개 들어보니까 거기는 아니 차적으로 막 얘기해주는데 무서워 진짜 봉천동 봉천동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인원고등학교로 한 데를 나왔어요 네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왔었을 때 당시에 그 고등학교 바로 아래 봉천중학교라고 있었어 네 봉천중학교 애들이 나중에 인원고등 오는 경우가 많았고 근데 어 딴 데서도 많이 유입이 돼요 인원고등학교는 네 저도 약간 딴 데서 유입된 케이스였고 응 그런 친구들이 봉천중중학생 애들한테 삥을 뜯기게 됐어요 하하 고등학생 애들이 중학생 애들한테 삥을 뜯기는데 처음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피지컬의 차이가 있지 야 고등학생이 중학생을 그걸 하나 못해? 중학생은 아직 우화도 덜 된 그러니까 장수풍댕이가 예배 spoonful 애벌레야 그렇지 jeżeli 장수풍댕이가 삥을 뜯기는 거야 지금 다 우화를 한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서 야 얼마나 질비 싸는 애들이 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어디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뒷골목 어디가 있어. 그쪽이 좀 약간 좀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선 일 때문에 거기 지나가게 됐어. 슬쩍 딱 봤는데 몇몇 애들이 이렇게 막 땀에 침을 벽뜨면서. 송천 중학생 애들인 것 같아. 딱 봐도 근데 얘네들은 학교 갈 시간인데 학교에 안 가고 거기 서 있는 거야. 거기가 학교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학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거야. 사회는 날 버렸다. 근데 자전거 체인을 들고 있어. 하여튼 자전거 체인을. 자전거 체인을 딱 들고 있는 거 보고 아 딴 데로 가야겠네. 충분히 뜯길 수 있네. 그러니까 얘네 이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은. 파이널 파이트야. 미래의 나의 모습이 어떨지 상상을 보통 하니까 지금 조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들이 있잖아요.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는 어떤 짐승같은 짐승같대. 짐승같은 어떤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는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이래서는 안 돼서 저래야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근데 그런 어떤 그런 보호장치가 없이 자란. 늑대소년 같은 아이들인가. 그런 아이들이 세네시 이렇게 있는데. 아 이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서 피해가 드나요? 피했죠. 왜냐면은. 왜냐면은. 그 앞에 걔네들이 이렇게 벽을 이렇게 등지고서는. 한 4명 정도가 있으면은. 사이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지나가면 안 쳐다보겠어요? 쳐다보죠. 쳐다보겠죠. 말이라도 한 번 붙여보겠죠? 말이라도 걸겠죠. 전 낯선 사람이 말 걸으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단지 그냥 막 트러블이 있을까보다는 낯선 사람이 나를 불렀을 때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싸움을 피했다기보다는 그냥 말을 안 걸었으면 해서. 내성적이라. 내성적이라. INTP라.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봉천동 살면서 생겼나요? 그 성격이? 하하하하하. 내성적인 성격이. 아니요. 원래 기질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봉천동에 굳이 안 살았어도. 안 살았어도. 네. 거기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저같이 살거나. 거기서 체인을 들고 있거나. 오늘만 살거나 내일만 살거나. 예. 하하하하하. 오늘만.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말. 쓰읍.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고. 잠깐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이 아파요. 저도요. 아니. 그. 수척해지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유. 오케이. 그쪽도. 그쪽도 시스척해진 것 같은데요? 몸이 더 작아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해가지고. 몸을 안 잡아줘.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몸을 안 잡아줘요. 네. 아.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딱 마지막으로 월드컵 하나 딱 땡기고. 네. 이제 들어가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1부랑 지금 2부인데 2부에 김풍 작가님의 그 모습이 굉장히 그 뭐랄까. 어. 아무튼 그래요. 네. 아니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3시간 반을 떠들어요. 3시간 반 동안 떠들었는데 중간에 마가 안 떴잖아요. 네. 참고로 저는 별로 말을 안 했어요. 김풍 작가님 혼자 3시간 떠들었어요. 하.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끊임없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딱따구리가 될 수 있지? 그죠. 음. 대단합니다. 아마 요즘에 제가 글을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해서? 아니. 이게 아니라 글을 쓰면서 문장력이 좋아져서 네.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이어져. 하. 직업병인가? 그러니까 이야기가 뭐 하다가 딱 끊기고 딴 얘기 넘어가거나 하는 동안은 약간 좀 뭐 생각을 정리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야기에 꼬리가 또 꼬리를 묵고 꼬리를 묵고 막 이런 식으로 네. 계속 흘러가는데 자연스럽게 연결을 할 수 있는 스킬이 생긴거지. 하. 오히려. 오히려 안 좋네요. 뭐 안 좋다고. 이 스킬이 안 늘어났으면 이렇게까지 말을 많이 안 해서 체력보존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김풍 작가님과 어릴 적 추억의 음식 월드컵. 흠... 글 써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와. 이거에 적절한 단어가 없나? 응. 지금 딱 생각은 안 나는데 단어가 적당한 게 표현이 안 돼서 결국은 뭐... 윤동지 시인의 고민처럼. 윤동지 시인이 그렇게 고민하셨나요? 풍화 작용인가? 그거를 이 단어를 쓰기 싫어했는데 마땅히 대체 단어가 없어서. 아. 그렇죠. 그렇죠. 결국 없이 결국 그래서 그 단어를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와. 그럴 때 약간 좀 뭔가 고민이 될 때가 있다. returns 잘 잊 Honda 입 Shot 그거는 이제 그냥 어쩔 수 없는 네. 사람마다 갖고 있는 어떤 어쩔 수 없는 무능함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아니, 다 유능할 수는 없으니까. GH données 어쩔 수 없는 무능함이요? 아니, 천하의 윤동주 시인도 대체할 단어가 생각이 마음에 안 들지만 썼던 것처럼. 보통 뭐 어쩔 수 없다라는 거는 불가학력적인 어떤 뭐 저연재해나 이런거에 대한건들 묻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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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인간의 함계라고 하면 되겠네요 좀 더 부연설명을 하면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월드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유산균 꼬박꼬박 먹고 있어요? 네 유산균이 좋은거 같아 저거 먹어요? 가루유산균? 뭐 딴거 드세요? 저는 이제 그냥 알약유산균으로 락터피스를 추천하신 분이 왜 이걸로 했냐면 저게 맛이 있어서 계속 먹었어요? 뭐라고 안해도 챙겨먹염되요 âyzäh욕 그런데 좀 이해가 됐어요 알약은 맛이 없잖아요 저건 와전 알약은 그냥 물 먹다가 먹는거지 저건 사탕 같아 그래서 입이 심심한데? 그럼 먹가 응 좀 그런 느낌 aire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몇 강을 갈까요? 좀 짧게? 시간도 7시에 약속도 있고 해서 컨디션 조제를 위해서 이렇게 약한 것은 처음인데요 왜냐하면 요즘에 아버지 정례회를 치르면서 연락을 안 했던 친구들에 대한 연락들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주변 사람들한테 챙기게 되더라고요 이따가도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식사를 하기로 해서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지금? 아니요 이것도 시작하면 또 힘들면 32강 하고요 힘들어요? 16강 정도로 힘들어요? 말을 해주시면 16강을 하는데 힘들다는 얘기를 네이브로 하고서 자존심 같은 거요? 자부심? 16강도 가능하니까 8강? 아 이거 마지막 자존심 8강은 선 넘었다? 월드컵은 16강부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16강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릴적 추억의 음식 월드컵 16강 16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 콜팝 대 달고나 콜팝 아세요? 알죠 콜팝 세대가 아니잖아요 콜팝 세대가 아니어도 저는 먹어봤죠 그래요? 네 저는 이걸 신문 광고에서 봤어요 콜팝이라는 게 나왔다는 걸 신문 광고 면에서 봤어요 가맹주점 좀 모집한다는 걸 이거를 체험하지는 않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렇죠? 그렇죠 제가 어렸던 시절은 아니고 제가 좀 성장한 이후에 봤죠 저거는 빨대가 지금 겹쳐져가지고 지금 잘 안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나중에 이제 진화된 콜팝은 가운데에 빨대와 구멍이 전용 용기가 생겨가지고 저는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그걸 보면서 근데 왜 그게 가다가 사라졌을까? 사라졌어요 극장 같은 데서 사실 최고인데 근데 있긴 있어요 아직도 있나요? 네 있을걸요? 그래요? 극장이 정말 대박인데 그리고 저런 것처럼 스테이크를 위에다 얹어가지고 여기 맥주를 넣고 그런 술집 있었어요 아 맞아요 있어요 있어요 그게 유행했었어요 유행했었어요 스테이크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손으로 그냥 이렇게 다 가능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유행했었어요 그게 네 맞아 맞아 요즘에는 또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옛날에 막 한창 막 무슨 뭐 감자튀김 술집같이 유행했었는데 왜 그럴까? 무조건 간편한 게 다는 아닌가 봐 그런가 봐 이게 계속 먹으면 사람이 질리나 봐 또 새로운 거 나오면 거기로 가지 아니 뭐 질린다기보다는 어차피 우리는 치킨을 좋아하고 그렇죠 콜라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순사시킨 있잖아요 순사시킨 그러면은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뭐 예를 들어서 컵볶이가 아직도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이게 그냥 대중들의 대부분의 맛을 좀 그 대중들이 선호하는 맛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은 장수를 할 만한데 왜 사라졌을까 살았다기보다는 이제 아직 이제 조금 대중이 좀 약간 멀어진 거죠 살짝 아직도 있긴 있다고 하네요 보니까 콜팝이랑 달고나 달고나는 사실 뭐 아직까지 살아있는 근데 요즘 보여요? 학교 앞에 옛날에는 있었어요 확실히 학교 앞에 이런 거를 이제 금지가 됐죠 네 그래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 키우에서 그걸 왜 몰라요? 병아리도 안 팔고 학교 근처에 이런 것들을 아예 구역을 정해놨어요 초등학교 근처에 그걸 못하게 아예 근데 그때도 금지였어요 근데 했잖아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법적인 어떤 제지가 크지 않았어요 아 왜냐면 문방구에서 부업처럼 하는 거였어요 그 슬래시도 팔고 그렇죠 슬래시도 원래 거기서 요식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엄연히 치면 요식업 분류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제조업이에요 제조 요식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길거리에서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원래는 그렇죠 사실상 뭐 노점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런 지금은 또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는데 이런 걸 그냥 눈 감아줬고 그 당시에는 뭐 사실 이것까지 법책이 갈 정도로 그건 아니었어요 아 이거는 근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어렸을 때 다 저렇게 재밌게 먹어놓고 그렇죠 후대는 재밌게 못 먹게 하려고 심실난 거 아닌가 다른 재미를 찾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저 푼돈으로 한 100원 저것도 엄마한테 나 엄마 나 뽑기 할 테니까 돈 줘 안 돼 엄마가 누가 뽑기 하는데 돈을 줘 그렇지 엄마한테 나 엄마 나 공책 써야 돼 100원 빼가지고 엄마 100원만 왜 이거 있지 않냐 문방구 아줌마도 대충 알아 공책 사러 왔어 근데 이제 공책을 한 두세 권 사 그러면 사실상 이제 모자로 돈이 안 되잖아 그럼 이제 뽑기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아줌마가 저기 와가지고 뽑기 하나 해 일종의 서비스처럼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 뽑기 해줘 아 그러면 공책은 무조건 거기에서 사는 거야 이제부터 쾌감 무조건 거기가 공책 이제 사야 되는 거죠 요만한 알사탕 꽉 나와도 쾌감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돈이 없잖아요 초등학생들 막 이게 막 100원 200원 막 푼돈 이렇게 딱 있는데 이거 딱 해서 저 한 번 뽑기 하나 이게 꿀맛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쾌감을 막았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는데 근데 뭐 또 어떤 법적으로 봤을 때 어쩔 수 없다는 거 그렇죠 연탄가스 쾌감이지 역시 연탄가스가 메인 콘텐츠지 연탄가스가 메인 콘텐츠 하다가 정신 나가 이렇게 다 푹푹 쓰러져 진짜 그리고 앞에 계속 하다 보면 그치 저 그래서 저걸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 딱 국자로 아니 저거 틀로 찍어주면은 저거 맞추면은 하나 더 그치 저걸 조대로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침으로 막 녹여가지고 응 그렇게 해서 이것도 있었고 또 그것도 있어요 무슨 이렇게 판이 이렇게 있는데 넓적이 그 판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아아아 뭐야 뭐냐면 숫자를 1부터 뭐 50까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자 같은 거에다가 그걸 가리는 거야 그 숫자를 그리고 이제 뭘 딱 던져 뭐 하던가 주사를 던지나 해가지고 그 숫자가 거기 걸리면은 그럼 잉어나 이런 거로 거기에 써있어 이렇게 자에 딱 걸리는 부분에 뭐 잉어 그치 뭐 무슨 뭐 뭐 있고 뭐 검 칼 뭐 이렇게 써있어 그래서 이렇게 딱 하는 건데 그거 냉장고에다가 이제 검 같은 혹시 그거 해보셨죠? 뭐 괜찮아 그냥 기분이잖아요 딱 그 꽝으로 나왔을 때가 제일 맛있어 그 딱 그 정도만 먹는 게 맛있어 그치 그리고 또 희한하게 그건 오랫동안 집 입에서 안 녹아 응 하루 종일 물고 있어도 잘 안 녹더라고 그냥 설탕이요 설탕 설탕인데도 그러니까 이거를 냉동실에다가 고이 넣어놔 엄마 몰래 엄마 몰래 그럼 어떻게 되느냐? 냉동실에 늘러붙어요 어 괜찮으세요 엄마가 엄마가 몰라 왜냐면은 그게 들어있는 지 엄마 엄마가 안 넣었거든 어 그리고 너네는 까먹어 그리고 걔는 그 잉어는 서서히 냉장고에서 냉동고에서 살기 시작해 점점점 거기서 눌러붙으면서 거기서 형태를 냉장고에 어떤 동일시화 하게 되잖아요 누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아이는 그걸 넣는 순간부터 시한폭탄이 진짜 눌리기 시작하는 거야 엄마한테 등짝 맞는 시한폭탄이 눌리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몰라 어 어느 날 그리고 또 심지어 그런 날은 꼭 내가 성적표를 가져온 날이야 아 성적표를 가져온 날 때마침 엄마가 냉장고 문을 냉장고 정리를 하고 있다가 발견을 해 왜냐면 엄마도 기분이 안 좋으니까 생각을 정리하려고 이제 막 냉장고 정리하는데 그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에 설치해놓은 시한폭탄이 터뜨똥이 되면서 발생된 거지 거기서 누구나 이놈의 씨끼가 이런 복귀나고 이놈의 씨끼 공부도 못하고 이놈의 씨끼 누가 닮아가니 누구 닮아가지고 다 엄마 아빠 닮았죠 그럼 이제 안에서 침팔토론이 벌어지죠 엄마 때문이다 아빠 때문이다 침팔토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과학적으로는 엄마 머리를 닮는다 X형색 Y형색인가 관여를 안 한다라고 엄마토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옛날에는 이제 학교 앞에 대놓고 팔았잖아요 이제는 학교 앞에 저희 집 근처로 치면 이제 뭐 오뎅집이 있어요 어묵집이 거기에 엄마들이 걸어놔요 충전을 놔요 5천원 만원 그러면 자식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배고픈데 뭐 떡볶이나 먹을까 그럼 충전이 돼있어 이거 먹을게요 그러면은 딱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있어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약간 프랜차이즈라서 그 그 떡볶이집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일종의 포인트 차감하는 거네요 그런거죠 아 선불요금제 그렇죠 괜찮네 그럼 엄마는 엄마대로 얘한테 용돈 줬을 때 이 용돈을 뭘 할지 모르잖아 사실은 떡볶이 먹으라고 줬는데 이걸로 뭐 딴 거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판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떡볶이에다가 넣은 치기 하나 요즘 애들도 100원짜리가 있나 요즘 애들이 근데 이거를 딱 막 충전해놓으면 이것만 먹을 수 있으니까 그치 엄마 입장에서는 좀 그거 하다 아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많이 접근한다고 이렇게 봤을 때는 근데 콜팝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네 그리고 뭐 달고나 좀 역시 달고나죠 이게 추억이지 않나 뽑기 그리고 이제 메인 컨텐츠 연탄가스 연탄가스 마시고 이거는 그 보너스로 주는 그런 느낌 학교 앞 달고나 반장이 쏘는 반장이 쏘는 햄버거 써본 적 있어요 햄버거 저 쏴본 적 있냐고요 네 반장이 되야 쏘죠 아 반장이 되 본 적이 없어요 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저는 써본 적이 있죠 아 반장 언제까지 몇 번 역임 하셨어요 아 몇 번은 아니라 초등학교 때 한 번 했었고 중학교 때 한 번 했었고 오 중학교 때는 좀 약간 아니다아니다 중학교 때 부반장이었다 아 부반장 초등학교 때 반장이 썼을 때 썼죠 음 부반장은 사실상 없는 거라고 보면 됐는데 아시죠 부반장 해보셨으니까 근데 일종의 부반장은요 뭐든지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부회장 네 또는 뭐 부통령 미국인 부통령이 있죠 네 언제 활동을 하느냐 반장이 없을 때 대통령한테 큰일이 닥쳐서 네 어떤 일을 못할 때 맞아요 수행을 못할 때 일종의 대기 역할이에요 네 대기자 맞아요 걔가 어떻게든 뭐 큰일이 나거나 애한테 어떤 변고가 닥쳤을 때 네 그때 일은 반장이 감기 걸렸을 때 그렇죠 뭐가 대기자인데 실질적으로 얘기해서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발휘를 해야 되는 일종의 옵션 같은 역할이에요 그렇죠 안전장치 안전장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일은 학교에서 크게 벌어질 일이 없어요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반장은 일단은 직책은 그럴싸해 하지만 일은 또 없어 청소부장보다 일이 없어요 진짜 할 일 없어요 청소부장보다 수업 직급이 높고 더 뭔가 있어 보이지만 청소부장 보기 더 바빠 훨씬 바빠 반장과 오락부장이 더 바빠 오락부장은 이제 수학여행 때 바쁘고 그리고 그리고 오락부장은 중간에 선생님이 아 오늘 그러면 쉰다고 그래 방송 아니 그 수업을 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오락부장 나와서 뭐 해봐 이럴게 할 때 가끔씩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부반장은 하는 게 없어 그래서 부반장이 사실 저는 꿀이라 생각해요 왜 꿀이에요 하는 게 없는데 아니죠 대신 명예가 있죠 부반장 무시 못하거든요 그거는 부반장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저 학교 다닐 때 부반장이 누군지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부반장만 기억해 자기 그리고 유사시에 반장이 감기 걸리거나 배 아파가지고 이제 학교 결석했을 때 이제 하는 거잖아요 네 안전장치로 근데 그런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반장이 그걸 역할을 맡아도 아무도 몰라 아 근데 평상시에 부반장 존재를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중학교 때 부반장이었잖아요 벌써 우리 학교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임원들끼리만 서로 서로 교류를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아 봉천동은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요 거기는 이제 사장동으로 넘어온 아 사장동 거기서는 사실 이제 임원들끼리 뭐 서로 뭐 미팅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서로 어떤 교류를 하고 좀 뭐랄까 좀 공부 잘하고 뭔가 이런 애들끼리 노는 어떤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상 부반장은 괜찮아요 네 그런데까지는 일은 별로 없고 시키는 것도 없어요 반장들이 다 아니까 확실한 거는 네 부반장은 선생님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반장이 아프잖아요 선생님 대신 지시를 내려요 그 역할을 하려고 부반장을 뽑아놓은 건데 평소에 하도 안 써가지고 누가 부반장인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지시를 내려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재성적에는 부반장이 딱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뭔가 자기의 어떤 그거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초등학생 때 반장을 해봐서 아는데 반장은 너무 고달프더라고요 반장은 실제로 봉사직이에요 아 하는 게 진짜 많아 봉사직이기도 하고 또 말 안 듣거나 막 이런 애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뭔가 선생님이 체벌을 하는 걸 여김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아 그런 거 말 안 듣는 거 싫어요? 학생들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싫죠 제가 누구 그때는 부회장을 추천해요 학급에 반장, 부반장, 회장, 부회장이 있었어요 회장, 부회장은 뭐 하냐면 월요일 날 아침에 HR 시간 있죠? 조회 시간 그때 회의를 할 때만 활동을 해요 그럼 부회장은 이름을 적어요 회의 중에 떠든 사람을 회장, 부회장은 전 학급을 통틀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 개념인데 저 학교에는 밤마다 회장, 부회장 뽑아서 회의 시간에만 주도를 하는 장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딱 한 시간 회의의 장? 어 회의의 장 그래서 부회장은 이름을 적는 일을 항상 했어요 그러니까 부, 부, 반장이 제일 할 일이 없고 그 다음에 부회장이 할 일 없고 아니다 회장이 할 일 없고 그 다음에 부회장이 그 다음으로 하고 이제 반장이 돼 일주일에 조합원장 같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뭐 좀 그런 느낌이죠 회의를 좀 주도하는 네 그러니까 아파트 조합원장이나 특수상황에서만 어떤 그 역할을 수행하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원해 왔는데 학생 회장들 당선되면 공약으로 학교 수도꼭지에 콜라나 초코유 같은 거 나오게 한다고 그런 공약을 했다는데 맞아요? 아니 그게 말이야 그 초등학생들이 무슨 그 정도까지는 상상도 못하죠 사실상 그건 아니고 이제 대신 그런 거는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자기 마음대로 아침 조회를 없애겠습니다 아침 조회를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교장선생님이 해야 하는 건데 아침 조회를 없애겠습니다 그럼 이미 찍히고 들어가 교장선생님 어때? 그치? 걔 듣기 싫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아침 조회요 일단은 그치 그러네 저 자식이 조금 아침 조회가 지금 듣기 싫다고? 저 심지어 그 얘기도 들었어요 공약으로 두발자유와 두발자유와요? 추진한다고 두발자유와 추진한다고 야 초징 때 말고 초징 때 말고 초징 때는 없었고 고등학교 때 두발자유 그 시절 정규 회장 공약 두발자유 교복자유 그러니까 그거 항상 나왔어 그러니까 두발자유 교복자유는 사실상 우리보다 윗세대는 있었죠 교복은 필요해 진짜 편해 교복은 사실 교복 저는 이제 거의 1세대니까 저 바로 위에까지 바로 위는 아니고 조금 위에까지는 교복이 없었어요 그냥 사복으로 다녔으니까 그리고 그 대신 그게 있었어요 이분은 여러분들하고 차원이 다른 분인 게 교련복이 있어요 아니 교른복 없었어 교른복 없었어 교류를 배우긴 했는데 교른복 세대는 아니야 아 없었어요? 난 교른복 왜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교른복은 나보다 한참 2세대지 X세대 거의 초짜라기 아마 그거일걸? 교른복까지는 저는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요 7,8은 교른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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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지 저희도 있었어요 교른복은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 일단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보면 반장이 쏘는 햄버거 꼭 국룰로 반장이 되면 뭘 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햄버거였다는 거 간편한 거 그리고 반장이 되면 쏘는 것보다 어떤 행사가 있거나 운동회 운동회가 있거나 하면 쏴야 돼 쏘죠 그리고 옆반에는 뭘 쐈다더라 여론이 이제 민심이 사나워지죠 아 미쳐요 왜냐면 옆반에서 예를 들어 뭘 했는데 뭐야 우리 반은 마스터가 전부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는 팟빵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왜 하고 싶은 걸까요? 반장을 저렇게 물적으로도 계속 뭐 해야 되고 신 어? 뭐 신체적으로도 계속 뭘 해야 되고 심적으로도 해야 되고 결국은 본인의 본인의 하고 싶다니보다는 부모님이 사실은 이제 뭐라고 그러자나 옛날로 치면 아직도 조선시대에 살고 계신 거죠 뭐랄까 어떤 관직에 올랐다 아 내 아들이 관직에 올랐어요 벼슬을 벼슬을 했다 학교에서 벼슬을 한다 그렇죠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벼슬을 했다고 아 그러면 이제 뭔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왜냐하면은 부모님 그 당시에 부모님 세대들은 특별한 사람들은 대부분 전쟁에 나갔거나 아니면 그전에는 독립운동을 했거나 그렇죠 어떤 되게 큰 변구를 당해서 약간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세상이 됐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 자식이라도 좀 특별했으면 좋겠고 공부 잘해서 어떤 관직에 올랐으면 좋겠고 이런 열망이 있잖아요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떡꼬치인데 떡꼬치가 이게 저기는 제대로 하는 집이에요 이쑤시개를 두 개를 꽂았잖아요 저게 진짜지 하나만 꽂으면은 이게 진짜 딱 이게 옛날 추억을 자극하는 게 작대기 두 개를 꽂은 게 저는 진짜로 이거는 제대로 했다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덜렁덜렁 빙글빙글 돌아가요 풍차처럼 이게 저렇게 저게 옳게 된 떡꼬치지 그렇지 그렇지 떡꼬치가 저는 진짜 맛있었는데 이게 요즘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떡꼬치요? 이 특유의 그 고추장 소스가 맛있었는데 케찹이랑 검은어진 새콤달콤한 소스죠 이거는 이거는 새콤달콤해야 돼 저게 저게 맛있는 건데 왜 안 나올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다 물러난 거죠 학교 근처에서 물러났고 학교 근처에서 그럼 최대한 좀 멀리 떨어져서 이걸 판다? 사러 올 사람이 없어 사먹으러 올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점점 비루 아니 그냥 분식집에서 팔아도 난 먹을 것 같은데 아 분식집에 조스 떡볶이에서 만약에 팔아요 난 먹어요 그렇겠죠? 근데 얼마가 남겠습니까? 이걸 만드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과 뭐가 들어가고 얼마가 남겠냐고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거를 만들면 떡볶이를 이렇게 튀기거나 하나하나 꽂을 필요가 없어 우르르 넣고서는 막 한 다음에 퍼주면 돼 이러면 이게 더 그리고 또 가격이 더 잘 받을 수 있어 떡꼬치 이렇게 막 꽂으면 초등학생이랑 싸워야 돼 아줌마 이것만 좀 더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한단 말이야 오뎅국물 10번 먹고 그렇지 그러니까 오뎅국물 10번 먹고 집에서 물 안 먹고 나와 오뎅국물 연분이 많아가지고 더 먹으면 먹을수록 목마름때 계속 마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사실상 이제 어떻게 하면은 어떤 자본주의 논리에서 뒤로 빠지면서 미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거 진짜 지적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뎅국물 그만 먹으라고 맞아 아줌마가 야 너 오뎅국물 좀 그만 먹으라고 야박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좀 자양업을 또 해본 입장에서는 또 심정이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이해가 되는 거지 얼마나 먹었으면 아줌마가 못 찾고 말했겠어 그치 그러니까 사실 이거 해서 이 시간과 뭐뭐에 대한 어떤 그 인건비매 뭐뭐 했었을 때 얼마 남는 게 아니거든 이거 보니까 진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 이게 떡꼬치가 확실히 이게 좀 안되겠구나 왜냐하면은 공갈만두라는 걸 봤거든요 알아요 그게 뭐예요 떡볶이에 공갈만두가 있는데 만두가 이렇게 있어요 떡볶이에 넣어져 있어요 먹으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없어 내가 아 약기만두 약간 커다란게 튀김만두라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없어 원래 튀김만두는 아내를 거의 비어있어요 그럼 뭐 먹으라는 거야? 나도 그게 정말 이해가 안되거든요 거기에 당면 쪼가리가 좀 들어있어요 당면 쪼가리가 거기 당면 들어있지도 않아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근데 나도 그게 당면 파편이 좀 있대 맞아 약간 좀 뭐라고 얘기해드나 전쟁터냐? 파편이 들어있어 정말 당면이 이렇게 귀한 음식이었나 이렇게 귀한 속재료였나 당면이라는 것이 싶을 정도로 뭐 있지도 않은데 이거 뭐지 식품이 있는데 제 처가 떡볶이 매니아예요 온갖 떡볶이란 떡볶이를 다 시켜먹고 다시 또 떡볶이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있는 어떤 뭐랄까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바데 대바데를 좋아하시고 근데 떡볶이를 항상 이걸 약기만두를 꼭 추가를 해요 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일단 튀긴 어떤 그냥 밀가루 덩어리인다 덩어리잖아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단백질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맛으로 먹냐고 근데 이걸 떡볶이 이거는 그냥 먹은 맛이 없는데 떡볶이에 들어가는 순간 얘는 환상적인 엄청난 뭔가를 얻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떡볶이 국물과 만나는 순간 엄청난 레어템이 되는 제갈량을 만난 유비처럼 그치 그거 약간 좀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일단 튀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뜨거운 어떤 만두를 넣는 게 아니야 식어 빠진 만두를 넣는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물 쫙 흡수를 해 그러면 이제 간이 쫙 빼잖아 그리고 약간 좀 이게 바싹바싹 하잖아요 딱딱하니까 좀 밖에 내놨으니까 이게 적당한 질감으로 입안에서 약간 바싹하면서 식기 좋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이런 거 아닐까요 저도 지금 얘기 듣다가 생각난 건데 그 일본 튀김 우동 같은 거 먹으면 튀김 뿌시레기 잔뜩 넣잖아요 그냥 튀기다 남은 거 덴까치라고 하죠 그거를 튀김 뿌시레기 막 넣잖아요 그런 개념인가 뿌시레기 같은 아니 근데 덴까치도 사실은 그거죠 그 식감이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름에 튀겼잖아요 기름은 뜨거운 데가 뜨거운 거에 열을 가한 어떤 그 액체와 만나면은 그 고소한 향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덴까치를 뿌려서 먹으면 훨씬 더 고소하게 기름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처음에 그걸 딱 튀김 우동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해는 안 돼요 아니 다 튀겨놓은 거 여기다 왜 다 버려놨지? 이랬는데 아니었어 이게 맛있는 거였어 그러니까 아무튼 제 처가 지금 이거 보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보고 있으면 루팡인데 나중에 모르겠지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굳이 고르자면 저는 떡꼬치가 이건 다시 부활해야 돼요 햄버거요? 떡꼬치가 부활하려면은 떡꼬치 가격이 좀 많이 상승해야 됩니다 예전 같은 천 원까지? 천 원까지 천 원 이상도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돼 핸버 핫도그가 천 원이에요 예? 손 넘지 마세요 핫도그가 천 원입니다 오케이 아 근데 나라면은 이거 천 원이면 안 만들고 봐라 그래요? 그럼 천 원 천 원에 팔면 뭐? 내가 봤을 땐 천이백 원 아 진짜 손 넘지 마요 핫도그 천 원이니까 핫도그는 천 오백 원이래 그리고 요즘 천 원짜리 핫도그 나도 못 본 것 같아 그래요? 나는 여기 그 경성 찹쌀떡인가? 아니 경성 꽈배기에서 팔던데 근데 일단은 요거는 너무 왜냐면 일단 튀겨야 되고 꽂아야 되고 튀겨야 되고 소스를 묻혀야 되고 어떤 이거를 다 이거 붙잡고 앉아 있어야 되잖아 아무튼 이거 핫도그보다 비싸면 안 돼요 양심상 핫도그가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 핫도그는 그냥 소세지만 꽂아가지고 이게 툭 불러서 튀기면 끝이야거든 이것도 안제품을 공장에서 때울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튀기기 다 한 상태에서 근데 이걸 꽂아서 하는 상태로 오나? 모르겠네 그건 내가 잘 왜냐면은 떡볶이 꼬치 떡볶이가 이렇게 일로 돼 있는 걸로 꽂아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붙잡고 꽂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사실 이게 인건비거든 꽂은 상태로 오면 만약에 꽂아서 온대 그러면 좀 나을 수도 있지 그럼 천 원 가능? 그래 천 원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더 추억의 음식이에요? 마음에 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반장에 쏘는 햄버거가 좀 더 그렇긴 해요 떡꼬치는 사실 또 이제 저보다는 약간 아랫세대기는 해요 저까지는 그냥 떡볶이였거든요 떡꼬치라는 게 없었어요? 아니 있긴 했는데 약간 유한 느낌 약간 좀 오늘 좀 별식이다 이런 느낌 그때 당시에 있긴 있었는데 애기들이나 먹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좀 그랬죠 별식의 느낌이었지 그래도 같은 것 같으면 떡볶이지 교련복 입고 이렇게 먹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교련복 아니 좀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저 햄버거는 어렸을 때 처음 먹었을 때 햄버거 생각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햄버거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아 호떡 때 포켓몬빵 포켓몬빵 세대가 알잖아요 아니 저 포켓몬빵이죠 고딩 때? 아니요 대학교 때 아 그럼 세대가 아니죠 아니 근데 저 초코롤 되게 많이 먹었어요 저는 고 뭐야 벗겨먹는 고우스도 좋아하긴 했는데 딱 저걸 되게 좋아했어요 못말려 놓겠다네 초코롤 초코롤 저거랑 그리고 아 뭐였지 그 약간 페이스트리 만드로 되어 있는 건데 아 그 진짜 맛있어요 그거는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 까먹었네 이름을 무슨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요 왜냐면 저는 이거 잘 안 모았거든요 아 뭐였지 이름이 뭐였지 아 그 초 그 체수 진짜 맛있었어 근데 이거를 이 세대라고 말할 수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런 빵은요 학교 매점에서 사야지만 그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슈퍼에서 사셨죠 그만 아니에요 슈퍼에서 샀지 근데 아 뭐였지 이름 아 이름이 뭐였지 아씨 그 무슨 갸라도스였나? 갸라도스였나? 아 기억나네 뭐 그것도 있었는데 야도란에 뭐 뭣도 있었는데 어 하여튼 근데 꼬부기 데니쉬 맞아 꼬부기 데니쉬도 있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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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초코롤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혜자였어 혜자 딱 진해 맛이 어 맛이 진하고 딱 먹었을 때 실망하지 않았어 왜냐면은 저 당시만 해도 어떤 저런 것들이 좀 과대 포장이거나 응 생각보다 별로거나 응 왜냐면 또 저 로얄티를 또 캐릭터 로얄티를 또 그렇죠 좋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빠지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좀 뭐 원 재료비에 좀 절감하지 않습니까 구실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초코롤만큼은 야 이거는 찐이다 어 어느 어디 가서 사먹어도 대신하지 않았던 우유랑 같이 먹으면은 뭐 장난 아니었죠 그렇고 호떡 전 굉장히 호떡 좋아하는데 저도 호떡 좋아해요 어 어 저게 이제 요즘에 파는 거 봤는데 진짜 비싸더라고요 네 비싸요 그러니까 비싼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재료값이 비싸진 게 아니에요 재료값이 비싸진 인건비가 비싸진 인건비가 비싸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인건비 모든 음식은 이런 공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면은 인건비에요 어 사람 우리가 점점 이제 뭐 쥐집에 상승할수록 음식값이 내용 없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치 사람 값이 비싸지는 거고 그치 배달비도 올라가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인건비죠 그치 유럽에서는 배달을 하는 문화가 거의 없어요 못해 못해 사람 쓰는 게 사람이 얼만데 그렇잖아요 내가 전에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네 인도네시아에서 사람 20명이 땅을 파고 있는 거죠 네 20명이 막 이러고서는 막 땅을 막 파고 있는 거야 그 무슨 커다란 삽 약간 가래 같은 거죠 네 막 파고 있는데 아니 저런 거 왜 저렇게 파고 있지 아침에 파는 걸 봤는데 저녁까지 파고 있는 거야 왜 굴삭기를 안 하지 아니 그니까 저거 포크레인으로 파면은 후딱 팔고 있을 수 있는 건데 저거 왜 저러고 있지 이게 더 싸서 훨씬 싸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걸 파는 게 훨씬 더 싼 거야 하하 그런 거지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얘기하려고 했더라 저는 호딱 아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 사실 호떡은 근데 요즘 호떡이 옛날하고 좀 다른 거 알죠 옛날에는 호떡에 타피오카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타피오카를 넣어요 요즘에? 그럼요 쫄깃쫄깃하니까 더 근데 옛날에는 그걸 안 넣어가지고 좀 식으면 흐물흐물했었다고 옛날 호떡은 좀 어 네 네 근데 그 흐물흐물한 맛이 어 저는 뭐랄까 옛날에는 그게 좋아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이제 좀 시간이 지나도 좀 쫄깃쫄깃한 식감이 좀 살아있어요 지금은 네 근데 저는 약간 좀 옛날 호떡에 그 흐물흐물했던 그거를 좀 그리울 때가 있더라고요 어 왜 붕어빵도 요즘에는 바싹하잖아요 네 근데 역시 타피오카 어 근데 옛날에는 타피오카 안 썼거든요 시간 지나면 그 물흐물을 했다고 그 붕어빵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밀가루만 썼으니까 아 그 타피오카를 쓴 거구나 네 저는 옛날 호떡이 마음에 들었던 게 저 그 저 뭐죠 부침가루 저 뭐죠 저 반죽 찹쌀가루요 찹쌀 저 흰색 흰색 부분은 뭐예요 저게 아무튼 저거 있죠 저게 얇았어요 저거 밀가루 저거 말하는 거예요 네 밀가루요 밀가루가 아 그러니까 겉에 부분이 네 겉에 부분이 얇았어요 왜냐면은 몰라 조금만 썼어 그래가지고 저 안에 잼이 있죠 네 저 흑설탕 든 거 터져가지고 맨날 삐져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요즘에 저게 너무 두꺼워 그니까 이제 그 사실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는 그 타피오카라는 그 전분 자체가 우리 깨찰빵 있잖아요 응 깨찰빵이 되게 되게 막 쫄깃쫄깃하고 막 그 되게 서로 장력이 되게 강하잖아 응 그게 타피오카로 만드는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씹으면은 약간 좀 뭐 찹쌀의 그 쫀득한 식감 같아서 깨찰빵이라고 하는데 사실 찹쌀을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응 오히려 그 그 타피오카도 많이 들어가지 응 근데 옛날에는 찹쌀을 썼다고 어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누르면 누르는 대로 쫙쫙 퍼졌다고 응 그러니까 옛날 거는 사실상 이제 좀 눌러도 장력이 좀 퍼지니까 응 꿀이나 이런 것들도 골고루 잘 퍼지긴 하는데 이제 타피오카가 들어가면은 좀 이제 서로 쫙 눌렀다가도 다시 쭉 오므라들고 어 맞아 오랫동안 꾹 누르고 있으면 좀 괜찮긴 한데 아 그렇게 되는구나 약간은 조금 식감의 차이가 있죠 옛날이랑 지금이랑은 저거는 이제 아줌마의 쇼도 볼 수 있어요 촥촥촥해서 탁 탁 탁 이렇게 이렇게 탁 이거 이제 아아 그쵸 기계처럼 어 맞아맞아 손으로 이제 쭉쭉 펴가지고 탁 놓고 탁그룹 말아서 그리고 혹시 그 겐지스 어디갔어요? 그건 뭐에요? 아아 남대문에서 파는 기름 좔좔 흐르는 데서 부산의 명물 겐지스면은 겐지스 강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쌍배님이 어머니 스트리머 스트리머 쌍배님이 알려주신 건데 왜 저 색깔이 나오지? 기름 나 나도 왜 저 색깔이 나올까? 봐봐 이게 겐지스 겐지스도 있거든요 이 색깔이 잠깐 왜 나오지? 이게 기름이에요 이게 다 그니까 당연히 기름이지 한마디로 이게 맑은 기름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꿀 있죠 호떡 안에 이게 새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안 그러면 이 색깔이 나와서 마가린을 막 넣는데요 아니 마가린을 넣어도 마가린을 하도 써서 흑설탕하고 마가린을 써도 저렇게 색깔이 나거나 난 잘 모르겠네 기름을 계속 써서 그런 건가? 흑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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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을 뭐 계속 썼을 수도 있고 야 이건 모르겠네 나도 잘 자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겐지스 호떡 하나 더 보여드려요? 맛있으면 됐지 뭐 아니 됐어요 굳이 이걸 봐 자 아니 하나만 보면 좀 아쉽잖아 남대문에 있는 호떡 맛있는데 여기 거기도 겐지스 호떡 있어요? 예 근데 거기도 기름호떡 있는데 이런 식의 색깔의 기름은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그 저거보다 훨씬 더 깔끔하죠 야 이 색깔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기름을 한 저 색깔을 만약에 기름으로만 저 색깔을 뽑는다라는 거는 뭐야 흑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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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모르겠습니까 흑설탕 제가 뭐 말은 더 이상 뭐 얹진 않겠습니다 뭐 저는 뭐 어떻게 뭐 요식이 없게 그 아니니까 뭐지? 이거 뭐지? 흑설탕 움직이는 게 뭐지? 몰라 나중에 알아봐 흑설탕 어떤 이미지인 것 같은데 아 이게 그거 아니야 그거 휴식 휴식할 때 뿌리는 거 그리고 이미지 흑설탕 중간에 실물때 쓰는 이미지 아니야? 그런가? 흑설탕 그런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여기서는 저는 일단 호떡? 옛날 철판요리집 구본길 철판요리 이런 것처럼 앞에서 이제 아주머니 쇼도 볼 수 있는 호떡이 저는 흑설탕 아 좋죠 호떡은 뭐 호떡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울 때 먹는 호떡이나 국물과 분방구 나 이제 그 APM이라고 그 있었어요 그 편의점 APM 네 ANPM ANPM 어 알아요 그거랑 이제 LG25 LG25시랑 패밀리마트에서 팔던 슬러쉬 이거 다 섞는게 국룰이거든요 사실 저게 처음에 있었던건 로스온이었어요 로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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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가 처음에 일본 그거? 그렇죠 편의점 브랜드죠 일본 만화 보면 맨날 로스온이잖아 네 오늘 들어왔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슬러쉬를 빅걸프라 해가지고 저기에 니가 담을 수 있는 만큼 마음대로 달아 먹어 어 해가지고 컵도 한 2만 했어 몇 온스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저는 먹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자기만의 비법이 있었어 네 저같은 경우는 슬러쉬를 한 3분의 이 정도를 채우고 나머지는 스프라이트로 채웁니다 네 그럼 슬러쉬랑 스프라이트가 섞여요 네 아 기가 막힙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지금은 그렇게 안 드시죠? 지금은 그렇게 슬러쉬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하하하하하하 옛날에는 슬러쉬가 사실은 뭐 좋아서 먹었다기 보다는 이걸 마음대로 막 먹어서 이만큼은 먹을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사실은 뭐 즐거운 거지 지금 먹으라고 해도 다 안 먹죠 그쵸 그쵸 사오면 야 이걸 왜 사니까 옛날에 단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치 사이다 콜라 원없이 먹으면 평생 그것만 먹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이제 아재가 된 이상은 이제 오뎅 국물이랑 오뎅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제 슬러쉬가 그쵸 사실 슬러쉬는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와닿는 음식은 아니에요 저 최근에도 먹었어요 그래요? 그 어디 뭐 놀러갔다가 공원 같은 데서 팔더라고요 먹어봤는데 네 참 그래요 그쵸 몇 개 좀 퍼먹고 그만 먹고 싶어 그쵸 그리고 아 근데 오뎅 국물은 뭐 심지어 소영이도 먹다가 말아 그 정도면 진짜 많이 없다는 건데 옛날에 단 게 별로 없었을 때 슬러쉬 환장해서 먹었지 뭔 소리야 옛날에 단 거는 많았어 야 단 거 없던 쇼 야 조선시대냐 아니 설탕도 그때는 쌌어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막 100원에 막 쌀랑 이런 거 단 거 응 염가에 이렇게 단 거를 섭취할 수 있는 거 슬러쉬 이거 한 200원 할 때 해서 먹을 수 있는 거 음료수는 더 비쌌단 말이에요 캔은 막 300원 400원 막 이랬단 말이야 뭐 이걸 종이컵으로 담으니까 싼 가격에 단 거를 먹을 수 있었으니까 하긴 뭐 그렇긴 하네 음료로 치면은 그렇긴 했네 음료는 우리가 이제 아! 그럼 서주 빠빠오 이런 거 알아? 서주 빠빠오? 몰라? 서주 빠빠오라고 있었어 그거 뽑기에다가 거의 꽝에 가까울 정도로 나와도 주는 어떤 혜자스러운 음료였지 빠빠오? 처음 들어요 있어? 검색하면 나와 저는 같은 세대가 아니니까 있었어 아무튼 그리고 이거는 또 아주머니가 문망고여서 페트병으로 들이부어가지고 요만큼 떼서주잖아요 훨씬 남아 거기는 응 후원 감사합니다 페트병이 훨씬 싸잖아요 그렇지 오뎅이랑 국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마탕 대 숨사탕 마탕은 그냥 급식이나 집에서 해주는 게 많았죠 아 뷔페 가거나 옛날에 뷔페가 지금처럼 막 프랜차이즈화가 되지 않고 지역 뷔페들이 있었어요 네 저희 동네에 탑라 뷔페라고 했었거든요 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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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각자 개인이 하는 뷔페들이 많았어요 그때 이런데 마탕이 많이 들어갔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뭐 게인마다 각자 추억이 다르지만 응 뷔페에서 마탕을 처음 먹어봤구나 그러니까 아니 마탕에서 바로 뷔페로 떠오른다는 건 너무 이상하거든 왜냐하면은 마탕 하면은 보통 그냥 길에서 파는 걸 떠올리는데 뷔페에서 야 마탕 야 이런 신세기 이러면서 마탕을 막 야 엄마가 야 갈비나 꼬랬지 갈비 갈비 먹으랬지 엄마가 아니 이런 음식이 존재했단 말이야 왜냐면 잘 안해줘 집에서는 번거롭거든요 아 번거로워 이거 집에서 어떻게 해 이거는 고구마를 일단 쪄야되죠 찐거를 다시 식혀가지고 그런 다음에 물엿이랑 소스를 해야되지 뒹굴러야되지 집에서 할 게 아니야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게 좀 빠스라고 그래서 이렇게 물려지게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손을 집어도 손에 안 묻어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로 나중에 한참 나왔었죠 그럼 맛이 없는데 이 맛인데 이 손에 묻히는 맛인데 사실은 이제 물엿이잖아요 물엿 때문에 손에 묻는 건데 그냥 설탕으로만 하면 안 묻어요 그냥 설탕 사탕처럼 딱 고용화가 돼가지고 그거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짭탕 가짜 맛탕 짭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원래 빠스가 제가 알기로는 원조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끈적해야지만 진짜 맛탕 알겠습니다 저도 근데 맛탕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저 저 꿀맛이거든 저 사실 꿀이 아니라 저 물엿인데 네 꿀맛이지 사실은 그리고 설탕 저것도 손에 계속 묻죠 끈적거리죠 이게 이상하게 먹다 보면 끈적거려요 그죠? 왜 그러는 거야? 나는 최대한 입에 안 묻힌다고 하는데 아 이렇게 된다 먹다 보면 막 이렇게 침에 녹아가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당연하죠 막 하다가 입에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붓어 붓어 먹다가 막 이렇게 막 손하다보면 손도 끈적거리고 막 총체적 난국이 돼 저걸 먹으면 되게 깔끔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먹고 나면 항상 손을 씻어야 돼 솜사탕을 먹을 때는 손을 이렇게 콱콱콱해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런 맛없어 근데 또 그런 맛이 없지 그럴 거면 설탕을 먹지 그치 솜사탕을 먹어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저는 솜사탕 어렸을 때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아 그럼 난 솜사탕 좋아했는데 그래요? 이거 갈리네? 그러면은 저는 솜사탕으로 따라갈게요 왜냐면은 맛탕은 사실 좀 추억의 음식인데 뭔가 그냥 추억이 있으면 가능 탐라부패? 탐라부패 나는 뭐 둘 다 그렇게 큰 추억 없어가지고 탐라부패로 부패로 가죠 탐라부패? 네 왜냐면은 추억이잖아 끝나고 항상 뭘 했냐 밥 먹고 나와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그 그 가족 끼리 이제 밥을 먹잖아요 상대 가져가고 이제 밥을 먹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 또래에 이제 형이나 동생이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밥을 다 먹으면 이제 나와요 담배? 그 옆에 탐 네? 담배? 담배에요 아니고요 학생 때 학생 때 네 그러면 옆에 탐라부패 옆에 오락실 있어요 네 거기 가요 아 동전을 몇 개 받아서 근데 나는 동전을 갖고 갔는데 죽을까봐 참아 못해 아 그치 내가 이 돈을 아껴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오래 하는 거 찾다가 결국은 못하고 돌아 아 너무 심사성 옆에 야구왕 하는 걸 구경해야 아 맞아 그리고 구경하는 동안에 나는 이 게임을 마치 내가 하고 있다는 어떤 착각으로 난 돈을 벌었어 이 100원을 벌었어 이런 느낌으로 구경하잖아요 그러다가 1구서 한 판 해볼까 말까 하다가 한 판 하고 1탄에서 죽어 하하하하 그리고 싱그룩해져서 다시는 정주지 않겠노라고 게임에 정주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와요 아 사이크게임은 그러네 어렸을 때 게임 오락실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100원 100원이 소중하잖아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게임을 해보고 싶잖아 아 근데 새로운 게임은 못한다 새로운 게임은 계속 뒤에서 관전을 해 아 저렇게 해야 되고 계속 멀쩡해서 시뮬레이션만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새로운 게임을 하는 것보다 늘 해왔던 거 내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 그걸 하잖아 보통 그게 바로 무료 인터넷 방송이에요 옆에서 게임 스트리머가 게임하면 뒤에서 구경하고 하하하하 아니 지금 내 처가 대바데 안 해 구경한다니까 뭐지 무슨 살인마 협회죠? 어 그걸 계속 봐요 넘어갔어 또 그쪽으로 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게임 스트리밍하고 뭐냐면 훈수를 둬 안 해봤는데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던전 드래곤 하는데 그거 저주 먹는 저주 받은 건 그 뭐지 그 해제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하하하하 여쪽 루트에서 이렇게 가면은 어려운데 막 이렇게 훈수를 할 수밖에 없어 안 해봤어 근데 걔는 안 해보내야 근데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아 나는 근데 진짜 대바데 좀 뭐랄까 좀 내 처가 좀 신기한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대바데를 아예 안 해요 지가 계속 보기만 하거든요 근데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코스라고 마지막에는 그 게임 방송을 보는 걸로 끝을 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맨 처음에 뭐 그 누구죠? 냠냠냠 멸멸씨였나? 왜 그 양팍 뭐야 그 누구지? 그 분 대도서관 와이프 윤댕님 윤댕님 걸 보다가 대도서관님 거 보다가 풍완님 거 보다가 이제 살인마협회장을 본단 말이에요 예 목소리도 좀 다르더라고 자국이 있는데 목소리랑 좀 달라 그래서 누구야? 그러니까 살인마협회장 뭐하는 그건 누구야? 그랬어 그러니까 대바대를 2,000 몇 시 몇백 시간을 한 사람이래 오 그걸 다 알고 있어 어 그래서 그래서 해보라고 하면은 싫다고 싫다고 그래 싫다고 그래 근데 보는 건 좋아요 현재 8,000시간이에요? 미쳤네 와 그러니까 아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마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비엔나 소세지 대 이건 뭐 보통 그 교시락을 싸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많이 갖고 있는 경우고 우와 수영장에서 육개장 이거 수영장 육개장 뭔지 알아요? 수영장에서 파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걸 모르네 아니요? 수영장 육개장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야외 수영장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야외 수영장이 좀 있었어요 어 어 네 제가 갔던 곳은 복도리 수영장 그 서울대 공원에 바로 옆에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는데 아 수영장에 복도리가 있어요? 이름이 복도리예요 복도리 수영장 다람쥐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고 오 근데 거기에 수영장이 있고 수영장 주변으로는 그 롤러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트랙이 있었고 오 예 그 옆으로는 맨 바깥으로는 떡볶이집도 쫙 있었죠 거기에 이제 뭐 육개장 사발면도 살 수가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막 수영 좀 하고 옆에서는 막 수영을 하고 있는 너무 지금 생각해도 너무 힙한 장소였어 지금 생각하면 동그랗게 수영장이 있어 그 주변으로는 롤러스케이트 트랙이 있어 아 바깥으로는 떡볶이집이 쫙 있는 거야 복합문화 공간이네 복합문화 공간이야 그러니까 막 얘들이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그걸 다 같이 한꺼번에 하는 거야 수영했다가 수영복을 입고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그리고 그 옆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뭐 다람쥐 통회나 뭐 이제 뭐 놀이기구가 있어요 수영복 입고 놀이기구를 거기는 물론 금지라고 써놨는데 다 해 다 수영복 입고 수영복 입고 회전목 막 타고 막 노는 거야 완전 너무 좋은 곳이야 사실 거기 생각해보면 파라다이스야 애들한테는 근데 이제 아무튼 완전 멀티플렉스지 진짜 그래서 거기서 먹었던 그 사발면 저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거기서 이제 매장에서 매점에서 파는 거야 그쵸 파는 거죠 아 그럼 사발면 차가지고 수영복 입은 채로 그냥 배고플 때 딱 먹었을 때 그 쾌감은 저 작은 컵 육개장 많은 게 없다 그쵸 머리카락에 물 뚝뚝 떨어져 막 그 사발만 뚝뚝 들어가 근데 저거는 좀 스티키인 게 시장이 만찬인데 시장할 때 먹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좀 시사하네 좀 설정이 그쵸 사실 육개장만 하면 사실상 뭐 그냥 뭐 이럴 텐데 앞에 수영장에서라고 써놓은 저 하나만으로도 그쵸 수많은 상상력을 부를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이것이 언어의 힘이다 그쵸 그래서 이 또 사실 비엔나도 예를 들면 그냥 비엔나 써놓으니까 이게 지금 딸리는 거야 그쵸 예를 들면은 엄마의 마지막 비엔나 왜요 마지막 비엔나야 예를 들면 뭐 은퇴했어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엄마가 엄마의 엄마가 엄마가 지금도 써줄 수는 있지만 네 우리가 뭐 엄마가 비엔나 써줘 사줘 이런 거 안 그러잖아 네 그런데 왜 머릿속에서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써줬던 비엔나는 이것이었어 나는 어떤 기억이 있다 라고 하면은 뭔가 짠한 기분이 있잖아요 엄마의 마지막 비엔나 하면은 무조건 이게 끝 끝판왕이 심야식당에 나올 법한 메뉴네 그렇지 그렇지 소원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는 근데 비주얼이 너무 폭력적이다 이거 그죠? 저거 너무 잘 끓였어 기가 막힌 어떤 물량과 아 척절할 때 이거를 딱 꺼냈고 그리고 위에 저것도 척절하게 올려놨는데 저거를 어 그리고 이게 김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 김이 이거는 식은 거야 응 근데 왜 식은 건데 근데 왜 맛있어 보여? 왜냐하면 기름이 떠있잖아요 고추기름이 떠있다고 위로 근데 식었는데 왜 맛있어 보여? 왜냐하면 면이 안 풀어져 있잖아요 응 면을 안 풀렸는데 내가 봤을 땐 이거는 완전 뜨거움으로 넣은 거 아니야 응 약간 미지 따뜻하거나 조금 더 그 정도 되는 걸로 넣어가지고 면이 많이 뿔지도 않았고 과자형 과자형 그렇지 그렇지 약간 과자 식감이 날 거야 이거는 그래서 그 중반부 넘어가면 이거 있어요 이제 그때는 그래서 과자도 먹고 이것도 먹고 그치 이때가 제일 더 맛있거든 아 수영장에서 육개장 가겠습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스링크장에서 다 타고 나서 먹는 도시락라면 이런 개념인 거죠 그렇지 아이스링크에서 다 타고 남은 도시락라면 나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순대꼬치는 뭐예요? 전 처음 보거든요 아 순대꼬치가 저는 몇 번 많이 먹어봤어요 순대를 튀겨서 꼬치를 한 거예요 그 이것도 약간 김말이 같은 거를 하는 건가? 그렇지 김말이 같지? 뭐 그런 건데 순대로 하는 거예요 순대로 하는 거예요 맛있어요 그리고 저거에다가 그 뭐지? 소스는 약간 좀 컵볶이가 아니라 그 뭐냐 떡꼬치 떡꼬치 소스 떡꼬치 소스 같이 해가지고 사실 근데 저거 같은 경우는 조금은 대중적으로 접근하는 건 좀 힘든 아닌 것 같고 컵볶이죠 역시 아 컵볶이는 그리고 너무 맛있게 생겼네 이 자체가 이거 잘하는 집인가 보다 윤기가 윤기가 높잖아 윤기가 어떻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하지? 이렇게 빛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물론 집에서 떡볶이를 할 때 보통 물을 많이 잡고 하잖아요 물을 많이 잡지 않고 일단 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 전분 물을 풀어가지고 마지막에 끼얹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밀떡볶이를 좋아하잖아 보통 아니죠 쌀떡볶이를 좋아하죠 아니 근데 밀떡볶이 취향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밀떡볶이로 했었을 때 좋아하는 사람들이 딴 게 아니라 밀은 오래 끓일수록 전분이 많이 삐져나와요 그 전분이 소스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윤이 나는 소스가 이렇게 입혀지는 코팅이 된다고 근데 쌀은 사실상 이게 응징력이 강해가지고 전분이 잘 안 삐져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억지로 근데 전분 물을 풀어가지고 해주면은 이렇게 좀 반짝반짝 반짝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아 이거는 진짜 딱 그 바닷가 딱 그 딱 거기에 있는 윤술 바아악 있는 느낌 예술적이다 잘 만들었네 앗 오 이거 맛있게 앗떡보대 붕어빵 기가 막히게 해놨네 근데 저는 붕어빵으로 좀 넘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붕어빵을 먹을 땐 밖에가 엄청 추워가지고 아 그치 환경이 추운데 이렇게 막 이렇게 먹게 되는 그게 너무 재밌어 그쵸 그리고 붕어빵은 사실 이렇게 뭐랄까 막 뭐 배가 불러도 먹을 수 있고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겨울 느낌을 내는 어떤 아 붕어빵이 나왔네 겨울인가 이런 느낌으로 접하게 되잖아요 붕어빵을 살짝 왜 계란빵이 없지 계란빵 하나 넣지 16강이라서 아마 안 들어가서 아 32강에 있었나 보다 그럴 수도 있죠 붕어빵은 저 기억이 나는데 미친붕어빵집이 있었어요 왜요? 천원에 여덟개 와 언제? 몇 년도에? 되게 그때 당시 200원이 국놀일 때 하나에 200원이 국놀일 때 천원이면 2천원이잖아요 아니 여덟개면 1,600원이잖아요 그때도 너무 쌌어 그러네 그 정도면 근데 좀 작았어요 저게 저게 좀 약간 붕어 한 진주린 정도? 그 정도로 지금도 천원에 일곱개 파는 데가 있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진짜 인건비가 얼마인데 저게 사람이 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일곱개에 천원이래요 붕어빵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도 물론 자동화 붕어빵 기계도 제가 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거는 나중에 이제 슈크림도 나오죠? 그쵸 지금 그리고 막 되게 유행을 해가지고 또 일본 같은 관광지에 도미빵 와가지고 그쵸 이만하게 싸움코처럼 생겨가지고 두껍게 가지고 보급스럽게 입 벌리고 그 안에다가 잉어빵 같은 경우는 입 벌려놓고 거기다가 피자 치즈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고속도로 유계소 같은 데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럼 한 2천원에 팔아요 결국 결국 계속 발전을 하고는 있지만 저는 역시나 흐물거리던 붕어빵이 그립습니다 사실 이것도 흐물거리지 않는 거야 시간 지나도 이것도 그냥 바싹한 식감이 남아있는 건데 저는 약간 옛날에 흐물거렸던 시간 지나면 붙어있어 서로 꼬리끼리 편식 진짜 심할 때는 팥을 안 먹었어 의아 의아하죠? 아니에요 팥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제 초도 팥 싫어해요 그래서 지느러미 먹고 꼬리 먹고 지느러미 먹고 끝이었어요 그리고 앞에 머리 부분 여유 없는 부분 먹고 진짜 꼴배기 좋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팥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먹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게시물에서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진짜 심했었죠 초등학교 때는 편식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찌고 잘 살아왔네요 살찌고 잘 차라리 편식할 거면 지금까지 할걸 그러면 좀 말랐을 텐데 편식을 벗어나는 건 아마도 인간의 생존 본능인가 봐 왜냐하면 나도 어렸을 때는 나물 같은 거 안 먹었거든요 지금 나물뿐 한 장이에요 나물이 먼저야 고기보다 그래서 저는 붕어빵 쪽으로 갈겠습니다 붕어빵 자 16강은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8강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하나씩 다 이긴 상대이기 때문에 조금씩 강해지고 있어요 호떡 때 반장이 쏜 햄버거 근데 사실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반장을 해봐서 그리고 햄버거도 쏴봐서 이쪽으로 좀 마음이 기울긴 했지만 역시나 이제 호떡이 사실상 추억도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남대문 호떡을 진짜 남대문에 있는 그 잡채 호떡이 있거든요 야채가 들어갔어요 호떡인데 그걸 되게 추운 겨울에 제가 20대 거의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남대문까지 가서 왜냐면 남대문이라는 곳을 아마 살면서 거의 처음으로 가본 것 같아요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는데 근데 저도 줄을 서가지고 그거를 아마 그 당시에 연애했던 친구랑 같이 먹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때 그 뭐랄까 처음으로 내 의지로 뭔가 줄을 서가지고 음식을 먹었는다라는 어떤 이런 걸 해봤던 어떤 기억이 뭐 그제도 있었진 모르겠지만 나거든요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 거야 아 뭐야 막 이러면서 계속 항상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걸 먹었는데 너무 꿀맛인 거야 이 정도면 한 번 더 줄 서지 싶을 정도로 줄 서는 이유가 있었구만 나중에 또 와야겠다 이랬고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또 갔죠 그때는 혼자 갔어요 혼자 갔는데 또 그때 같은 어떤 그 느낌이 아니고요 물론 계절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삼자도 사람들도 그때는 줄이 안 서 있는 거야 그 맛도 별로인 거야 아 이상해 줄이 오래 서 있으니까 더 맛있었었고 줄이 별로 안 서 있으니까 귀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그렇나? 아무튼 기다림이 더 맛을 증폭시켰구나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호떡 호떡 막 또 기억나는 건 잘게 잔뜩 해놓고 이만큼 쌓여있어 아아 주문하면 이제 줘 아 그것 좀 별로야 근데 어 저는 그래서 가면은 이거 말고 새로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내가 굉장히 푸대접 받는 기분이었어 맞아 맞아 근데 그냥 받았어 그리고 그 종이봉투에 담아서 주는 거 아 저는 그냥 이렇게 이걸 줄까봐 계속 앞 먼저 가라고 앞으로 보내 그리고 나서 다 떨어지면은 기다림 기다렸다가 받았어 그렇게 먹었던 거 같아 그 쌓아놓고 주는 분도 좀 그런데 형도 어지간하네요 아니 말하기에는 좀 쑥스러우니까 네 네 저 새로 한 거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좀 왠지 뭔가 좀 그렇잖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호떡으로 호떡으로 하죠 호떡으로 자 다음은 두 번째 붕어빵 대 달고나 아 요거는 달고나 다시 나왔네요 달고나 하면 또 최근에 또 먹어봤잖아요 아 우리 축제로 이거 이게 최근인가요? 벌써 이게 한 한 3년 되지 않나요? 가면서? 강재준님이 만들어주신 오! 맞아요 강재준님 요즘 잘 나가세요 요즘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셔? 요즘 잘 나가세요 어 방송 뭐 하나 하는데 잘 나가세요 유튜브도 뭐 잘 되시는 거 같고 아 그래요? 아 잘 됐네요 형부터 이제 그럼 만들어주신 거 먹었지 그쵸 그때 이제 제가 드럽게 못 만들어서 또 다 태워먹고 아 재밌었어 저는 한 번에 뭘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꼭 항상 그지같이 해서 나중에 꾸역꾸역 연습을 해야 보통 사람들 그 숙련도 따라갈까 말까 웃기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진짜로 사람 자체가 좀 미완성이에요 인간미가 있지 처음부터 잘하면 솔직히 별로야 근데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다 패급인지 참 패급맨 붕어빵 대 달고나 하면 저는 붕어빵으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달고나는 일단 추억이라고 하면 또 달고나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달고나는 사실 뭐 그쵸 근데 왜냐면은 모르겠어요 붕어빵은 계절감이 있어가지고 붕어빵이 나오면 반가움이 있어요 근데 달고나는 사실상 솔직히 슈퍼에 가도 있어요 네 늘 사실사치를 볼 수 있는 거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라는 생각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달고나 같은 경우는 어떤 뭔가 딱 뭔가 연상되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 연탄가스도 포기하신다는 거에요? 연탄가스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붕어빵으로 한다면 연탄가스도 포기한다는 거네요? 연탄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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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서 마시진 않아요 연탄가스는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거지 그게 보통 이제 추우면은 연탄가스 이걸 하잖아 천막 같은 거 안에서 이걸 하게 된다고 유빈이 유빈이 그러면은 달아 이게 공기 더 안 통해 근데 추우니까 나 명예했어 아줌마 딴에는 천막을 쳐준다고 그때 뉴스에도 났었어 요즘 조던학교 앞에서 천막을 치고 연탄 불가스 때문에 중독되는 다사리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웃으면서 얘기할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게 왜냐면 그때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이산화탄소나 뭐 이런 것이 애들이 모르니까 일단 춥잖아 그래서 자 붕어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오뎅국무 오뎅이랑 컵볶이 이거 그냥 이거는 중앙동 안산 중앙동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막 놀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이제 요깃거리 하러 딱 이제 이제 이런 떡볶이집이 쭈르륵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서서 막 엄청 먹는단 말이에요 오뎅이랑 떡볶이를 네 그게 그 세트인데 여기서 만나버렸네 아 이거 사실 이제 둘은 그 페어인데 그죠 페어링인데 거의 그냥 환상의 그 듀오죠 듀오죠 근데 사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누가 먼저냐 떡볶이가 있고 오뎅이 없는 걸 택하냐 오뎅이 있고 떡볶이가 없는 걸 택하냐 네 사실은 오뎅만 있었으면 떡볶이에 대한 생각이 없을텐데 응 옆에는 봐봐요 세 가게가 있어 네 한 가게 근데 이제 가운데 있는 가게는 떡볶이 오뎅을 같이 파는 가게고 네 이쪽은 오뎅만 이쪽은 떡볶이만 팔아요 네 물론 가운데 가고 제일 가고 싶죠 네 근데 가는데 못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어 떡볶이를 본 이상 떡볶이 가게로 간다라는 거지 아 떡볶이를 아예 안 봤으면 오뎅 가서 괜찮아 어 약간 저는 약간 심리적으로 제 비주얼에 폭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죠 떡볶이의 그 빨개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야 냄새가 강렬하잖아 저건 응 그래서 약간 좀 저도 이제 컵볶이 쪽으로 네 마음이 좀 기울긴 합니다 저건 국물을 포기할 정도인가요? 사실 근데 이론상 국물은 1리터를 마셔도 무료에요 이론상 이론상 이론상은 그런데 어 눈치가 눈치 없이 산다면은 네 어 그 이론 대로 갈 수가 있어요 어 사실은 인간은 어 눈치가 있게 태어났고 말통 갖고 와서 이렇게 담으면 어떻게 돼요? 아줌마 앞에서 어 국물 계속 퍼가지고 말통에다가 아줌마 담으면요? 아줌마가 아니라 옆에 같이 먹고 있던 아저씨한테 혼나요 어 이놈의 새끼야 뭐 다 그거 하냐 꽃이 부러지게 맞나? 어 그치 네 우리때도 사실 컵볶이는 없었는데 네 되게 작은 접시로 된 그 요즘도 나오는 떡볶이 접시가 있잖아요 네 조그맣게 생긴 접시로 해서 100원에 팔았었어요 우리때도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에다가 떡볶이 파는 거랑 만화책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200원을 갖고 가서 사실은 만화책 보는 건 50원이거든요 네 근데 한 권만 보기 아쉽잖아 50원이래 그래서 두 권을 봅니다 만화책 두 권과 떡볶이 하나 이러면 한 시간이 즐거워요 한 시간 동안 떡볶이 하나 하나 씨먹으면서 이게 만화책 보는 거야 아 그러니까 거기 만화책들은 다 떡볶이 국물이 덮지떮지 붙어있어 만화책이 성한 만화책이 없어 떡볶이 이게 떡볶이 받침인지 만화책인지를 모를 정도로 너무 싫어 너무 심해 그런데도 보는 거야 심지어 중간에 붙어있어요 떡볶이 깨끗이 그물대에 붙은 거겠지 진짜 싫다 찢어져 있어 그 다음 만화책도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만화책도 아니랬네 그런데도 그런데도 그게 즐거워 아 한 시간도 있네 먹으면서 보는 거야 이렇게 아 저는 학교 앞에는 문방구 앞에는 오락기는 보통 100원에 하나인데 좀 인기 없는 게임은 100원을 넣으면 2인용을 할 수가 있었어 사실상 50원이에요 그렇지 그런 게임이 있었어 갑자기 생각나네 50원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건 떡볶이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 대결 수영장 육개장 대 마탕 이거는 뭐 육개장을 넘어가야겠죠 이거는 이거는 마탕이 좀 약하죠 약합니다 너무 약해요 오래 먹기도 힘들어 그렇죠 뭐 이거 육개장은 뭐 오래 먹는 것도 아니겠지만 이게 좀 끝까지 먹었을 때 그 만족도가 그렇죠 꾸준히 높은데 마탕은 초반에는 강렬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좀 사실은 마탕은 어쩌다 하나씩 정도 먹는 거고 중국집에서 마지막으로 후식으로 하나씩 주는 거 그렇지 그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 동그란 거 폭신폭신한 거 있잖아요 저렇게 아 있죠 또 있죠 그게 뭐더라 그게 그렇게 주는 거 깨 들어있는 거 깨로 막 깨가 있을 때도 있고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옥수수로 되어있는 거 옥수수 이렇게 뭉쳐놓은 거 튀긴 거 중국식이에요 저게 사실은 알겠습니다 수영장 육개장 후원 감사합니다 벌써 4강입니다 준결승이라는 얘기 오우 빠르네요 저도 이제 그 이번 그 롤대회 4강 진출자거든요 아 이게 4강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겠죠 거기 4팀이죠 총 총 4팀밖에 없어요 네 수영장 육개장과 컵떡볶이 이거는 아 저는 수영장에서 육개장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육개장 같아요 사실 이제 수영장에서 육개장도 있지만 요거는 약간 연상작용으로 응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산에 같은 데 갔을 때 네 계곡 같은 데에서 이렇게 약간 발 담그고서는 육개장 먹어본 적 있어요? 지금은 아마 지금은 아마 뭐 안되겠지? 저 어렸을 때는 응 이렇게 이렇게 마호병 같은 데다가 뜨거운 물 담아가지고 네 육개장 같은 거 갖고 가가지고 발은 차가우니까 발 담그고 앉아가지고 육개장을 먹는 거야 오 미쳤어 그거랑 진짜 끝났어 수영장 육개장보다 훨씬 사실 수영장 육개장 나름대도 그게 또 맛있지만 이건 또 이 나름대로 약간 사실은 뭐 라면을 집에서 엄마가 엄청나게 막 자주 해주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보통은 네 뭐 할 수 있으면 밥을 해주려고 그러지 어쩔 수 없으면 라면을 해주던 것도 응 그러니까 이제 놀러가면은 엄마 아빠들도 신났어 아 엄마 아빠들도 막 신나고 오늘 같은 날은 사발면이야 응 우리는 신나거든 애들은 사발면 먹으면 기분 좋거든 그러니까 그나마큼은 엄마가 허락한 어떤 뭐 마약이야 우리같은 애들은 육개장을 먹으면 기분이 좋거든 말하니까 이상한데 그러네요 아무튼 지금도 김주룩 앉아가지고 야 사발면 먹을 때 너무 기분 좋더라고 아 그래서 어디에 뭐 물놀이와 육개장은 너무 궁합이 좋다 아 최고죠 사실은 물에서 태어난 아이 같아 마치 포세이돈의 간식 같지 않을까 아 포세이돈의 간식 그럼 육개장으로 넘어갈까요? 네 육개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릴 적 추억의 음식 월드컵 호떡 대 붕어빵인데 어 겨울 매치에요 이제 아 그러네 와 이렇게 만났네 둘이 그래도 붕어빵 아닌가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 근데 저는 음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이거에요 음 둘 다 네 휴게소에서 팔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붕어빵에는 그렇게 둘이 안 가거든요 붕어빵을 휴게소에서 팔아요? 파는데 종종 봤는데 근데 아 휴게소 편의점으로 찾고 있어요 휴게소 휴게소 붕어빵을 먹을 바에는 저는 호두과자를 먹거든요 어 약간 좀 제 취향입니다 그리고 저는 호두과자를 먹을 바에는 그 옆에 땅콩과자 파는 거 있어요 그 신문지로 만든 종이봉투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신문지 봉투로 해서 먹는 그 땅콩빵 네 근데 호떡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대체 불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호떡만의 어떤 네 그 고유의 어 안에 있는거 설탕이잖아요 네 설탕과 계피가 들어있어요 어 맞아요 그게 되게 고급스러운 어떤 그 단맛을 내는 거에요 어 네 그러면서 이게 좀 되게 잘 만들었을 때는 이게 꿀이 쫙 떨어져요 그리고 심지어 뜨거워 잘 먹는 데다가 또 혀가 돼 응 어 그 어떤 그 뭐랄까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이 앞에 막 이렇게 먹어야 되는 어 뭐랄까 이 이건 지금 내 눈앞에서 당장 먹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심지어 겉에는 안 뜨거워 겉에는 아무리 호를 내도 괜찮은데 이걸 잘못 물었다가는 박살이 나는 어떤 이 아슬아슬함 그렇죠 이것이 약간 호떡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아닌가 호떡한테 부상을 당해요 말 그대로 그렇죠 입천정이 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떡을 찾는다라는 거 마치 뭐랄까 이것은 내 스스로가 나에게 어떤 하는 어떤 그 중간에 경계선을 찾기 위한 나는 어느 경계선에서 얘를 물어야 되나 보궐요리 같은 건가 쓰읍 글쎄요 근데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식은 거 먹으면 또 맛이 없어 어 다 식으면 제일 안전하지만 또 그건 또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네 입에 들지 않을 정도의 뜨거운 그 소스가 흐르지만 그 어떤 그 경계선을 찾는다라는 거 약간 그게 약간 호떡이 갖고 있는 네 호떡이 메타포? 호떡이 메타포 ą 죄송합니다 그래서 김분규 ules 호떡 네 저는 붕어빵 먹으면서 부상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네 귀가 왜 뛰어 먹는 거예요? 이게 명물이에요 김지수 호떡 지금 ику만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수세매를 닦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수세매를 닦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청소하고 있는 거 아니죠? 뭘 청소를 해? 마가린하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마가린도 이렇게 색깔이 나오냐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오지? 아니 본인이 본 것만 정답입니까? 본인이 안 본 세계 지구촌에는 가지가 물론 그렇죠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요리상식으로 벗어나는 빛깔이 나오니까 근데 이거 진짜 맛있대요 아 그러니까 마가린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물론 이게 다 기름이라면 맛있어 그리고 그거 아세요? 닭 튀길 때 있잖아요 닭도 이상하게 그 새까만 닭이 있어요 탄 건 아니야 탄 맛이 나는 건 아니지만 되게 막 갈색을 지나서 막 거의 뭐 고동색까지 넘어가는 그런 닭이 있어요 치킨들 있잖아요 엄청 맛있어요 탄두리 치킨 탄두리와 좀 다르지 그냥 그 먹으면 도대체 맛있어 그거는 치킨에 그 기름을 갈질 않아가지고 넣고 또 넣고 넣고 또 넣고 하면은 나중에 되면은 이게 약간 좀 산패가 되기도 해 네 거기다 튀기면 진짜 맛있어 아 오히려 미친 맛이 나 그때 되면은 몸에는 정말 해롭겠지만 기가 막힌 맛이 나 왜냐면은 거기에는 닭을 엄마에 튀겨가지고 닭기름이 계속 빠져나왔다고 아 뭐 감칠맛이 미친 감칠맛 덩어리지 이 기름 자체가 그 수많은 치킨에 그 기름이 모여있는 그 정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튀기면 무조건 맛있거든요 대신 이제 그것과 어떤 그러니까 일종의 뭐 맥피스트와 거래를 하는 거죠 나의 생명을 좀 갉아먹을 갉아먹어 HP를 좀 깎고 HP를 좀 깎고 기부를 좀 올리는 거지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호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승전입니다 어릴 적 추억의 음식 월드컵 결승전 수영장에서 육개장 대 호떡입니다 어 근데 이게 저는 예상했던 매첩이 아니에요 저도 약간 좀 의외네요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러네요 맛있는 걸로 이렇게 고르다 보니까 보니까 예지껏 얘만 앞에서 꾸며주는 그 그 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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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네요 수영장에서 조건이 붙어요 조건 저것 때문에 그래 수영장에서 저 화마 때문에 지금 모든 애들 다 지금 깨고 온 거야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게임으로 치면은 다른 애들은 그냥 기본 무기로 다 싸고 왔는데 얘 혼자만 지금 중간에서 무기 하나 지금 받고 온 거야 좋은 걸로 하나 낀 거야 호떡에 뭘 붙여야지 밸런스가 좀 맞을까요 호떡? 첫사람과 먹었던 아 그런 게 추억이 될 수 없나 그러면은 잠깐만요 자 영하 영하 5도에서 먹는 영화 5도에서 먹는 엄청 따뜻한 호떡 아니면은 훈련소 앞에서 먹었던 호떡 훈련소 앞에서 먹었던 호떡 아니면은 뭔가 약간 좀 그런 거 아니면은 엄마와 먹었던 마지막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아빠가 돈 줄 테니까 호떡 좀 몇 개 사오라고 해서 나가서 공짜로 사오는 없다 그치 뭔가 좀 그런 게 하나 붙으면은 끝나요 솔직히 근데 솔직히 수영장에서라는 말은 이게 참 되게 잘 썼다 이거는 왜냐하면 수영장에서라는 거는 사실 어떤 행위가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어 명사만 들어있는데도 수많은 걸 연상할 수 있습니다 연상이 되니까 이거 쓴 사람도 아마 이걸 이제 만든 사람도 수영장에서 육개장이라는 거는 본인의 어떤 추억이 뒤에 심어있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앞에 수영장에서 육개장을 붙인 거지 굳이 더 설명 안 해도 왜냐하면 추억의 음식이라고 하기엔 육개장은 지금부터 정말 잘 나가는 음식이고 추억의 음식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한테 추억이 있던 거야 저 호떡이 진짜 맛있었을 때가 언제냐면 자 이제 안산 살면 서울에 한번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두 시간이에요 그럼 이제 너무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놀다가 왔는데 배가 다 꺼졌어요 이미 다 놀고 왔는데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중앙역에서 내려가지고 집이 이제 저기 신도시 쪽 프루지오 1차였어요 프루지오 1차로 이제 걸어간단 말이에요 걸어갈 때 중앙역 앞에서 호떡을 저걸 사가지고 세 개를 사서 가면서 비상식량 같이 먹는 거야 아 길에서 생존식량 같이 추운데 음 그렇게 봐야 할 수가 없어 하 그러니까 추울 때 먹으면 희망하게 입도 잘 안 된다? 네 대지도 않아? 입도 같이 차가워지나? 그건 아닐 텐데 체온이라는 게 깊은 방에 있어가지고 모르겠네 여기도 차갑죠 그쵸 아 근데 여기 여기 이제 그 옷을 안 덮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차갑죠 그쵸 그리고 일단 단 게 쫙 들어오니까 그리고 여기를 거북목을 해야 돼요 아 그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꿀 떨어져 여기는 막 시커메 막 이렇게 이렇게 해달려야 돼 이렇게 이렇게 막 됐고 꿀 떨어지니까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막 손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 뭐죠? 패딩 패딩 안에 호떡 이렇게 넣어가지고 호떡은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 이게 내가 중국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네 뭐 중국 소수민족이 먹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국 호떡은 이런 식이 아니니까 공갈 호떡이라고 해가지고 팔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전병식으로 이거는 참 참 희한한 것 같아 음 네 호떡 아 맞다 호떡의 호가 오랑캐호 아닌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쵸 호빵만 아니고 아 일본 호떡이 일본에서 왔다고? 응 호날두 호래 모르겠다 나도 메떡이라고 그래요 호떡이라고 하지 말고 아 메떡? 그래서 이거 굳이 고르자면 저 이제 와서 정신을 차렸어요 그쵸 수영장에서 육개장은 너무 저는 추억이 없어요 그냥 맛있어 보여서 계속 올라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추억이 없어 그냥 추억의 음식 월드컵인데 지금 우리가 사실상 이 첫째 자의 의도에 놀아난 거예요 너무 맛있게 생겨서 그냥 올렸거든요 네 지금 정신 차렸어요 진짜 저도 사실상 지금 와서 결승전 와서 지금 발견한 거예요 훈추어 훈추어 본인만의 어떤 추억이었던 거예요 이제라도 호떡으로 가야되지 않나 그래서 생뚱맞게 호떡이 올라갔네 호떡은 잘 안 올라갈 텐데 원래 그쵸? 사실상 호떡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내가 호떡 본인도 내가 결승까지 갈 정도인가?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그렇게 뭐 한 게 있었나? 이 정도로 호떡도 좀 놀래고 있어가지고 지금 호떡 본인도 지금 굉장히 혼란 상태입니다 우리가 많이 위로해줘야 돼요 다독거려주고 호떡 너 1등 자격 있어 우승입니다 볼까요? 내가 봤을 때 1등은 떡꼬떡 그거일 것 같아요 떡 아 떡꼬떡 그렇지 아 그리고 콜팟 이런 출전을 안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네 출전을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호떡이 내가 해도 되나? 소풍김밥도 있었네 아 소풍김밥 너무 좋다 소풍김밥은 아씨 엄마가 싸줘야 돼 아 그렇죠 이게 엄마가 싸준 김밥이랑 이게 달라 여건줄 알아요? 왜요? 엄마가 해줘야 단무지를 빼줘요 난 아닌데 나는 그래서 옛날에 그 김밥에 시금치 햄 계란 그렇게만 넣었어요 그 각 집마다 집 집에 냄새가 있고 집에 반찬의 어떤 그 맛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우리 집의 느낌을 낼 수 있는 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소풍이라는 것 자체는 되게 낯선 공간에 가잖아요 네 낯선 공간에서 집의 친숙감을 느낄 수 있는 요만한 어떤 통 안에 들어있는 네 그거예요 네 그 뭐랄까 그 느낌이 좋은 거야 낯선 곳에서 근데 그게 위험해요 그 냄새가 왜냐 소풍 갔는데 말다툼 있어서 좀 저 터졌어 그때 이걸 딱 깠는데 집 냄새가 난다 뭔 소리야 서러울 때가 있어 왜 저 터져 놀러 가서 저 터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말싸움을 하다가 무슨 말이야 저 터졌는데 딱 이걸 딱 깠을 때 좀 서러운 게 있습니다 이 냄새가 딱 나면 그런 거는 좀 있어요 그런 적 있었어요? 한 번 있었죠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경험했으니까 말하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경험한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왜 저 터졌어요? 뭐 깜죽거렸겠지 뭐 지금처럼 깜죽거렸겠지 소풍김밥 너무 그립다 왜냐하면 지금도 엄마한테 싸달라면 싸줄 수 있겠지 그런데 이제는 어머니도 나이가 드셨고 그리고 이제 그럴 짬도 아니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생각하면 참 그때는 몰랐지 어 뭐 늘 먹을 수 있을 걸 생각했으니까 지금도 못 먹을 건 아니에요 사실 좀 번거로울 뿐인 거고 그런데 기회가 이제 없죠 이거는 옛날에 자연스럽게 먹을 기회가 많았다네요 그렇죠 그렇죠 삐깨쭈 삐깨쭈 돈가스도 있었고 응 아 생일날 양념통닭 저는 진짜 생일날 양념통닭을 이걸로 먹었어요 진짜로 약간 처갓집 느낌인데 난 똑같아 나 어렸을 때 딱 이걸로 먹었어 나 요기에는 이미 빛값만 봐도 케찹 맛이 좀 많이 나 어 요거 케찹 맛 흐흫 진짜 생일때 우리는 뭐 케이크를 안하고 그냥 이거만 딱 먹었어 그리고 우리때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때도 케이크 있어도 쳐다도 안봐 치킨이야 요거랑 후라이드 하나 있어줘야돼 그래야지 약간 밸런스가 이거 한 두조각 먹고 너무 간이 센데 후라이드 하나 집어먹고 그치 그리고 이 호일로 딱 해줘서 오는 이 맛 그리고 이 그 뭐지 범용 범용 종이 박스 그렇지 아 그립다 근본이지 떡꼬치 닭꼬치 닭꼬치가 있었네요 닭꼬치 사실 지금도 나오는거라 뭐 이렇게 추억이라고 하기에는 우유급식 우유급식 필수템 중앙동에 이거를 탄맛나게 잘하는 집에 있었어요 그걸 맨날 먹었어요 저는 그때 천원이었는데 닭꼬치가 약간 탄맛이 나야 맛있어 이건 좀 약간 많이 데리야끼 느낌이 막 있는데 그쵸 그쵸 태워가지고 소스 막 여러 번 바르고 아 솔직히 저는 제티를 타서 먹는거는 저는 해본적은 없으니까 절대 제티가 없었어 그리고 저는 있었는데 시거운 방자 보였어요 저한테 어... 왜? 니가 그렇게 잘 살아? 제티가 잘 사는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 새는거 봐 아... 개 패고 싶다 우리 때는 마일로 아 마일로 그치 따뜻한 물에만 우유에만 탈 수 있는 탈 수 있는 마일로가 뭐 근본이었죠 이게 진짜 이게 안산에서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초등학교 때 배식을 받아요 이렇게 해오잖아요 그럼 가져와요 근데 안 먹는 경우가였어요 안 먹고 까먹고 그럼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 있어요 이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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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이 되면 아하하하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가방에 넣고 오다가 터져요 터져 그러면 교과서가 다 쭈글쭈글하면서 우유 냄새가 없어집니다 아... 비윤내가 장난 아니지 이제 그때부터 혹은 그걸 갖고 가다가 돌아가는 길에 하굣길에 빵! 차가서 터져 하굣길에 친구랑 같이 두 개 하나씩 가지고 안산인가요? 빵! 치와는 이 발에 닿는 즉시 팡! 터지거든요 어 아... 빵 터지고 신발도 우유 비례내 어 그런 용도로 우유가 그런 용도로 많이 쓰였어요 잘 안 먹고 근데 생각해보면 엄마 딴에는 성장하라고 시킨건데 생각해보면 말이죠 우리 때는 이 우유를 거의 급식 다 먹었어요 우리 때는 급식은 없었지만 우유는 기본적으로 다 먹었어야 돼 반강제적으로 먹었던 걸로 기억해 맞아요 왜냐면은 선생님도 그렇게 강요를 했었고 뭐가 있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우유 업체랑 뭐가 있겠지 왜냐면은 뭐 뭐가 있는 거 같아 뭐 떨어지는 게 있을 거 같아 뭐 병건희 선생님네 반은 왜 안됐네 다섯 명이 안 먹네요 뭐 그런 식으로 무슨 일이 있나요? 이런 식이지 선생님한테는 안 떨어지더라도 뭐 어디 학교 측에 뭐가 떨어지거나 했을 거야 안 그러면 그게 강요적으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유당불내증이 우리나라 사람이 많단 말이야 어 근데 선생님이 막 다 먹은 거 검사까지 했단 말이야 맞아 근데 어떻게 해? 먹고 화장실 가야 돼?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화장실에서 똥 싼 애들은 별 본 적이 없던 거 같거든요 네 그럼 걔네들은 어떡하지? 와 생각해보면 너무 좀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다 그랬던 시절을 겪어서 지금 어? 이렇게 OECD 강공이 된 거예요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이것도 있었어요 응 학교에 이제 못 사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유를 못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넌 왜 안먹어? 이러니까 애들이 선생님이 시켜줘 크아 그런 게 있었어 따뜻한 선생님들이 있었어 혹은 학교에서 좀 뭐 여유분 두 명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거나 뭐 그런 게 있어 이 길이 있었어 응 우유가 있었고 슬러시 아 경양식 돈가스 아 이건 아니다 에이 돈가스가 너무 일본식이네 이거요? 응 그런가? 약간 이거보다 좀 얇아야 돼 경양식 같은데? 아닌가? 좀 얇아야지 이거보다 좀 펌퍼 좀 해야돼 어 그래요? 어 저는 딱 경양식 느낌이 딱 나는데 여기 이거 이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건 괜찮아요 구성이 나쁘진 않는데 응 어 왼쪽에 있는 건 뭐죠? 무장아치인가요? 이거요? 응 연어회 아니에요? 사실 저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양배추 무침 그치 내지는 사라다 사라다죠 보통은 사라다죠 마요네즈와 뭐 감자나 사과 들어간 샐러드에 건포도 좀 들어가 있는 거 알뜰소세지 색깔로 된 그 사라다 소스 그렇죠 케첩하고 마요네즈 오른쪽에 보이네 저거 사라다 살짝 보입니다 사라다 그리고 여기 무조건 오뚜기 수프 묽은 오뚜기 수프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쉽게도 김치가 없어야 돼요 아 국물입니다 네 아저씨 김치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안돼 안돼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참아야 돼 이날만큼은 단무지로 해소를 해야 돼 그치 자장 짜장면 자장이 옛날엔 자장면이라고 꼭 쓰라고 했어 이제는 짜장면 써도 되잖아요 옛날엔 꼭 짜장면을 쓰면 아니야 자장면이야 어 요즘 사실 원래는 발음이 자장면이죠 자장면으로 써야됩니다 끝나고는 방송 끝나면 야 짜장면 한 그릇 먹자 어 자장면이라고 꼭 하라고 했어 지금 사실 이제 다들 짜장면은 상관없게 됐죠 이제는 이제는 괜찮아요 네 이때 당시에 이제 홀에서 먹으면 천원, 천오백원 네 계란빵이 썼네 이게 진짜 맛있는데 아 계란빵은 근데 쇼킹했어 나 계란빵을 잘 만드는 데가 또 따로 있어 어 겉에는 빵은 달아야 되고 네 안에 있는 건 짭짤해야 되고 어 맞아맞아 요 좋아 요걸 정말 기가 막히게 간을 잘 잡는 간집이가 해줘야 돼 단짠단짠 단짠 미쳤어 이거 진짜 잘하는 집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근데 이게 이게 하나에 천원이었거든요 근데 막 500원이었는데 맨 처음에 아 500원이야 아 500원이었나 보다 좀 비쌌어 그치 내 체감으로 근데 든든했어 이거는 하나 이거 거의 식사 대용이야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계란빵 이거 왜 요즘에 안 팔지 팔아 팔아요? 어 홍대 앞에 팔아 이거 홍대 앞에만 팔아 몰라 나 홍대 앞에 사니까 용가리 치킨 아아아아아 용가리 치킨 하림이 키우고 하림이 만듭니다 크아 아 맛있지 이건 맛없을 수가 없지 사실 용가리 치킨은 이제 사실 용가 그 심영래 아저씨가 용가리라는 거를 하면서 네 이렇게 좀 된 거 아닌가요?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쵸 거기서 나온 거죠 그쵸 보통 공룡이 다 나오면서 그 용가리가 그거랑 같이 나온 거 아니였어요? 그때 뭐였지 공룡 나왔던 주라기 공원이었네 주라기 공원 주라기 공원이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다 그거는 티라노의 발토밤 티라노의 발토밤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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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구독 감사드리고 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얼려먹는 요구르트 아 이거 뭐 지금은 얼려먹는 주시쿨 주시쿨 네 주시쿨 제 처는 주시쿨 얼려먹습니다 요구르트 뒤로 해가지고 똥구멍으로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빨을 살짝 뜯어가지고 쭉쭉 빨아먹는 거죠 네 쭉 눌러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거꾸로 먹는 게 나와 아마 이걸걸 아 거꾸로 먹는 거네 나왔는데 거꾸로 나오니까 안 먹어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생각을 잘해야 돼 왜 거꾸로 먹겠어 앞에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먹는 거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먹는건데 거꾸로 야 그래? 그럼 거꾸로 만들어 줄게 하면은 안 먹어 재미없어 그리고 그 옛날에 그 삼각으로 된 커피우유 같은 거 알죠? 삼각으로 된 거 네 지금도 있어요 그것도 팍 해가지고 하면 딱 거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못하거든요 옆에 한 두사람이 이렇게 탁 하면 하더라고 사실 이빨로 살짝 뜯어가지고 그거 빨대 없이 이렇게 쭉쭉 빨아먹는 것도 맛있어요 어 그런 걸 이제 하라고 하면 안 하죠 네 토스트 아 이삭토스트가 이제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 때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노량진에서 먼저 시작한 건가요? 엄청 많잖아요 좀 모르죠 어디서 시작했는지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샐러드랑 계란을 따로따로 해줘야 되는데 네 야 어차피 들어가는 거면은 섞어버리자 어 해가지고서는 같이 지져버리잖아요 네 샐러드랑 같이 저기 진짜 유명했는데 사실 단짠 설탕 뿌리고 케찹 뿌리고 끝 났죠 네 그리고 여기를 뭐 마가린으로 이렇게 한 번씩 해가지고 하거든요 하여튼 해 줘야지 하여튼 신대 꼬치 뭐 만두 만두 만두가 저 대학교 때쯤에 이제 막 만두집이 많이 생겼는데 천원에 한 판 하는 집 아 아 그렇죠 조금만걸로 한 판 하는 집 있고 이렇게 왕만두식으로 하면은 천원에 왕만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팔았었어 갑자기 만두가 엄청 뭐라고 해야되나 가격이 훅 다운돼서 대중적인 어떤 우리 품 안에 들어오는 시기가 있었죠. 만두를 마치 한 판에 쫙 해서 천 원. 한 판에 천 원이라는 개념이 약간 김밥 한 줄에 천 원 이렇게 유행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김밥 한 줄에 천 원도 느낌적으로 되게 싸잖아요. 그런데 만두 한 판에 천 원은 느낌이 더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두가 진짜 왕만두가 진짜 알지 않았어. 이거 천 원에 딱 해서 그거 하나 먹으면 배불렀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했던 만두는 삼포만두예요. 삼포만두가 제가 생각한 어떤 신포우리만두 아니에요? 아니요. 삼포만두라고 썼어요. 삼포만두라고 제가 알기로는 원래 원조는 인천의 주안역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신포인가? 하여튼 있어. 그런데 거기 그 만두가 고기만두인데 저는 그 고기 동그란 만두 같은 그런 만두를 여러분들은 잘 못 먹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신포인가 봐. 신포우리만두가 아니아니 신포 그거는 체인점이에요. 제가 말한 건. 신포우리만두는 그 보바우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뭐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만두는 어렸을 때 애기 때 엄마가 만두를 시작해서 많이 사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돼지 냄새가 나. 그런데 저는 그걸 너무 좋아했거든. 아 돼지 냄새. 돼지 냄새를 좋아합니다. 돼지 육향을. 그 육향을 좀 살려야 되는 그런 만두. 수원 감사합니다. 돼지. 돼지를 좋아했다. 네. 호두과자 호두과자지. 휴게소는 일단 호두과자야. 휴게소에 들리면 먹기 싫어도 일단 삽니다. 이게 주우미 작가님은 호두과자로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호두과자로 맞은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호두과자는 무조건 휴게소 휴게소 가면 무조건 먹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사요. 무조건. 일단은 뭐 일단 사. 사골 한 다음에 간편하잖아요.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거 말고 간 만든 거 뜨끈뜨끈한 거 무조건 그거 사야지. 또 기다려? 많이 만들어져 있으면 다음 이렇게 넘기고 당연히 그건 그때그때 나오고 또 조그만 거 한 2,000원어치 사면 2,000원에 한 150g인가 130g인가 그럴 거예요. 그거면 사실상 두 사람이 식사한 다음에 딱 입가심을 하기 좋을 정도로 딱 좋게 만들어놨어요. 알겠습니다. 후원 같습니다. 뭐야 이거 식빵튀김? 야 이건 뭐 그냥 설탕에다가 맛이 없을 수가 없네. 이거 뭐지? 식빵을 튀긴 다음에 설탕 뿌린 것 같아.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이거 근데 이거 비슷한 거 먹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식빵을 이렇게 막 뭐 계란물 묻혀가지고 이렇게 튀겨서 아니 프렌치 토스트는 있죠. 프렌치 토스트는 있는데 이건 튀기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식빵을 정말 그냥 튀김옷을 입히다가 튀긴 거잖아요. 언넉히 맨보샤를 언넉히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언넉히 몬테크리스토? 몬테크리스토.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맛있겠다. 안 먹어봤지만. 미니 돈까스. 이거는 뭐 그냥 뭔지 알죠? 고온 도시락에 꼭 있어. 그냥 도시락에는 없어. 이상하게. 그냥 플라스틱 도시락에 넣고 고온 도시락에 꼭 싸와. 갑자기 나 고온 도시락 먹고 싶네. 계열받아. 아 고온 도시락 먹고 싶다. 아 고온 도시락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수거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나쁜 녀석들. 꼭 저거를 하나씩 이렇게 두 개씩 가져와. 그럼 이건 무조건 케찹이야. 무조건. 이건 무조건 케찹이어야지 뭐 어설프게 돈까스 소스 뿌린다? 절대 안 돼. 무조건. 무조건 케찹을 뿌려 먹어야 됩니다. 아 이거면은 뭐. 이거 맛이지. 핫도그. 야 이거 좀. 32강까지 봤는데 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뭐 딱 좋은 것 같네요. 이 정도 한 게. 네. 지금 앞서 스토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김풍 작가님이 지금 어 그 원래 그거보다 더 좀 짜내서 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지금 아 짜내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이오케? 아 그럼요 그럼요. 하지만 기본캠으로 얼굴을 자세히 더 보면은 피로감이 아주 심하게 아 제가 원래 눈이 쳐졌어요. 아 그래요? 눈이 쳐져서 그래요. 아니 그 눈 아래나 이렇게 이런 데가 좀 그늘이 많이 져 있고 아 이거는 원래부터 있었던 다크서클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아침하고 좀 달라보여서 아니요 아니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기분 좋아. 그래요? 그럼 하나 더? 아 그건 아니고 왜왜왜왜요? 아니 뭘 하나 더를 해. 아니 괜찮으시면 하나 더 할게. 하나 더? 네. 괜찮아요? 우리가 몇 시간 됐죠? 이거 하는데? 발음이 잘 안 되시네요. 뭘 전화주셔서? 아니요. 11시부터 하셨어요. 아 예. 나 요 이거요? 이거나 더 하자는 거 아니었어요? 예. 제가 2시 35분에 온다고 해서 2시 35분에 했으니까 한 1시간 아니 왜냐면은 이따가 7시에 예약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 7시 전까지는 집에 도착을 하긴 해야 되니까 예. 7시 전까지 도착을 하려면은 한 30분 정도 더 계기다 가면 됩니다. 30분 동안 하긴 좀 애매하잖아요. 얘기나 좀 하다가 컨텐츠 하나 싹 뽑고 가? 30분짜리로? 30분짜리? 30분짜리 뭐가 있지? 뭐가 있을까? 아니면은 그냥 쉬! 여기서 딱 끝내고 좀 쉬었다 가시는 것도 방법. 뭘. 오랜만에 왔는데 뭘 또 쉬어. 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흠. jug으로 간절합니다. 컨텐츠 하나 뭐 딱 뽑을 수만한 거 없을까요? 한 30분짜리로? 어우흠 흠흠흠흠흠흠. 나 전장 요즘에 흐흨흐흥 솔직히 전장을 꽤 열심히 했잖아요. 재미있게. 네. 지금 전장 룰도 까먹은 것 같애. 보면 하겠지만 지금 다 바뀌었어요. 그래요? 캐릭터랑 정령하고 추가되고 해적하고 정령하고 이제는 못하겠네 이제는 밴이 두 개 돼요 종족이 감사합니다 종족이 너무 많아져서 매 판마다 랜덤으로 두 개씩 밴되고 나머지가 죽으면 그만큼 나머지 다 할 수 있어야겠네 그쵸 그러니까 야수 해적 아니 그전에 보였어요 야수 기계 악마 멀록 네 가지였잖아요 이제 정령 해적 용족 그렇게 해서 7개예요 두 개가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두 개를 빼고 다섯 개만 하는 거예요 랜덤으로 머리 아프다 왜 그렇게 계속 바꿀까 진리 진리니까 형처럼 조금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계속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점점점 고인물들로만 가잖아요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들만 예를 들면은 체스가 룰이 변하지 않잖아요 장기도 그렇고 스타크래프트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가도 오랜만에 스타나판 할까 해도 금방 익숙해지는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근데 한 달에 두어 번 하는 사람한테 맞출 수는 없어 게임에서 그렇긴 하네요 또 요즘 뭐 게임 뭐 좀 좀 재미삼아 하는 거 뭐 있어요? 저 요즘에 롤 아 롤 롤은 거의 뭐 이제는 뭐 대회도 나갈 정도로 하잖아요 잘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스트리머들 다 나가니까 하는 거야 그렇구나 롤이 그렇게 재미있어요 근데? 재미있어요? 하실 거야? 아니요 알려드릴 거야? 아 알려주면은 좋죠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한번 좀 그래요? 지금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고 왜냐면은 주우민 작가님은 리타이어 했어요 리타이어가 뭐예요? 포기 아 포기 아 포기했다고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다가 그만했어 저는 또 피지컬 게임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아 즐기기 때문에 네 저는 최근에 이제 좀 재미있게 좀 하고 있는 게 하데스라고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그거 피지컬 게임 아니에요? 피지컬 게임이죠 약간 좀 그런 거 좋아합니다 하데스가 로그라이크를 보고 있으면은 네 어떤 철학을 배워요 그 안에서 로그라이크 안에서 네 로그라이크라는 거 안에서 좀 약간 로그라이크라는 게임 자체의 어떤 매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죽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게임이 끝을 가기 전에 죽어요 항상 끝이라는 게 있나? 계속 다시 또 시작이고 또 시작이니까 그러면서 계속 내가 죽고 나면은 그 게임 안에서의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대부분은 버리고 거기 안에서 내가 남는 어떤 것들은 레벨이 올라가 상승돼 있어 그거는 많지 않아요 그거는 크게 게임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게임 중간에 없는 아이템보다는 영향력이 좀 덜해 그런데도 조금씩 성장을 한다고 그걸 가지고 시작을 다시 하는 거예요 언젠가 깨겠네 계속 그렇게 하면 그렇죠 깨는데 사실 깨도 다시 또 시작이야 따지고 보면은 조금 변화가 있거나 이런 식인데 내가 뭐 예를 들면은 중간에 막 무기를 되게 좋은 걸 얻어 운이 좋아서 네 그럼 이걸로 계속 가고 싶은 거야 사실상 마음은 하지만 죽어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이거 다 얻었을 때쯤 됐을 때 에너지가 얼마 없거든 어 하지만 죽이지 마 나 지금 너무 이걸로 지금 너무 기분 좋거든 야 이거 오랜만에 야 이거 야 지금 세발 쏘는 지금 이거 나왔어 구댕떠는데 구댕떠는데 떴어 떴어 타는 동안에 죽어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기야 그럼 처음부터 다시 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다른 어떤 무기를 가지고 또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과 약간 비슷하지 않나 뭐가 비슷해요 우리의 삶과 왜 연결이 돼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약간 좀 제가 좀 너무 나간 생각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살고 죽잖아요 혹시 명언충 아니 그건 아니야 아니 그런 명언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살고 죽잖아 인간은 결국 마찬가지라고 다 살고 죽는데 어떤 뭐 윤회라는 걸 믿진 않지만 만약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어떤 내가 계속 살아왔던 삶 중에 하나라고 봤었을 때 네 그러면 지금 나는 이 삶을 살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게임을 하는데 끝판을 깨기 로그라이클을 끝판 깨기 위해서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재밌어 솔직히 얘기해서 중간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무기를 얻어 이걸로 앞에서는 내가 깨기 힘들었던 중간 보스를 이걸로 막 깨는 거야 재밌잖아 그 즐기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잖아 그래서 게임하는 이유가 근데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사는 게 어떤 목표가 있어서 야 저거 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하는 거 재밌잖아 그거를 그치 즐겁잖아 우리의 삶은 사실 그렇게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인생은 그 어떤 종착지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치 그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껴야지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윤회를 통해서 반복되는 윤회를 하기보다는 무관지옥이다 그냥 생각을 그렇게 하면 편하다라는 거지 즐겁다라는 거지 그렇잖아 기왕 옛날에 말년이가 아니 말년이란다 희민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왕 태어났는데 재밌게 살자 같은 급으로 보지 말라고 했어요 헷갈렸죠 아니 같은 급이 말이 헛나왔습니다 기억의 수납장에서 비슷한 목록 해가지고 하다가 잘못 꺼냈죠 옆사람에 있었는데 사람 급으로 나누지 마세요 아니 급으로 나누시는 것 같아서 아니 본인이 나눴는데 저는 안 나누죠 무슨 노래예요 저는 안 나눴는데 지금 같은 급이란 같은 급 저는 급으로 안 나누는데 그 김풍 작가님이 자꾸 사람을 급으로 나눠서 본인이 급이 같은 급이 되는 게 불쾌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라서 근데 급으로 나눈 사람한테 제가 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급으로 놔주지 말라고 제가 논다기보다는 같은 급으로 놓고 싶어요 안 놔준다며 아니 우리는 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은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저는 그 말이 좀 동의하는 편이에요 이왕 태어났는데 해볼 거 다 해보고 재밌는 거 다 즐겨보고 살아야 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 무관도 보셨어요 영화 아 저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무관도를 그 우리나라 그 뭐죠 신세계 네 거기서 그 무관도 내용을 많이 좀 참고했다고 그래가지고 비슷한 건 줄 알았어요 아예 다르던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좀 그냥 내부에 저기 있고 사실 이거죠 그 설정만 좀 그런 거고 근데 무관도는 미쳤어 최고야 최고 진짜 아 완전 비슷하다고? 그렇게 비슷하지 않던데? 왜냐하면은 근데 뭐 사실은 이제 무관도 1에서 약간 좀 많은 부분은 뭐 비슷하고 뭐 떠나서 근데 뭐 갑자기 왜 하는 거예요? 무관도도 아까 무관지로 가다가 생각나서 근데 2, 3를 안 봤는데 봐야 돼요? 아 봐야 돼 왜요? 그게 아니면 완성이 안 돼요? 이미 1만 봐도 다 본 거 같은데 1은 3를 위한 초석이었다 아 3에서 완성이 돼요? 2는 과거로 갑니다 맞아요 처음으로 간다고 그리고 3는 시점이 1 죽은 바로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은 것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여명 씨가 나와가지고 이제 파헤치고 뭐하고 하면서 막 이제 이야기가 이제 딱 막 귀결이 되는데 보고 있으면은 그런 내용이 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뉴덕화가 사실상 그 적 그러니까 거기 삼합회 이제 거기서 심어놓은 그거잖아요 경찰 심어놓은 어떤 애잖아요 근데 포스를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심지어 경찰로서 자기는 이제 명예도 생겼어 그럼 사람이라는 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잖아 예를 들면은 봐봐요 뭐 지금 막 어떤 뭐 인터넷에서 애들이 막 어떤 뭘 하다가 걸렸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거나 요즘에 그럴 수 있잖아 그게 됐는데 만약에 그때 그런 걸 했는데 그게 어떻게 넘어갔어 근데 나이가 들었어 갑자기 내가 유명한 연예인이 된 거야 막 잘됐어 그리고 막 어떤 명예도 생겼어 막 광고도 찍어 근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야 너 옛날에 이랬잖아 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난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 나는 옛날 것도 다 반성을 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지금 난 다 좋은 사람이란 말이야 유독화가 약간 그런 생각 그런 이야기예요 유독화란 인물은 지금은 그 자기를 했던 그 보스 죽여 다 죽여 다 끝났어 그럼 이제 난 좋은 사람이잖아 과거도 다 지웠고 심지어 양조이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양조이도 그렇게 되잖아요 죽잖아요 뭐 어차피 다 알잖아 자 자 볼 사람 보고 아무튼 자 아무튼 자 그런데 자 이거 편집에서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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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그런 유독화의 심정도 이해가 되는 거야 3편이 되면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 그런 데는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사실 나도 생각해보면은 어렸을 때 잘못 안 저질렀나?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 따지고 보면은 나 그치 불태웠잖아요 내가 뭘 불태웠어? 자 아무튼 그랬던 어떤 나라는 존재가 지금은 그것이 당연히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어떤 사람은 계속 반성과 반성을 거듭해서 성장을 하는데 약간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3를 한번 보세요 3를 1과 2도 보고 3도 한번 보세요 보고 있으면 맨 마지막 되면은 3편에서는 그 1편 이후의 일이니까 양조이가 귀신으로 나와요? 아니지 그거를 추적하면서 양조이의 어떤 그것도 같이 나와요 그래? 네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보세요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여명은 그거예요? 옛날에? 일종의 수사관이요 내부 수사관 그 아니 그 막 듣고 싶어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맞죠? 네 맞아요 그 분 아 아 다시 보고 싶네요 친한 친한 연예인 아 진짜 최고야 시시해 나는 시시해 아 너무 양조이 진짜 왜요? 너무 잘생겼어 그래? 미쳤어 난 보면서 양조이 눈빛이 이름을 되게 많이 들어보고 얼굴은 몰랐거든요? 눈빛이 차악 그 뭐랄까 눈이 왜 이렇게 슬플까? 아 슬픈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니야 아니야 기본적으로 슬픈 눈이야 그래서 보고 있으면 애초로 와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 같아 양조이가 누구지? 양조이 양조이가 아니야 조위 양조이가 누구지? 근데 저는 그게 벌써 언제야 너무 오래됐잖아요 저는 근데 그게 아직도 그렇게 오래된 영화 같지가 않아요 느낌 워낙 세련된 영화라 그리고 그게 아마 시점이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는 시점이었어 그 영화가 영화 속 내용이 그래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홍콩인들이나 영국에서 끝났고 영국령에서 끝나서 중국에 반환되는 어떤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홍콩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감성 같은 것도 읽을 수가 있고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양조이보다는 이제 부대료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아휴 다음주에 또 보잖아 우리 다음주에 수요일이죠? 그런가요? 다음주 수요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그 재밌는 거 할 겁니다 아 저 너무 궁금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좀 기대돼요 홍본데 재밌어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한 번쯤 이런 거 있으면 너무 해보고 싶었던 거라서 홍보방송인데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해 아 이거는 거기다가도 쓰지 마세요 제목에다도? 네 뭐 할지 궁금하게 어 제 부탁입니다 알았습니다 쓰지 마요? 진짜로? 아이! 마음대로 해 응 알았어 뭐 내 건가? 뭐 카페야 내 건 아니잖아 네 주우민 작가님 언제 나오냐고요? 주우민 작가님은 다음주 수요일 날 때는 안 나오시죠? 응 홍보방송에 우리 둘이 이렇게 하게 됐으니까 네 하게 됐으니까 주우민 작가님은 뭐하냐면 아마 숨쉬고 계실 거예요 아 오늘 사실은 내일이죠 원래 이제 주우민 작가님 집에서 같이 좀 모이기로 했었는데 아이가 좀 뭐야 좀 감기 기운이 있나 봐요 아 아 취소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음주를 미루자 저는 내일 죽음의 지정산 성묘 가야 돼서 성묘를요 근데? 네? 성묘를 왜 지금 가요 근데? 우리 집은 항상 그래요 명절 앞뒤로 가요 앞뒤로 가요? 앞도 가고 뒤도 가고?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아 골라서? 네 그렇군요 주우민 작가님의 지정산 코스 내일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오늘부터 배두라지 금요 침묵회를 항상 했는데 그걸 밤에 하면은 내일 새벽에 일어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다음주부터 하려고 일부러 배두라지는 좀 미뤘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세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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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